그는 활달하고 호탕한 인물이라 오히려 껄껄 웃더니 왼손 검지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외쳤다. 정말 멋진 검법이요. 그러더니 장검을 춤을 주듯 백홍관일 1초를 벗더니 바로 춘풍양유의 초식으로 바꿔 휘두르고 또 다시 등교 기봉으로 바꿔 검을 벗어냈다. 3검이 단숨에 만들어져 마치 그의 발걸음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2-3초씩 나눌 때 검끝이 이미 영호충의 이마에 닿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검을 미어 가볍게 내리치니 그의 거머리를 짓누르는 셈이 되었다. 이때 가볍게 툭 치는 시각과 방향은 조금도 빈틈이 없었다. 단청생의 장검은 위쪽을 향해 질러오자 정신과 기력을 검 끝에 모아 검 허리에는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았다. 가벼운 고리가 탁 나더니 그의 수중에 있던 장검이 아래로 쳐졌다. 영호충의 장검이 바깥을 향하여 그의 가슴을 향해 찔러왔다. 단청생은 악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왼쪽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왼손으로 검결을 취하고 오른손으로는 장검을 들어 공격해 들어왔다. 이번에는 똑바로 허공을 가로질러 찔러오며 외쳤다. 조심하시오. 그는 결코 영호충을 베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일검인 옹룡 도연의 기세는 대단하여 상대방이 피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이 억제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었다. 영호충은 대답했다. 예. 그리고 장검을 반대쪽으로 올려 벗더니 그의 정검과 검봉이 붙어 올라갔다. 단청생은 이 일검이 영호충의 정수리에 닿기 전에 자기가 검을 쥐고 있는 다섯 손가락이 먼저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 상대방의 검봉이 자기의 검끝에서 미끄러져 내려오자 상대방의 일초를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니손흥띵 맹렬히 뻗어 한 줄기 장력이 땅에 부딪혀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몸이 뒤로 물러나 일장 밖으로 떨어졌다. 자기 몸이 똑바로 서기도 전에 장검을 이미 몸 앞에서 동그란 원을 세 번 그리더니 세 개의 둥근 빛을 만들어냈는데 마치 형체가 있는 물건처럼 공중에서 잠깐 머물더니 천천히 영호충 앞으로 갔다. 이 몇 개의 검기가 변한 빗줄기는 일자 점검보다 대단하지는 않았을 나 검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차가운 바람이 몸을 엄습했다. 영호충은 장검을 내밀어 둥근 빛 왼쪽 옆을 쳤다. 그것은 바로 단청생의 제1초의 힘이 사라지고 제2초의 중력이 생기기 전에 생긴 빈틈이었다. 단청생은 억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또 몇 걸음 물러섰다. 이렇게 들어가고 물러서고 단청생의 공격도 빨랐고 물러서는 것도 빨랐다. 순식간에 그는 11초의 초식을 써서 공격하고 11번이나 물러선 것이다. 그의 수염이 휘날리고 검광이 커지더니 그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푸른기가 비추었다.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빛이 일제히 영호충을 향해 엄습해갔다. 그것은 검법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수십 초의 검법을 하나로 화한 것이었다. 이 수십 초의 검법은 하나하나마다 살기가 있었고 매초식이 변화를 주는데 한 군데 모아져서 번쩍였다. 영호충은 하나를 가지고 수십 개를 상대하는 검법으로 몸을 숙여 검 끝을 수십 개의 빛 위에 올려뻗어 단청생의 아랫배를 노렸다. 단청생은 또 한 번 큰 소리를 내더니 뒤로 물러섰다. 펑하는 소리가 나며 석괘 위에 무겁게 앉았다. 이어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석괘 위에 있던 술잔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루가 되었다. 그는 껄껄 소리내 웃더니 말했다. 절묘하오. 멋지오. 풍형 당신의 검법은 나의 위에 있소. 자자자 제가 당신에게 세 잔의 술을 권하겠소. 흑백자와 도피롱은 이미 자기 넷째 아우의 검법을 익히 알고 잇었고 눈앞에서 16초나 되는 공격에도 영호충의 두바른 상문천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에서 떨어지지도 않고도 단청생을 18차례나 물러나게 했음을 보고 검법의 높은 경지에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청생은 술을 따라 영호충과 석잔의 술을 마셨다. 강남 사후 중에 나의 무공이 제일 낫소. 나는 비록 졌지만 둘째 형 셋째 형님은 절대로 굴하지 않을 거지요에다. 아마 그들도 당신과 겨루어 볼 것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우리들이 10여 초를 겨루었지만 사장주께서는 1초도 지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미 승패가 났다고 하십니까. 단청생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첫 번째 초식에서 이미 승부가 난 것이오. 그 뒤에 17초는 한 번 해본 것에 볼과하오. 큰 형님께서 내가 좀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정말 틀린 말이 아니오. 영호충은 웃었다. 그렇소 그렇소. 자 우리 술이나 마십시다 그려. 그는 평소 검술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름도 없는 후 배에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량이 깊은 것은 무림 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이었다. 상문천과 영호충은 그의 기풍에 찬탄을 보냈다. 도피롱은 실형위에게 말했다. 시집사 번거롭지만 나의 토필을 가져오게나. 실형위는 대답을 하고 나가서 한 가지의 변기를 가져와 두 손으로 바쳤다. 영호충이 보니 그것은 강철로 만든 판관필로서 길이가 1척 6촌 정도였는데 이상한 것은 판관필의 끝은 다름 아닌 한 묶음의 먹물이 묻어있는 양모로 만든 것이었다. 마치 글자를 쓸 수 있는 큰 붓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판관필의 붓끝은 혀를 찍는데 사용하는 것인데 그의 변기는 끝을 부드러운 양털로 장식을 해놓았으니 사람의 혈도를 찍는다면 어떻게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니 그의 무공은 일가견이 있고 내력도 주무하니 내력이 닿는 곳마다 양모도 상처를 줄 수 있는 것 같았다. 독피롱은 판관필을 손에 들고 웃으면서 말했다. 풍형 당신은 그래도 그 두 발을 발자국에서 떨어뜨리지 않겠소. 영호충은 급히 두 발자국 물러서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선배님께 가르침을 청하는데 감히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단청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당신은 나와 대결할 때는 서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었지만 우리 셋째 형님과 시합을 할 때는 안되지요. 독피롱은 판관필을 들더니 웃으며 말했다. 나의 몇 가지 필법은 명가의 필첩에서 변화시킨 것이오. 풍형은 문물을 겸비하셨으니 틀림없이 나의 필법을 알아 맞추실 것이오. 풍형은 나의 좋은 벗이니 나는 이 북근의 먹물은 묻히지 않겠소이다. 영호충은 놀라며 생각했다. 당신이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면 북끝에 먹물을 묻히겠단 말인가. 북끝에 먹물을 묻히면 어떻다는 것인가. 그는 독피롱이 판관필을 사용할 때 먹칠을 하는 것은 특수한 약재로 다려 만든 거승로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깊이 스며들어 씻어도 빠지지 않고 칼로 긁어내도 안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무림의 고수들이 강남사호와 겨룰 때 제일 골치 아픈 상대가 이 독피롱인 것이었다.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독피롱의 북끝에 의해 얼굴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둥그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글자가 쓰여 지면 종신토록 사람을 만날 수 없이 창피한 것이었고 얼굴에 먹물이 묻혀진 것보다 차라리 한 칼을 맞거나 팔이 잘려나가는 것이 낫다고 여겼던 것이다. 독피롱은 영어충이 정경과 단청생과 대결할 때 상당히 성실한 것을 보고 북끝에 먹물을 묻히지 않았던 것이다. 영어충은 비록 그 뜻을 알지는 못했으나 자기에게 매우 겸손하게 대해줌을 알고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렇게 대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는 것이 적어 3장 주의 필법을 알지 못합니다. 독피롱은 실망한 듯 말했다. 당신이 서예를 모른다면 그것도 좋소. 내가 먼저 해설을 해주겠소. 나의 필법은 배장군시라고 부르오. 그것은 안진경 이슨 시첩에서 변화된 것이고 총 23글자인데 한글자마다 3초에서 16초까지 일정치 않게 있소. 자 들어보시오. 배장군 대군 제육합 맹장 청구회. 전마약용호 등록 화장제. 영어충은 말했다.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했다. 시인지 서예인지 알 수는 없는데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독피롱은 큰 붓을 들더니 영어충의 왼뺨을 향해 연신 3번을 찍었다. 바로 그 배자의 첫 번째 사매기였는데 그것은 허초였고 막 위에서 아래로 내려 그으려고 했다. 영어충은 장검을 뽑아 제압을 하려고 질풍같이 그의 어깨를 내리쳤다. 독피롱이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검을 막으려고 하자 영어충의 장검은 이미 원위치로 돌아간 후였다. 두 사람의 병기는 서로 부딪히지 않았고 사용한 것은 모두 허초였다. 그러나 독피롱의 배장군시표법 제1식은 이미 반초를 사용하여 온전치가 못했다. 그의 큰 붓이 허공을 치고 난 후 바로 두 번째 초식을 펼쳐냈다. 영어충은 그의 큰 붓이 뻗어나오기 전에 장검을 위로 내밀어 위급함을 막았다. 독피롱은 붓을 휘둘러 막았고 영어충은 장검을 원위치로 하여 독피롱의 제2초도 여전히 반초식만 썼을 뿐이었다. 독피롱은 쓰자마자 상대방에 의해 두 초식이 제압당하자 자기의 득의 양양한 필법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참을 수 없었다. 마치 서해를 잘하는 사람이 붓을 들어 몇 글자 쓰려고 할 때 옆에서 한 명의 짓궂은 아이가 와서 그의 필붕을 잡고 그의 손을 잡는다면 어찌 좋은 글씨를 쓸 수 있겠는가. 독피롱은 생각했다. 내가 이 배장군시를 그에게 먼저 읽어주었더니 그가 나의 필법을 알고 먼저 제압하고 있구나. 앞으로 모든 초식은 순서에 따를 수가 없겠구나. 그는 큰 붓을 들어 오른쪽 위에서 오니 쪽으로 비스듬히 찍어내렸다. 그가 쓴 것은 경력이 충만히 내포된 여자의 초설을 그어내고 있는 것이었다. 영호충은 장검을 내밀어 그의 겨드랑이 오른쪽을 겨누었다. 독피롱은 깜짝 놀라 판코나피를 급히 반대 방향으로 돌려 그의 장검을 막았다. 영호충의 이 일검은 정말 내리친 것이 아니고 단지 자세만을 취했을 뿐이었다. 독피롱은 또 다시 반초만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그의 2초서 중 앤무수한 정신과 힘이 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중도에서 방향을 바꾸자 필법이 막히고 내공이 바뀌어 단정해서 한 줄 깊이가 용소슴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랐다. 그는 후하고 한숨을 내쉰 후 판관피를 들어 춤을 추듯 등 자의 일식을 쓰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반초식을 썼을 뿐 영호충의 공격에 피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독피롱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일깔했다. 흥 중간에서 회방만 놓는구나. 그리고 판관피를 더욱 바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움직여도 모든 글자의 필법은 많이 써봐야 이획이었고 영호충에 의해 봉쇄되어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다. 그는 일깔하더니 필법을 갑자기 변화시켰다. 조금 전처럼 자유분 방학에 움직이지 않고 필봉을 중간에 잡고 필치에 무게가 있었는데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검이 튕겨져 나오고 활이 쏟아져 나오면서 돌 덩이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그의 필법이 촉한의 대장군인 장비가 쓴 팔몽 상면에서 따온 것인 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도 이 필법이 앞서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상대방이 무슨 초식을 쓰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의 판관필의 움직임에서 그의 허점을 찾아내 공격했던 것이었다. 도피롱은 와각하고 큰 소리로 질렀다. 어떤 변화나 움직임에도 결국 반초식 이상을 쓸 수 없었고 한초식도 온전히 쓸 수 없었던 것이다. 독피롱의 필법은 또 바뀌었다. 크게 회소 자석 척 중에 초서를 쓰고 있었다. 그 필법은 종행무진하고 변화가 무궁무진했다. 회소의 초서는 알기 어렵다. 거기다 초서 중에 초서를 가미시켜드니 아마 이놈은 나의 독창적인 초서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호충이 초서는 말할 것도 없고 반정이 쓴 애서조차도 얼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그는 단지 영호충이 필법을 알고 제압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사실 영호충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순수한 변기의 초수였고 기회를 틈타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 공격했을 뿐이었다. 독피롱은 자기가 초서체에서 따온 초식이 단지 반초만 사용하면 상대방에 의해 중도에서 끊기자 마음속의 화는 갈수록 심했다. 그는 갑자기 크게 외쳤다. 싸우지 않겠소. 더 이상 싸우지 않겠소. 그는 뒤로 물러나 단청생의 술을 가져다가 석배 위에 거꾸로 따르더니 대피를 술 속에 묻혀 하얀 벽에 쓰기 시작했다. 벽에 씌어진 것은 바로 배장군 씨였다. 이 23글자는 한 획 한 획마다 정신이 폼 안되고 특히 그 여의 글자는 마치 벽을 뚫고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는 다 쓰고 난 후 비로소 숨을 돌리더니 껄껄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벽에 새빨갛게 씌어진 큰 글자를 감상하고 말했다. 멋집니다. 내 평생 글씨를 써보았지만 이 한 폭의 글씨가 제일 멋진 것 같소이다. 그는 볼수록 드그양양한 듯 말했다. 둘째 형님 이 기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정말 이 글자들이 아깝군요. 앞으로는 이런 글씨를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흑백자는 말했다. 좋네. 어차피 이 방에는 바둑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자네가 이 방을 가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어차피 장소를 옮겨야 돼. 너의 용이 날고 봉황이 춤을 추는 듯한 큰 글자를 마주하고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키며 바둑을 둘 수 있겠나. 도피롱은 그 글자를 연신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화자 차냈다. 설사 염노공이 다시 환생한다 해도 이 같은 글자는 못 쓸 것이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영호충을 보며 말했다. 형씨 이 모두가 당신 덕분이오. 나는 마음속 가득 초사의 필법을 휘두르고 싶었으나 그것을 전개할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에서 그 귀가 나온 것이오. 앞으로는 이 세상에 이런 걸작은 나오지 않을 것이오. 당신의 건법이 멋지고 나의 서예도 최고입니다. 이것을 보고 각기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오. 승패는 나지 않았소. 상문천이 말했다. 그것도 그렇군요. 각기 장점이 있고 승부가 나지 않았군요. 단청생은 말했다. 또 있지요. 모두가 나의 좋은 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흑백자는 말했다. 나의 셋째 동생은 정말 천진난만하오. 서예에 정신이 팔려서 시 합에 저놓고도 졌다고 인정하지 않는군요. 상문천은 말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기를 한 것은 단지 매장 중에서 아무도 풍형의 건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쌍방이 승패가 나지 않으면 이 내기도 우리는 지지 않은 거지 왜다. 흑백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렇소이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석괘 아래에서 사각형의 철판을 끄집어냈다. 철판에는 열아홉 줄의 바둑줄이 조각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쇠로 만들어진 바둑판이었다. 그는 쇠로 만든 바둑판의 모서리를 잡더니 말했다. 풍형 나는 이 바둑판을 변기로 삼겠소. 자 몇 수 가르침을 받겠소. 상문천은 말했다. 듣건대 이장주의 이 바둑판은 보물이면서 많은 암기를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흑백자는 그를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말했다. 동형께서는 들으신 것도 많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군요. 탐복했소이다. 정말 감탄했소이다. 사실 나의 이 변기는 보잘것 없소이다. 이것은 자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쇠로 만든 바둑돌을 부착시키는 데 쓰이며 그 옛날 말이나 배 위에서 바둑을 둘 때 흔들려서 바둑판이 엎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지요. 상문천은 말했다. 알고보니 그렇군요. 영어충은 이 말들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상영님이 가르쳐주셔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장검을 쓰자마자 그의 바둑판에 달라붙었을 것이고 싸울 필요도 없이 지는 것이다. 이 자와 싸울 때는 그 바둑판에 내 장검이 부딪히면 안 되겠구나. 그는 즉시 검 끝을 아래로 하고 폭권했다. 자 이장주께서 한 수 가르쳐주십시오. 흑백자는 말했다. 감히 어찌 그럴 수 있겠소. 풍형의 검법은 고명하시오. 저는 평생 보지 못했소이다. 자 출소하시오. 영어충은 검을 들어 구불구불거리며 앞으로 밀어냈다. 흑백자는 멈칫하고 생각했다. 이것은 무슨 초식인가. 영어충의 검끝이 자기의 목을 겨누고 들어오자 즉시 바둑판을 들어막았다. 영어충은 칼끝을 얼른 바꾸어 그의 오른쪽 어깨를 찔러갔다. 흑백자는 또 바둑판을 들어막았다. 영어충은 장검이 바둑판에 접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회수하여 그의 아랫배를 향해 검을 뻗었다. 흑백자는 또 막은 후 생각했다. 다시 반격하지 않으면 어찌 선수를 잡을 수 있겠는가. 원래 바둑을 둘 때는 선수를 따지고 법이고 무술을 시합할 때도 역시 선수를 따지는 법이었다. 흑백자는 바둑의 이치에 정통하여 선수의 이치도 신통했다. 그는 즉시 바둑판을 들어 영어충의 어깨를 질풍같이 내리쳤다. 이 바둑판의 넓이는 사방 두자였고 두께는 1촌 정도였으므로 무거운 변기에 속했다. 만약 검이 그곳에 부딪히면 선령새로 만든 바둑판에 자석에 힘이 없다고 해도 장검은 반드시 부러지지 않고는 베길 수 없을 것이다. 영어충은 몸을 살짝 피하고 검을 비스듬히 뉘어 그의 우측 옆구리를 향해 찔러갔다. 흑백자는 상대방의 이 일검이 초식이 없었지만 공격을 막지 않을 수 없어 즉시 바둑판을 비스듬히 하여 그의 장검을 봉쇄하고 동시에 앞으로 쳐냈다. 이 1초의 대비는 본래 자기 목을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초식이라 영어충이 이 초식을 받아내기만 하면 다음 수가 계속되어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영어충은 그 초식을 받을 생각도 않고 장검을 옆으로 치켜올려 선제 공격을 다투었다. 흑백자의 몸을 지키면서 공격하는 초식은 단지 반초식만 효과가 있고 반초식은 자기 방어했을 뿐 반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 영어충은 1검 또 1검을 조금도 멈추지 않고 연속 40여 검을 휘둘렀다. 흑백자는 우측을 막고 좌측을 봉쇄하고 앞을 막고 뒤를 방어하고 마치 물방울도 들어가지 못하게 은밀하게 방어했다. 두 사람은 40여 초를 겨루었으나 흑백자는 40여 초식에 방어를 했을 뿐 결국 1초씩도 공격해가지 못했다. 독피롱 단청생 정견 실형 위 네 사람은 그 광경을 멍청이 쳐다볼 뿐이었다. 영어충은 속도가 극히 빠를 뿐이었고 위세가 있거나 무섭지도 않았으며 초식이 변할 때도 교묘한 점은 없었다. 그러나 1검이 나오면 어찌되었든 흑백자는 좌측을 막고 우측을 막으면서 자기의 허점을 방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피롱과 단청생은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듯이 어떤 초식이라도 반드시 빈틈이 있는 법인데 선제 공격하여 한걸음이라도 상대방의 요점을 공격할 수 있다면 자기의 허점은 허점이 되지 않고 설령 수만 군데에 허점이 나타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영어충은 이 40여 초를 끊임없이 연속 공격하면서 이런 이치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흑백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초조해졌다. 초식을 바꾸어 반격하려고 했지만 바둑판을 움직이려 하면 상대방의 검 끝이 자기가 노출한 허점을 찾아서 들어오는데 40여 초 중에 자기는 한 초식도 손을 써서 반격할 수 없었다. 마치 자기보다 기력이 아주 높은 고인과 대국하는 것 같아 뒤 상대방이 연속 40수를 두어도 자기는 그 한 수도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고 막는데 급급한 것과 같았다. 흑백자는 이렇게 계속 사온다면 설령 100초 200초를 붙여다구 해도 자기는 여전히 얻어맞는 국면이 되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오늘 만약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의 일세의 영명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바둑판을 가로세워 질풍처럼 휘둘러 영어충의 좌측 허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영어충은 여전히 피하지 않고 먼저 검을 들어 그의 아랫배를 찔렀다. 이번에 흑백자는 바둑판을 거두어 막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기세를 따라 영어충을 내리치고 있었다. 마치 목숨을 걸고 상대방과 몸을 던진다는 식이었다. 장검이 찔러오자 좌측 손에 식지 중지 두 손가락을 갑자기 내밀어 겁날을 손가락에 끼웠다. 그는 현천 신공을 연마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손가락에 힘은 대단했다. 달은 어쩐 무기와 비교할 때 뒤떨어지지 않았다. 옆에서 보고 있던 다섯 사람은 그의 이런 행위를 보고 모두 억하고 소리를 냈다. 이런 공격법은 무공의 시합을 벗어나 죽음과 생의 결판이었고 만약 그가 손가락에 검을 끼우지 못한다면 그 겁날은 배를 뚫고 지나갈 것이었다. 삽시간에 다섯 사람의 소나기에는 차가운 담으로 흠뻑 적셔졌다. 흑백자의 두 손가락이 검을 막는 데 있어서 그 검을 잡든 잡지 않든 간에 반드시 한 사람은 상처를 입거나 죽어야 했다. 만약 손가락이 그 검을 받는다면 영호충의 장검은 멀리 찔러갈 수 없고 바둑판은 그의 허리를 향해 내리칠 것이니 그 기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손가락에 검을 끼우지 못하고 심지어 끼웠다 해도 두 손가락이 검을 힘을 막지 못한다면 장검은 앞을 통해 나올 것이니 흑백자는 물러서려고 해도 때는 늦는 것이다. 흑백자의 손가락과 검이 막 부딪히려고 할 때 장검의 끝이 갑자기 치켜올라 그의 목을 노렸다. 이 일검의 변초는 뜻밖이었고 동서고금의 검법 중에는 이런 초식은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니 그의 아랫배를 향해 찍어내려오던 일검은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기 위한 허초였으며 고수들과 싸울 때는 이런 허초는 어린의 장난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 초식이 비록 검의 이치에 없는 초식이었지만 필경 이미 영호충의 손에 의해 사용된 것이었다. 검 끝이 위로 향해 질풍처럼 목을 내리치니 흑백자의 바둑판이 계속해 나온데도 이 일검이 먼저 그의 목을 찌를 것 같았다. 흑백자는 깜짝 놀라 오른손에 힘을 다해 바둑판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생각이 민첨했고 바둑의 이치를 잘 알고 있어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본 것이었다. 만약 자기의 바둑판을 멈춘다면 상대방의 장검도 더 이상 뻗어내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영호충은 그의 바둑판이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않자 장검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다. 검 끝은 그의 목에서 불과 수초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바둑판도 영호충의 허리에서 불과 수초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굳은 등 미동조차 안았다. 대국은 비록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사실은 영호충이 이미 앞선 대국이었다. 바둑판은 무거운 물건이라 최소한 수척의 거리에서 있는 힘을 다해 내리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영호충과의 거리가 단지 수초에 불과하니 큰 힘을 써서 앞으로 뻗는 단지 살짝만 내리쳐도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쌍방의 승부는 그 누구도 볼 수 있었다.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 누구도 선수를 치지 못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구려. 이것이 바로 바둑에 있어 쌍호라이지요. 이장주께서는 정말 지혜롭고 용감하십니다. 풍영과의 시합에선 승부가 나지 않았구려. 영호충은 장검을 거두고 두 걸음 물러서더니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흑백자는 말했다. 동영께서는 저를 비웃으시는군요. 무엇을 보고 비겼다고 하십니까? 풍영의 검술은 정묘하여 난 한수도 선수를 치지 못하고 모두 패한 것이지요. 단청생은 말했다. 둘째 형님 형님의 바둑판 아래 암기는 무림 중에 일절인데 361개의 흑백돌을 쏜다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을 것이오. 어째서 풍영에게 암기를 파기하는 공력은 시험해보지 않는 것입니까? 흑백자는 그 말에 동하여 상문천을 바라보았다. 상문천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영호충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이 사람의 권법은 극히 고명한 것이다. 지금 어쩌면 그 사람이 야말로 이자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아무 표정도 없고 내가 다시 암기를 사용해도 웃음거리만 될 뿐이지. 그는 즉시 고개를 흔들고 웃었다. 나는 이미 졌다고 인정했는데 다시 암기가 무엇에 필요하냐. 도피롱은 장욱이 쓴 소리첩이 걱정되어 애거라듯 말했다. 동영 다시 한번 그 서첩을 보여주실 수 없으시오.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대장주께서 풍형을 이긴다면 이 서첩은 바로 삼장주의 소유가 될 것이오. 설령 3일 밤 3일 낮을 계속 보신다 해도 그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도피롱은 말했다. 나는 7일 밤 7일 낮을 계속해 볼 것이오다. 상문천은 말했다. 그러시오. 7일 낮 7일 밤을 보십시오. 도피롱은 몸이 근질근질거려 참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둘째 형님 내가 가서 큰형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백자는 말했다. 너희 두 사람은 이곳에서 손님과 함께 있거라. 내가 큰형님께 가서 말을 전하지. 그리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단청생은 말했다. 자 풍형 우리는 술이나 마십시다. 참 이 맛있는 술을 셋째 형님이 적지 않게 낭비를 하셨구려. 말을 하면서 술을 잔에 따랐다. 도피롱은 화가 나서 말했다. 무슨 술을 낭비했다고 하느냐? 이 술이 너의 뱃속에 들어가면 모두 오줌똥으로 변할 텐데 그 어찌 나의 망고불효할 내 북글씨와 비교한단 말이냐? 술이 글씨에 편승하여 전해지면 수천년 두해도 서해를 봄으로써 이 세상에서 너의 토로번에 포두주가 있음을 알 것이다. 단청생은 술잔을 들고 벽을 향해 말했다. 벽아 벽아 너는 차물로 오니 좋구나. 이 어르신이 친히 담은 미주를 맛보았으니 나의 셋째 형님이 너의 얼굴에다 글자를 쓰지 않았다면 넌 넌 넌 끝까지 망고불효했을 텐데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무지하고 의식이 없는 벽보다는 제가 이 세상에서 희귀한 비주를 맛보았으니 내가 더 행운입니다. 그리고 술잔을 들어 마셨다. 상문천은 옆에서 두 잔 받아 마신 후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 단청생과 영호충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사실수록 흥취가 돋는 듯했다. 두 사람이 각자 열일고 벼덜잔을 마셨을 때 흑백자가 그제서야 나오며 말했다. 풍형 우리 큰형님께서 보비자고 하시는데 자 자리를 옮깁시다. 동형께서는 이곳에서 술이나 좀 더 드시구려. 상문천은 어안이 벙벙한 듯 말했다. 이건 눈치를 보니 흑백자는 자기를 데리고 갈 것 같지 않았다. 상문천은 탄식했다. 걔는 대장주를 만나뵐 인연이 없는 것 같구려. 실로 평생 육아인 것 같습니다. 흑백자는 말했다. 동형께서는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큰형님께서는 응가하신지 오래고 지금껏 손님을 만나보신 것이 없으십니다. 단지 풍형의 검술을 들으시고 내심 사모의 정이 들어 한 번 만나뵙기를 허락하셨을 뿐이지 절대로 동형께 불경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문천은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소이까. 영어충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주인을 만나보는데 변기를 휴대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흑백자의 등 뒤를 따랐다. 복도를 지나 달 모양을 한 월동문 앞에 이르렀다. 월동문의 액자에는 금신이라고 씌어져 있었다. 남색의 유리를 쪼아서 만들었는데 필체는 우무했으며 도피롱이 쓴 것 같았다. 월동문을 지나자 조용하고 우아한 꽃길이 나타났다. 기량 쪽에는 대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다. 꽃길의 아란석 위에는 파란 이끼가 가득 자라 있었다. 이것은 평소 사람의 왕래가 적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꽃길은 돌로 만든 세 칸의 집까지 뻗어 있었다. 집 전후에는 일고 벼덜 그루의 파란 솔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사방을 뒤덮어 음침하게 보였다. 흑백자는 가볍게 문을 열고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자 들어가십시오. 영어충이 방 안에 들어서자 향나무 향기가 코 속에 스며들어왔다. 흑백자는 말했다. 흔형님 화산파의 풍소업께서 오셨습니다. 내실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오며 공수했다. 풍소업께서 저의 집에 들러주셨는데 멀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용서 바라오. 영어충이 보니 이 노인은 육십여세가 되었고 장작개비처럼 말라 있었다. 얼굴에 근육은 모두 푹 패어 들어갔으며 마치 항구의 해골 같았으나 두 눈은 번쩍번쩍 빛이 나고 윤이 났다. 영어충은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제가 당돌하게 찾아뵌 것 같군요. 선배님께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 노인은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시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흑백자는 말했다. 나의 큰형님의 도호는 황종공이라고 하지요. 풍소업께서는 이미 들어 알고 계실 것이요. 영어충은 말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분장주를 상호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뵈니 정말 행운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상형님은 정말 사람을 놀라게 하는구나. 사전에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나보고 모든 이름 띵 자기가 안배한 대로 따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가 내 몸 옆에 없으니 이 대장죽과 어떤 난제를 내준다면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황종공은 말했다. 듣건대 풍소협계선 화산파의 어르신인 풍로선생에게 건법을 전수받아 건법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들었소. 이 늙은이는 평소 풍선생의 사람 뎀과 무공에 대해 매우 추앙하고 있었는데 애석하게 도 만나뵐 수가 없었소. 강호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풍로선생은 이미 신선의 도를 닦으러 은서하셨다고 하여 이 늙은이는 심의에 석했다오. 그런데 오늘 풍로선생의 적계의 전수자를 만났으니 평생의 소원을 풀었다고 할 수 있다오. 풍소협계선 풍로선생의 자식이 나 조카가 되지 않소. 영호충은 생각했다. 풍태사숙계선 완곡하게 분부하시길 절대로 그 어르신의 행적을 발설치 말라고 했는데 상영님이 나의 건법을 보고 그 어르신이 전 한 건법임을 알아맞추곤 이곳에 와서 크게 떠들며 나의 성이 풍씨라고 한 것은 너무 사기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러나 내가 진상은 띵밝힌다면 그것도 좋은 일은 못되지. 그래서 별 수 없이 어물쩡거렸다. 나는 그 어르신의 후배 제자일 뿐이지요. 저의 자질이 멍청하고 우둔하여 배운 것이 적지요. 그 어르신의 건법을 저는 10의 한둘도 배우지 못했지요. 황종공은 탄식했다. 만약 당신이 그 어르신의 건법을 10의 한둘만을 배워 우리 새 아우를 대패시켰다면 풍로선생의 조예는 깊어 예측할 수가 없구려. 영호충은 말했다. 세 분 장주께서는 저와 장난삼아 몇 초 겨루었을 뿐이지요. 승부도 나기 전에 그만두셨습니다. 황종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쩍 마른 얼굴에 웃음기를 떠올렸다. 젊은 사람이 교만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다는 것은 드문일지 이 자 금당에 들어와 차나 마시구려 영호충과 흑백자는 그를 따라 금당 안을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이윽고 한 명의 동자가 차를 따라와 바쳤다. 황종공은 말했다. 듣건대 풍소엽께서는 광능산이라는 악보를 지니고 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오. 이 늙은이는 음악을 좋아해 해중산. 깨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실 때 금을 안고 말씀하셨소. 광능산은 여기에서 끝나는구나. 라고요. 그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매번 탄식했지요. 만약 그 곡이 세상에 다시 출연되었다면 이 늙은이가 망년에 그 항공만 탈 수 있다면 평생 여한이 없겠소. 그의 창백한 얼굴에 이 말을 하고 난 후 핏기가 돌았고 다정다감한 눈빛이 되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상영의 거짓말이 이 사람들을 죽이는구나. 내가 보건대 고산 매장의 내분장주는 일반인과는 다르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함인데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구나. 이 국보가 정말 공냥 선배가 동안에 채 무엇이라는 사람의 묘에서 광능산을 찾아냈다면 응당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품속에서 금보를 꺼내 두 손으로 바치며 말했다. 대장주께서는 보시지요. 황종공은 고개를 숙여 받으면서 말했다. 광능산은 인간 세상에서 끊긴 지 오래인데 오늘 고인의 명보를 볼 수 있다니 정말 기쁘기 짝이 없구만 단지. 단지 그의 말뜻은 이것이 어찌 광능산의 진보라고 할 수 있으며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위조해 온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책을 펼치며 말했다. 오 곡이 아주 길구만. 그리고 첫째 장을 펼쳐보더니 갈수록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오른손으론 금보를 펼치고 왼손의 다섯 손가락은 탁자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금을 타는 자세를 취하더니 찬탄했다. 정말 멋지구려. 평화롭고 지나침이 없으며 조용하기 짝이 없구려. 둘째 장을 펼쳐 한참 본 후 다시 찬탄했다. 고량이 높고 우아하고 현기가 깊이 숨겨져 있으니 신선들이 논의는 것 같이 마음이 툭 터지는 것 같구려. 흑백자는 황종공이 두 번째 장을 보면서 신선의 경지에 몰입되어 이렇게 계속되어 간다면 언제 끝날지 몰라 끼어들었다. 이 풍소엽과 화산파의 동영이라는 분이 오시더니 말씀하시길 매장 중에서 만약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검법을 이긴다면 황종공은 말했다. 음 틀림없이 그의 검법을 이길 자가 있을 거야. 그래야만 이 광릉산의 악보를 빌려주어 적을 수 있다는 말이냐. 흑백자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모두 패했습니다. 만약 큰형님께서 출마하신다면 나의 고산매장은 허허허. 황종공은 담담히 웃었다. 너희들이 패했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흑백자는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이 어찌 형님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황종공은 말했다. 몸이 늙으니 아무 쓸모가 없구나. 영호충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말했다. 대장주의 혼은 황종공이라 하셨는데 틀림없이 금이 고수일 것 같습니다. 이 악보는 구하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전하지 못할 비법의 악보는 아니지요. 대장주께서 필요하시면 적어두시지요. 3일 후에 제가 받으러 오겠습니다. 황종공과 흑백자는 멈칫했다. 흑백자는 거실에서 지금껏 상문천이 의시되며 약을 올려 자기의 마음을 달아오르게 했음을 보았는데 뜻밖의 이 풍이중이라는 사람이 매우 솔직하고 담백하게 나오자 뜻밖이라고 여겼다. 그는 바둑을 자라므로 영호충이 어떤 함정을 만들어 놓고 황종공이 거기에 빠지도록 유도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도 결함이나 빈틈은 찾을 수 없었다. 황종공은 말했다. 공이 없으면 녹을 받지 말라고 했네. 나는 자네와 평소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어찌 당신의 이 같은 예의를 받겠소. 두 분께서 우리 매장에 오신 것은 무슨 이유인지 솔직히 말해주시겠소. 영호충은 생각했다. 도대체 상영이 나를 데리고 이 매장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여기에 오기까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루어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내분장주에게 내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의 안배는 매우 철투철미하여 비밀스러운 것은 이 네 분의 장주가 모두 남다른 인사들이라 어쩌면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어차피 나는 확실히 상영이 이곳에 온 것은 어떤 요구가 있어서인지 모른다. 내가 솔직히 말해도 그리 큰 죄는 되지 않겠지. 그는 말했다. 저는 동영과 귀하의 매장을 찾아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이 매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네 분 장주의 존함을 듣지도 못했고 또 이 세상에서 고산 매장과 같은 집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을 잠시 멈춘 후 다시 말했다. 저는 견문이 좁고 배운 것이 없어서 무림의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두 분 장주께서는 너무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종공은 흑백자를 쳐다본 후 얼굴에 미소를 띄운 채 말했다. 풍소협의 말씀은 너무 솔직하시군요. 이 늙은이가 감사드리오. 이 늙은이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던 참이었소. 우리 네 형제가 는 거하여 이곳에서 털을 잡은 것은 강호해서 아는 사람이 극소수이지요. 오아 건파와 우리 형제는 평소 내왕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을까. 그리고 풍소협께서는 우리 네 사람의 내력을 모를 것이요. 영호충은 말했다. 제가 너무 미흡했지요. 두 분 장주께서 많은 지도 바랍니다. 조그 전 제가 말한 네 분 장주의 존함은 익히 들었습니다라고 한 말은 사실은 사실은 황종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황종공 흑백자 등등은 모두 우리 스스로 지어낸 별명이고 우리들의 이름과 성은 사용된 지 오래요. 소협께서 지금까지 우리 네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악보를 뒤적이면서 물었다. 이 악보를 정말 이 늙은이에게 빌려주시겠소.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 근본은 본명의 소유인이 빌려드린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 소유였다면 저는 선배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보검은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근보도 자기 주인을 찾아가야 되지요. 황종공은 억하고 소리를 지르며 비쩍 마른 얼굴에 한줄기 희색이 떠올랐다. 흑백자는 말했다. 당신이 이 악보를 큰형님께 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동형이 허락을 하겠소. 영호충은 말했다. 상형과 저는 목숨을 뛰어넘는 사이이지요. 그 사람의 사람 됨은 호탕하고 깨끗하여 설령 제가 대답한 일이라면 아무리 큰일이라도 그는 절대로 개의치 않을 거지 왜다. 흑백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황종공은 말했다. 품소협의 호의는 감사하기 자기 없구려. 단지 이 일은 아직 동형께서 허락을 안 하셨으니 이 늙은이는 마음이 불안하구려. 그 동형의 말대로라면 이 근보를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 매장주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의 권법을 이겨야 한다고 했지 않소이까. 이 늙은이는 절대로 공짜로는 이것을 얻고 싶지 않소이다. 자 우리 겨루어 봅시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조금 전 이 장주가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이 어떻게 큰형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대장주의 무공은 틀림없 이 세 사람 위에 있을 것이다. 세 분 장주의 무공도 탁월한데 내가 오직 풍태사숙이 전해주신 권법으로 선기를 잡았을 뿐이니 만약 대장주와 겨룬다면 반드시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다. 반드시 비웃음과 굴욕을 맛보아야 하는가? 내가 이긴다 해도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이냐? 그리고 말했다. 동형께서는 일시적인 호의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군요. 네 분 장주께서는 책망을 안 하시고 계셔서 매우 감격했지요. 그런데 어찌 다시 대장주와 겨룬다는 것입니까? 황종공은 미소를 지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심지도 곱소. 나는 몇 초씩만 겨루자는 것이니 무슨 상관이 있겠소. 그리고 고개를 돌려 벽 위에서 한자루의 옥소를 꺼내더니 영호충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당신은 이 퉁소로 검을 삼고 나는 이 요금을 변기로 삼겠소. 그러더니 침대머리에서 하나의 요금을 받쳐들고 오며 웃었다. 나의 이 두 개의 악기는 성을 바꿔올 수는 없지만 얻기는 어려운 물건이오. 그러니 망가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우리는 폼이나 잡아 봅시다. 영호충은 퉁소를 보았다. 그것은 몸체는 새파랗게 빛나는데 아주 좋은 옥으로 만든 것 같았다. 입이 닿는 부분은 붉기가 피빅 같았는데 옥색깔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황종공이 들고 있는 요금의 색은 아주 오래되어 낡아있는 것 같고 수백년이나 천년 이상이 지난 골동품인 것 같았다. 이 두 개의 악기가 가볍게 스치기만 해도 틀림없이 가루가 될 것이니 정말 힘서 싸 울 수도 없고 지금으로선 물리칠 수도 없어 두 손으로 퉁소를 받쳐들고 공손하게 말했다. 대장주의 많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황종공은 말했다. 풍로 선생께서는 일대 거모이셔서 나는 평소 매우 흠모하고 있었소. 그 선배님이 전수하신 건법이니 범상치는 않을 것이오. 자 풍소협 어디 대결을 해보겠소. 영호충은 풍소를 가볍게 들어 휘둘렀다. 그러자 바람이 풍소 속에 들어가고 부드러운 음이 새어나왔다. 황종공은 우측 손으로 금줄을 몇 번 트이겼다. 음악이 울리더니 금의 고리가 영호충의 우측 어깨를 향해 밀려왔다. 영호충은 금소리를 듣자 마음이 흔들렸다. 옥소를 천천히 들어 황종공의 팔꿈치를 향해 찍었다. 요금이 계속 어깨로 향해 오면 영호충의 옥소가 먼저 황종공의 팔꿈치 요혈을 찌르는 셈이 되었다. 황종공은 요금을 거꾸로 돌려 영호충의 허리를 향해 밀어왔다. 금의 몸통이 나오자 몇 가닥의 음이 흘러나왔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내가 옥소를 가지고 막는다면 두 개의 명기는 부딪혀 망가질 것이다. 그는 이 악기들을 대단히 중히 여기니 틀림없이 요금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겨룬다면 승부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즉시 옥소를 가지고 고형 을 그리면서 회전하여 상대방의 겨드랑이를 향해 찍어갔다. 황종공은 검을 들어 막았고 영호충은 옥소를 급히 뒤로 빼냈다. 황종공이 요금을 몇 번 튕기니 음악이 갑자기 변했다. 흑백자의 안색이 금세 변하더니 서둘러 금당을 나간 후 문을 꼭 잠갔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황종공이 금을 튕겨 소리를 내는 것은 어떤 여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금의 소리에 최고의 내공을 주입시켜 상대방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금의 쇠로와 상대방의 내력이 공명하여 자기도 모르게 금소리에 제압당하고 마는 것이었다. 금소리가 천천히 나오면 상대방의 초식도 느려졌고 금소리가 급하게 울릴수록 상대방의 초식도 급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그러나 황종공의 내식은 이 금소리와는 반대의 현상이 일었다. 그의 초식이 빨라지면 그의 숨소리는 더욱 느리게 들렸고 상대방은 막을 수가 없었다. 흑백자는 황종공의 이 공력이 일반 것과는 다름을 알고 있었으며 자기의 내력이 손상을 입을까 염려되어 급히 금당을 나선 것이었다. 그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때로는 느려지고 때로는 급해졌다 하고 갑자기 소리가 끊기며 갑자기 쨍하고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참 후 금소리가 더욱 급해졌다. 흑백자는 그 소리를 듣자 심신이 안정되지 못하고 호흡이 빨라져 또다시 대문 밖으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대문을 꼭 잠갔다. 대문을 잠그자 금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다가 금소리가 높은 음을 내면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는 그 소리를 듣고도 심장 이경렬하게 뛰는 것이었다. 한참을 서 있어도 금소리가 계속 들리자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 풍시성을 가진 소년의 검법은 정말 고명하구나. 또한 내력은 이렇듯 고명할까? 우리 형님의 칠현무용검과 같은 공격을 이렇게 오랫동안 받으면서도 여전히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도피롱과 단청생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고 있었다. 단청생은 낮은 소리로 물었다. 어찌 되었지요? 흑백자는 말했다. 벌써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네. 나는 형님이 이 젊은이의 목숨에 지장을 줄까 염려되는구만. 단청생은 말했다. 내가 형님께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이 좋은 친구에게 절대로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요. 흑백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들어갈 수 없네. 바로 이때 금소리가 쩡쩡 크게 울렸다. 금소리가 한 번 울리자 세 사람은 1보씩 뒤로 물러섰고 다시 다섯 번의 금소리가 연속 들려오자 세 사람은 연속 다섯 보씩을 뒤로 물러섰다. 독피롱은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큰형님의 이 육정계산의 무형검법은 정말 무서워 이 여섯음이 맹렬히 공격했으니 그 풍간움이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큰소리가 다시 한 번 울렸고 곧이어 팍팍하는 소리가 수차례 들렸는데 몇 가닥의 금연이 끊어진 것 같았다. 흑백자는 깜짝 놀라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다시 금당의 쪽문을 열어보았다. 황종공은 멍청이 서 있었는데 말이 없었고 손에 들고 있던 요금의 줄은 모두 끊겨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영호충은 손에 옥소를 들고 있었고 한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이번 시합도 황종공이 패했던 것이었다. 흑백자 등 세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랐다. 세 사람은 자기 형님이 내력이 웅후하고 무림에선 대단하다고 이름이 나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화산파의 일개 소년에게 패하다니 친히 보지 않았다면 믿지 못할 일이었다. 황종공은 씁쓸이 웃었다. 풍소협의 오묘한 건법은 이 늙은이가 평생 보지 못했소. 또 내 공의 조에도 이렇듯 대단하니 존경스럽고 탄복하오. 이 늙은이의 칠현무용검은 본시 내 스스로 이 무림에서 절악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풍소협의 손에는 어린애 장난같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소이다. 우리 내 형제가 응거하여 강호에 나가지 않은 지 십여 년이 되었는데아. 정말로 오물한의 개구리가 되었소. 그 말투는 퍽 철양했다. 영호충은 말했다. 저는 힘들여 막았을 뿐이지요. 선배님께서 사정을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황종공은 깊게 탄식하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정신이 나간 듯 멍청했다. 영호충은 그의 이런 행동을 보자 연민의 정이 생겼다. 상대형이 나의 내력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감추신 것은 그들이 내 상처를 치료할 때 어떤 장애가 생길까봐 그랬다. 그러나 대장부라면 정정당당해야 된다. 나는 절대로 공짜로 이익을 취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말했다. 대장주 한 가지 분명히 밝힐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 금에서 나오는 무형의 검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건 나의 내력이 노바서가 아니고 저의 몸에는 내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황종공은 놀란 듯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말했다. 무엇이라고? 영호충은 말했다. 저는 여러 차례 상처를 입고 내공이 완전히 소실되었지요. 그래서 선배님의 금소리를 듣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황종공은 놀라서 기쁨에 차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사실인가? 영호충은 말했다. 선배님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저의 맥박을 짚어보시지요.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었다. 황종공과 흑백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가 이 매장에 온 것은 적대감은 없다고 하나 좋은 뜻은 품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 감히 손을 내밀어 자기의 명맥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있겠는가? 만약 황종공이 맥을 짚는 기회를 이용해 그의 손목에 혈도를 짚는다면 그가 아무리 하늘처럼 큰 재주를 지니고 있다 해도 상대방의 재간에 맡겨야 되는 것이었다. 황종공은 조금 전 육정계산이라는 신기를 펼쳤으나 조금도 영호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최후의 칠연이 동시에 울려 내공이 최고에 이르도록 했는데 결국 일곱 편이 끊어지고 대패하였으니 마음이 좋을 리 없었다. 내놈이 나의 손을 끌어들여 내 혈도를 짚는다면 나는 내놈과 함께 내력을 같이 쓸 것이다. 그는 즉시 우측 손을 내밀어 천천히 영호충의 우측 손목에 갖다 댔다. 그는 손을 내밀 때 암암리의 호조금나수와 용조공과 소시팔라라는 세 가지의 최고 금나수법을 불어넣었다. 상대방이 틈을 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다섯 손가락으로 맥을 짚어도 영호충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반격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황종공은 영호충의 맥박이 미약하고 느려서 틀림없이 내공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멍청해졌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껄껄 소리내 웃더니 말했다. 그렇게 되었었군. 그렇게 되었어. 내가 자네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야. 그는 입으로는 당했다고 하면서도 표정은 심히 유쾌해 보였다. 그의 칠한 무형검은 단지 소리일 뿐이고 적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었다. 그들은 상대방의 내력을 발동시켜 초식의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 상대방의 내력이 강할수록 그들은 더욱 강하게 파고들었던 것이다. 뜻밖에도 영호충은 조금의 내력도 없어서 이 칠한 무형검은 그에게는 아무 효과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황종공은 크게 의기소침해 있었으나 자기가 패한 것은 자기의 묘기가 더덥다는 것이 아님을 알고 미친 듯 기뻐했다. 그는 영호충의 손을 꼭 잡고 연신 흔들며 웃었다. 자네는 멋진 친구여. 멋진 친구야. 자네는 왜 그것을 이 늙은이에게 가르쳐 주었나.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후배가 내공이 소실된 것을 시합하기 전에 속인 것도 불량한데 어찌 더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소귀의 음악을 들려주었으. 니 소귀의 경일기가 되어버린 셈이지요. 황종공은 파한대소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늙은이의 7연 무형검은 아직 패배는 안 되었소이다. 나는 혈연 무형검이 단연 무형검으로 되는 줄 알았소. 하하하 하하하 흑백자는 말했다. 풍소협 당신의 솔직함에 우리 형제는 모두 감격했소이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 형제가 당신 생명을 바꾸기를 여반장하듯 해도 괜찮으시오. 당신의 권법은 지극히 높으나 내력이 없으니 우리에게 항구할 수는 없을 것이오. 영호충은 말했다. 이장주의 말씀은 지당하지요. 저는 내분 장주께서 영웅호거림을 알고 솔직히 말씀드릴 것이지요. 황종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소 맞는 말이오. 풍형께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솔직히 말해보시오. 우리 내 형제는 힘이 닿는 곳까지 도와드리리다. 도피롱은 말했다. 당신의 내력은 모두 소실되었으니 틀림없이 중상을 입으셨겠지요. 내게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의술이 신의 경지에 있지요. 단지 성질이 괴팍하게 쉽게 사람을 치료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내 체면을 봐서 틀림없이 당신을 치료해줄 것이고 그 살인명의 평일지는 나와 옛부터 교부니 영호충은 실성하며 말했다. 평일지 평대부를 말하시는 것인가요? 도피롱은 말했다. 그렇소 당신도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소. 그렇소. 영호충은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분 평대부께서는 몇 개월 전 산동의 오페강에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도피롱은 아이쿠하고 소리를 지르며 놀란 듯 말했다. 그가 그가 죽었소. 단청생은 말했다. 그는 어떤 병이든 다스렸는데 어째서 자기의 병은 치료하지 못했을까요? 아 그는 원한을 사서 살해를 당했을까요? 영호충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항상 평일지에게 미안한 감을 품고 있었다. 평대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의 맥을 봐주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저의 상처는 심히 괴상하여 그도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도피롱은 평일지의 죽음을 알고 한참 멍청이 있더니 잠시 후 눈물을 줄줄 흘렀다. 황종공은 사색에 깊이 잠겨있더니 말했다. 풍형제 내게 한 가지 길이 있소. 그러나 상대방의 허락을 할지는 의문이오.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줄 테니 당신은 소림사 장문 방증대사를 찾아가보시오. 그의 소림사 절기인 역근경을 전수받으면 자, 내 내상은 치료될 수가 있을 것이오. 이 역근경은 소림파에서도 쉽게 전수하지 않는 비방이오. 그러나 예전의 방증대사는 나에게 약간의 빛이 있으니 나를 봐서 가르쳐줄지도 모르오. 영호충은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평일지를 또 한 사람은 방증대사를 추천하는데 진지하고 간곡하게 말하자. 이 두 장주의 의인됨에 감격되어 말했다. 그 역근경의 신기는 소림사의 본문 제자에게만 전수할 뿐이니 저는 절대로 소림사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깊게 읍을 했다. 네 분 장주의 호의에 이 후배는 감격될 뿐입니다. 생과 산은 정해져 있으니 저의 몸의 상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분께 걱정을 끼쳐드렸으니 미안할 뿐입니다. 저는 그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황종공은 말했다. 잠깐만. 그는 몸을 돌려 내실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자기 병을 꺼내오며 말했다. 이것은 옛날 나의 스승께서 하사하신 두 알의 환약이오. 보신과 상처에 퍽 효과가 있소. 나의 작은 성인이 풍형께서는 받아주시기 바라오. 영호충은 그 자기 병의 뚜껑이 오래된 것임을 보자 이것은 자기 사부의 유물로 지금까지 보존한 것은 틀림없이 진귀한 물건인 것 같아 급히 말했다. 이것은 선배님의 존사께서 주신 것이니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황종공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우리 네 사람은 강호의 발을 끊고 외부인을 만나지 않으니 상처 약은 쓸모가 없다오. 또 우리 형제는 문화생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 당신이 거저로 한다면 이 두 알의 약은 무덤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오. 영호충은 그가 철양하게 말하자 별수 없이 감사하며 받고 인사를 하고는 문을 나섰다. 독피롱 흑백자 단청생도 그를 따라 기실로 돌아왔다. 상문천은 네 사람의 얼굴색이 굳어있자 영호충이 대장주와의 대결에서도 이겼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대장주가 승리를 거두었다면 흑백자는 여전히 얼굴에 표정을 나타내지 않는다. 해도 독피롱과 단청생은 틀림없이 의기양양하여 자기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어 장욱의 북글씨가 번관에 산수화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는 물었다. 풍형풍형 대장주께서는 한 수 가르쳐 주었소. 영호충은 말했다. 대장주의 공력은 심이 높아 예측할 수 없더군요.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내공이 전부 소실되었으니 나를 상대로 요금해서 발산하는 내력은 힘을 쓸 수가 없었지요. 천하에 이같이 요행한 일이 어디 있겠으니까. 단청생은 눈을 부릅뜨더니 상문천에게 말했다. 이 풍형의 사람 됨은 진실하여 무엇도 숨기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은 이 풍형의 내공이 당신보다 높다고 했으니 우리 큰 형님께서 속으신 것이오.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풍형의 내공이 소실되어 않았을 때는 틀림없이 나보다 낫다오. 내가 말한 것은 옛날이지. 절대로 지금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외다. 독필홍은 흥하고 코소리를 내더니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오. 상문천은 공수하며 말했다. 매장 중에는 우리 풍형의 건법을 이긴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물러가겠소.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영호충에게 말했다. 자 우리는 갑시다. 영호충은 폭권을 하고 고개를 숙여 말했다. 오늘 네 분 장수를 만난 것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훗날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단청생은 말했다. 풍형 당신은 술이 마시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오시기 바라오. 내가 소장하고 있는 영주를 하나하나 맛보여 드리리다. 그런데 이 동영은 조금 곤란하오. 허허허. 허허허. 상문천은 미소지었다. 나는 주량이 작으니 다시 와서 재미없는 일은 하지 않겠소. 그리고 공수를 하더니 영호충의 손을 끌고 나갔다. 흑백자는 등이 환송을 나왔다. 상문천은 말했다. 세 분 장수께서는 멀리까지 나오시기 마십시오. 도피롱은 말했다. 흥 우리가 당신을 환송 나왔다고 생각하시오. 우리는 풍형을 환송하는 것이오. 만약 동영 혼자 이곳에 왔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환송을 나오지 않았을 것이오. 상문천은 웃으며 말했다. 오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흑백자는 대문밭까지 환송을 나오더니 그제서야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우정의 점을 나누었다. 독피롱과 단청생은 상문천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의 등 뒤에 있는 보따리를 빼앗지 못함을 분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상문천은 영호충의 손을 잡고 매장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버드나무 숲 근처에 와서 웃으면서 말했다. 그 대장주의 금에서 튕겨져 나오는 무형검기는 대단히 무서운 내 동생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영호충은 말했다. 원래 형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군요. 나의 내력이 모두 소실되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지요. 형님 이 네 분 장주와는 무슨 원한이라도 있습니까? 상문천은 말했다. 아무 원한도 없네. 나는 그들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찌 원한을 있을 수 있겠는가? 갑자기 어떤 사람의 외침소리가 들렸다. 동영 풍영 잠깐만 기다리시오. 영호충이 보니 단청생이 손에 술이 가득 담긴 술잔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며 부르고 있었다. 풍영 내게 백 년 넘은 주겹청이 있소. 이것을 맛보지 못한다면 애석한 일이 아니겠소. 그러면서 술잔을 건네주었다. 영호충은 술잔을 들고 바라보았다. 술이 파라키는 옷같이 밑바닥이 보이지 않았고 그 향기도 강해서 칭찬했다. 과연 명주이군요. 한 모금 마신 후 다시 탄성을 질렀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잔에 술을 비운 후 말했다. 이 술은 맛이 중후하군요. 과연 양주 진강의 명주 올시다. 단청생은 기뻐서 말했다. 그렇소 이것은 진강 금산사의 진사의 보물이지요. 모두 여섯 병이 있었는데 절의 대화상인 수객계 선수를 마시지 않아 나에게 한 병을 주었소. 나는 반 병을 마신 후 아까워서 두었었다오. 풍형 나의 거실에는 좋은 술이 있는데 함께 가셔서 마시는 게 어떻겠소. 영호충은 강남사우에 대해서 퍽 친근감이 들었는데 좋은 술을 마 실수 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는 고개를 돌려 상문천의 기색을 살폈다. 상문천은 말했다. 풍형 사장주께서 청하시니 가보시구려. 나는 삼장주와 사장주께서 나를 보시면 화를 내실 것이니 나는 킥킥킥 단청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언제 당신을 보며 화를 냈소. 다 같이 갑시다. 다 같이 가요. 상문천은 계속 사양을 하자 단청생은 왼손으로 상문천의 손을 잡고 오른손은 영호충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말했다. 갑시다 가요. 다시 가서 술을 드십시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우리가 헤어질 때 이 사장주는 안색이 굳어있었는데 왜 갑자기 친절하게 나오는 것일까 그는 상영의 보따리에 있는 그림을 잊지 못해 다른 계책을 생각해낸 것일까 세 사람이 매장에 돌아오니 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독피롱이 기뻐서 말했다. 풍형 다시 온 것을 감사드리오. 네 사람은 다시 기실로 돌아왔다. 단청생은 여러 가지 미주를 내놓고 영호충과 마셔대고 있었다. 흑백자는 시종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단청생과 독피롱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듯 문 밖을 자주 내다보았다. 상문천은 몇 번씩 간다고 했으나 그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만류하곤 했다. 영호충은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술만 사셔댔다. 상문천은 날이 어두워지자 웃으면서 말했다. 두 분께서 우리를 잡아놓고도 날이 어두워스나 밥도 주지 않을 니 우리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오. 독피롱은 말했다. 니에 바로 식사를 올리지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정집사 연혜석을 차리게. 정견의 대답 소리가 들렸다. 바로 이때 문이 열리며 흑백자가 걸어 들어왔다. 풍형 우리 매장에 또 다른 사람이 당신과 건법을 논하고자 하오. 독피롱과 단청생은 이 말을 듣자 몸을 띨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큰형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영호충은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길래 나와 건법을 대결하는데도 대장주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가. 이들은 우리를 불러놓고 이장주는 대장주의 허락을 받아내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이구나. 그 사람은 대장주의 집안사람이거나 문화에 속한 사람일 게다. 그러면 그 자의 건법이 대장주부 다 고명하다는 말인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아이쿠 큰일 났구나. 이들은 나의 내공이 소실되었음을 알고자 기들의 신분과 체면을 살리려고 친히 손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후배나 아랫사람을 시켜 나와 대결할 때 내력으로 나를 제압하면 내 생명은 바로 없어지겠지.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이 네 분 장주는 모두 광명정대한 호걸인데 그런 비굴한 짓을 하겠는가. 그러나 3장주와 4장주는 그림을 미치도록 좋아하고 2장주는 냉정한 사람이니 그 바둑의 기보를 손에 넣지 못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 그림이나 기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르지. 만약 어떤 사람이 내력으로 나를 해친다면 나는 먼저 검으로 그들의 관절 중요한 곳을 찔러야지. 흑백자는 말했다. 풍소협 수고스럽지만 다시 가봅시다. 영호충은 말했다. 진정한 공력으로 말해도 나는 3장주나 4장주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대장주나 2장주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고산매 장의 네 분 선배께서는 무공이 탁월하신데 이 후배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 주셨지요. 저는 보잘것 없는 검술로 다시 비웃음을 사고 싶지 않군요. 단청생은 말했다. 풍령 그 사람의 무공은 확실히 당신보다는 고깡하오. 그러나 당신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소이다. 그는 흑백자는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우리 매장에는 한 분의 검술이 뛰어난 분이 계신데 풍소협이 말씀을 듣고 꼭 풍소협을 만나 뵙기를 바라고 계십시다. 영호충은 다시 겨룬다면 누군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강남사우아는 원수지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말했다. 네 분 장주께서는 후배에게 호의를 베푸셨지요. 만약 그분과 대결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내가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의 우정에 금이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단청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괜찮소 그러진. 그러진. 흑백자는 또 그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어찌되었든 우리 네 사람은 풍소협을 탓하지 않을 것이오. 상문천은 말했다. 조소 다시 한번 대결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소. 나는 일이 있어 지체할 수가 없으니 먼저 가봐야겠소이다. 풍형 가흥부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독피롱과 단청생이 일제히 말했다. 먼저 가시다니 말씀이나 되는 것이오. 독피롱은 말했다. 그 장욱의 북글씨를 놓고 간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단청생은 말했다. 풍소협이 지게 되면 어디 가서 그림과 서예와 기보를 찾는단 말이오. 안돼요. 안돼요. 잠깐 기다리고 계시오. 정집사 빨리 밥상을 차려오게. 흑백자는 말했다. 풍형 나와 함께 가시겠소. 풍형은 먼저 식사를 하고 계시오. 잠시 후 우리는 다시 돌아와 반주를 해드리겠소. 상문천은 연신 고기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 같구려. 그러나 우리 풍형께서는 실전 경험이 없지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 형의 내력이 소실되었음을 알고 있소. 내가 옆에서 구경하지 않는다면 승복하지 않을 것이오. 흑백자는 말했다. 동형의 말뜻은 무엇을 뜻하는 거요? 우리가 사기라도 친다는 것입니까? 상문천은 말했다. 고산매장의 내분 장주는 호걸지사이오. 저는 오래전부터 그 덕망을 흠모해오던 터라 믿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풍형은 또 다른 사람과 대결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분 장주 외에 또 다른 고수가 이뤘는지는 감악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장주 그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이 내분 장주처럼 광명정대한 영웅호한이라면 마음을 놓을 수 있지만 단청생은 말했다. 그분의 무공과 덕망은 우리 형제보다 높으니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지요. 상문천은 말했다. 무림 중에 무공과 덕망이 내분과 비교되는 분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뿐인데 그렇다면 저도 그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독폐롱은 말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당신에게 가르쳐 드리기가 어렵군요. 상문천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옆에서 관전해야겠소. 그렇지 않다면 대결은 없는 것으로 하지요. 단청생은 말했다. 당신은 왜 그리 고진만 부리시오? 당신이 참관하다면 당신께는 백해무익할 것이오. 그 사람은 은거한지 오래되어 다른 사람이 얼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오. 상문천은 말했다. 그럼 풍형은 어떻게 그와 시합을 한단 말이오? 흑백자는 말했다. 쌍방은 모두 두 건을 쓰고 복면을 한 다음 싸우게 된다면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상문천은 말했다. 내분 장주께서도 두 건을 쓰시오. 흑백자는 말했다. 그렇소 그분의 성품은 괴평해서 그러지 않는다면 시합을 하려 하지 않으실 것이오. 상문천은 말했다. 그럼 나도 얼굴에 두 건을 쓰면 될 것이 아니오. 흑백자는 한참 동안 주저하더니 말했다. 동형의 뜻이 집요하시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나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벙어리 노릇이라면 쉬운 일이 아니겠소. 흑백자는 앞서 길을 안내했고 영호충과 상문천이 그 뒤를 따라 소단청생과 도피롱이 맨 뒤에 서서 왔다. 영호충이 보니 그 길은 대장주의 석실로 통하는 길이었다. 대장주의 금당밖에 이르너 흑백자는 가볍게 문을 두드린 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실내에는 한 사람이 이미 검은 복면을 하고 있었는데 옷 모양으로 보아 황종공인 것 같았다. 흑백자는 그의 몸 곁에 가서 그의 귀에 대고 낮은 소리로 뭐라고 했다. 그러나 황종공이 고개를 흔들며 낮은 소리로 뭐라고 했다. 아마 상문천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다. 흑백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돌려 말했다. 형님께서는 이 대결은 작은 일이니 그분의 심기를 흐리지 않게 이 일은 여기서 끝내시자고 하십니다. 다섯 사람은 고개를 숙여 황종공에게 인사를 한 후 나왔다. 단청생은 화가 나서 말했다. 동영 당신은 정말 괴상한 사람이군요. 우리가 함께 달려들어 풍영을 못 살게 굴까 걱정돼요. 꼭 옆에서 구경을 해야만 하오. 일, 이 잘 되었는데 물거품처럼 끝났으니 어찌 흥을 깼다고 하지 않겠소. 도피롱은 말했다. 둘째 형님이 애걸복걸하여 형님의 허락을 받아 냈는데 당신은 끝내 회방을 놓았구려.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좋소 좋소 내가 양보하겠소. 그러나 당신들은 공명정대해야 하오. 우리 풍영을 속이면 안 되오. 도피롱과 단청생은 기뻐서 일제히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어찌 보시는 것이오. 어떻게 풍소협을 속일 수 있겠소.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기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풍영 그들이 어떤 꿍꿍이속이 있는지 모르니 정신 바작 차리고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매장 중에 사람들은 모두 영웅호한인데 어찌 속임수를 쓰겠습니까. 단청생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소 풍소협의 소인 같은 당신과 같겠소이까. 상문천은 몇 발짝 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손짓을 하면서 말했다. 풍영 이리 와보시오. 나는 몇 마디 해줄 것이 있소. 이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오. 단청생은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상영님은 정말 소심하시군. 내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를 속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상문천 옆으로 갔다. 상문천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영호충은 자기의 손바닥에 돌돌 마른 종이가 쑤셔 들어옴을 느꼈다. 영호충이 만져보니 그 종이에는 딱딱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상문천은 싱글벙글거리며 그를 잡아당기고 귓속말로 얘기했다. 자네는 그 자를 보면 그의 손을 잡고 이 종이의 물건을 그 사람 손에 쑤셔 넣게나 이 일은 중대하니 절대 소홀히 생각하지 말게나. 하하하. 그가 이 말을 할 때는 몹시 신중했으나 표정은 시종 웃음을 띵 읽지 않았고 나중에는 큰 소리로 웃어재겼다. 그의 말과 웃음은 아무 상관도 없었던 것이다. 흑백자 등 세 사람은 그가 자기들의 흉을 본다고 느끼고 있었다. 단청생은 말했다. 뭐가 그리 웃읍소? 풍소협의 검법은 고명한데 동영의 검법은 어떠하오? 우리는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했구려.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저의 검법은 평범하고 보잘것 없으니 가르쳐드릴 것도 없소이다. 그리고 몸을 비비적거리며 바깥으로 나갔다. 단청생은 웃으며 말했다. 자 우리는 들어가서 다시 형님을 뵙시다. 네 사람은 다시 황종공의 금당으로 들어갔다. 황종공이 그들이 나갔다가 되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지 머리에 썼던 두건을 벗어놓고 있었다. 흑백자는 말했다. 큰형님 그 동영은 우리에게 설복당하여 참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황종공은 말했다. 좋다. 그리고 검은 두건을 다시 뒤집어 썼다. 단청생은 나뭇개짝을 열더니 검은 두건을 꺼내 영호충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은 내 것인데 당신이 쓰시오. 형님 나는 형님의 백앤리스로 대신하겠어요. 그는 내실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파란 백앤리스로 눈만 내놓은 채 나오고 있었다. 황종공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영호충에게 말했다. 잠시 후 대결에선 두 분 모두 목검을 사용하여 내력을 주입시키지 못하게 했소. 풍형이 손해를 보면 안되지 않소. 영호충은 기뻐하며 말했다. 그것 참 좋은 뜻입니다. 황종공은 흑백자에게 말했다. 동생 두 자루의 목검을 가져오게. 흑백자는 나무상자를 열더니 그 안에서 두 자루의 목검을 꺼냈다. 황종공은 영호충에게 말했다. 풍형제 이 대결에서 누가 지고 이기든 밖에선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시오. 영호충은 말했다.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매장을 찾아온 것은 절대 이름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찌 밖에 나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하물며 십중팔구는 질텐데 어찌 입을 눌리며 다니겠습니까? 황종공은 말했다. 꼭 그렇게 된다고는 할 수 없소. 풍형의 말을 믿겠소. 그리고 앞으로 보는 것은 절대 말씀하지 마시오. 동형조차도 안 되오. 지킬 수 있겠소. 영호충은 주저하며 말했다. 동형조차 안 됩니까? 대결이 끝난 후 동형은 경과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내가 함구하고 있으면 친구의 의리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요? 황종공은 말했다. 그 동형은 강호의 밥을 오랫동안 먹은 사람이니 풍형께서 이미 이 늙은이와 약속했다고 하면 대장주의 말은 무거우니 그것을 시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억지를 써 묻지는 않을 것이요.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것도 그렇군요. 그럼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황종공은 봉수하며 말했다. 풍형의 후의에 감사드리겠소. 자 갑시다. 영호충은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단청생은 내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이 안쪽이요. 영호충은 흠칫했다. 매우 이상했다. 어째서 내실 안에 있는가? 곧바로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었다. 아 그렇군. 나와 시합을 하는 사람은 바로 여자야. 어쩌면 대장주의 부인이나 첩이겠지. 그러니 그들은 상영이 옆에서 참관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고 나의 얼굴을 그녀에게 보이지 않게 한 것이다. 내가 그녀를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이겠지. 대장주가 이곳의 모든 것을 함구하고 상영조차도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규방의 일임으로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그동안 쌓였던 의문이 확연히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손바닥에 작은 종이로 싼 물건이 만져지자 내심 생각했다. 보아하니 상대형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자기가 만날 수 없으니까 내게 편지와 심물을 건네준 것이다. 이 속에는 틀림없이 애정 문제가 관여되어 있겠지. 상대형과는 급란해 형제지교를 맺었고 내분 장주께서도 내게 잘해주셨는데 어찌 이 물건을 건네줄 수 있겠는가 내분 장주께 미안한 일이야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담 또 생각했다. 상영님과 내분 장주께서는 모두 50여세 정도씩 되었으니 그 여자도 점지는 않겠지. 설령 남녀의 정이 쌓이고 쌓였대도 옛날의 일이겠지. 이 편지를 건네준대도 그 여자의 정절과 명예의 손상을 입히지는 않겠지. 한참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섯 사람은 이미 내실로들 어소고 있었다. 실내에는 침대와 서랍장만 있는 것이 장식이라곤 없었다. 침대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서랍장 위에는 단검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쇠로 만들었는지 시컴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모든 것이 상영의 계산과 척척 맞아들어가는 것 같다. 그의 정이 이렇듯 간절하되 어찌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겠는가 그는 천성이 소탈하여 지금까지 예를 하는 것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 이때 그는 마음속에서 은은히 생각해 보았다. 그 여자가 바로 소삼해인데 사제인 임평지에게 시집을 가버렸다. 자기는 상문천이다. 수십 년 후 천방백개로 소삼해의 얼굴을 한 번 보고 싶었으나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옛날에 정표를 건네주며 수십 년간 사모하여 온 정을 위안받으려는 것이겠지. 그는 또 생각했다. 상영이 마교에서 탈퇴하여 교조와 교중의 형제들과 싸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지도 몰라.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황종공은 침대에 휘장을 걷고 서랍장을 열었다. 그 밑바닥에는 철판으로 만든 것이 놓여있었고 그 철판에는 고리가 달려있었다. 황종공은 고리를 잡고 위로 올렸다. 거기에는 길고 넓은 동굴이 나타났다. 그 철판의 무게가 심히 무거워 보였는데 당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조금 이상하다로 풍소협 자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서 몸을 날리는 것이었다. 흑백자는 말했다. 풍소협 들어가시오 영어충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동굴 입구로 들어섰다. 동굴 안에는 한 개의 유등이 타고 있었으며 그 등에서는 노란 불빛이 흔들거렸다. 그는 황종공의 뒤를 따르고 흑백자 등 세 사람도 자기를 따라 들어왔다. 두 장 앞에 이르자 앞쪽에 길이 막혔다. 황종공은 품속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열쇠 구멍에 대고 몇 바퀴 돌렸다. 안쪽으로 밀었다. 그러자 꺽꺽 소리를 내면서 돌문이 천천히 열렸다. 영어충은 더욱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상문천에게 동정심이 같아. 이들이 그 여자를 땅속에 억지로 구금하고 있구나. 그러니 뜻을 모시러웠구나. 이 내분 장주는 겉으로는 인자한 호걸들 같은데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는 황종공을 따라 돌문을 들어서니 지하통로는 비스듬히 꺾여있었고 수십 장을 가자 다시 돌문이 나타났다. 황종공은 열쇠를 꺼내더니 문을 열었는데 이 문은 철문이었다. 지하통로는 밑쪽으로 비스듬이나 있었는데 땅속 백장 깊이는 돌이 드 싶었다. 지하통로를 구불구불 몇 번을 지나니 앞에 또다시 문이 나타났다. 영어충은 우라가 치밀었다. 나는 이 네 사람이 바둑도 잘 두고 그림도 글씨도 잘 쓰고 금도 잘 타 우아한 인사들인 줄 알았더니 어찌 이런 지하감옥을 만들어 여자를 가두어 놓았을까. 그는 지하통로를 처음 내려올 때는 방비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크게 경계심이 잃었고 몸이 덜덜 떨려왔다. 그들이 나와 대결을 하여 이기지 못했으니 나를 이곳에 데려와 구금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 비밀 통로에는 비밀 장치가 된 문이 겹겹이 있으니 날개가 있어도 도망칠 수는 없겠다. 그러나 경계만 했을 뿐 앞에는 황종공이 있고 뒤에는 단청생도 피롱 흑백자가 다르고 더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세 번째 문은 네 겹으로 겹겹이 되어 있었다. 철문 뒤에는 솜이 총총 박혀있는 나무문이 있었고 그 뒤에는 철문이 있고 또 다시 솜으로 쌓여진 나무문이 있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왜 두 철문 사이에 솜으로 가득 찬 나무문이 있을까. 맞다 틀림없이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의 무공이 대단히 곶강하니 이 솜이 그녀의 장력을 흡수시켜 그녀가 이 철문을 부수는 것을 방비한 것이다. 그 뒤로 계속 십여 장을 걸었다. 문은 없었고 가끔 유등이 켜진 채 있었고 유등이 꺼진 데는 암흑 같은 곳도 있었다. 영호충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다리 밑에선 습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아이쿠 그 매장은 서호에 곁인데 이렇게 멀리 왔으니 아마 서호 밑바닥인가 보다. 이 사람은 호수 밑바닥에 갇혀 있으니 도망칠 수도 없겠다. 다른 사람이 구할 수도 없고 도망칠 내도 호수에 물이 들어오니 뚫고 나가지도 못하겠다. 다시 몇 장을 걸으니 지하통로는 좁아지고 낮아져서 머리를 굽혀야 되었다. 수장을 더 가니 황종공이 부시돌로 유등해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 앞쪽에는 또 다른 철문이 있었다. 그 철문 위에는 한치 정도의 구멍이 있었다. 황종공은 그 네모난 구멍으로 낭낭이 외쳤다. 임선생님 황종공 내 형제가 무난 인사드립니다. 영호충은 멍청해졌다. 어찌 임선생일까? 그러면 안에 있는 죄수는 여자가 아니란 말인가? 그러나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황종공은 다시 말했다. 임선생님 오랫동안 무난 인사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한 가지 큰일을 여출까 합니다. 실내에서 묵직한 욕소리가 들렸다. 제기럴 큰일이고 작은일이고 헛소리를 말아라. 헛소리를 말아. 멀리 꺼져버려. 영호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 앞서의 공상은 모두 연기로 타버렸다. 이 말소리는 나이가 먹은 남자이고 말투가 저속하니 시종자빼임이 틀림없었다. 황종공은 말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 세상에서 건법은 임선생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매장에 왔는데 우리 형제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지요. 임선생님의 건법과 비교할 때는 어린애 장난같이 보입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알고보니 황종공은 약을 올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 대결을 하도록 유도하는구나. 그 사람은 껄껄 소리내 웃더니 말했다. 이 계잡종에 내놈아 너희들이 이기지 못했으니 나보고 이겨달라 이거냐. 그렇지. 하하하 너희들 마음대로 주물러대지만 나는 이 미카를 놓은지 오래되어 건법을 깨끗이 잊은지 오래다. 재미랄놈들 사가지 없는 놈들아. 빨리 꼬리를 감추고 꺼져버려라.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의 지혜는 무한히 높은 것 같다. 황종공의 말 한마디로 훤히 내다보고 있지 않은가. 도피롱은 말했다. 형님 임선생님은 절대 이 사람의 적수가 못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이 매장 중에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잘 못된 것은 아니군요. 우리는 더 이상 임선생님께 말씀드리지 맙시다. 그러자 임시성을 가진 자가 일가했다. 나를 불러내는 이유는 뭐냐. 이 임가가 너희 네 명을 위해 일을 해야겠느냐. 도피롱은 말했다. 이 사람은 화산파 풍청양 선생에게 직접 전수받았다 합니다. 큰 형님 임선생께서 강호에 계실 때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땅도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풍선생 한 분은 무서워했다면서요. 임선생의 외호가 그 뭐더라 망풍이도라고 부른 것 같은데 이 풍자는 풍청양 풍선생님을 두고 한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정말인가요. 그 임시성을 가진 자가 꽥꽥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댔다. 헛소리 말아라. 헛소리를 말아라. 이 멍청한 놈들아. 반청생은 말했다. 셋째 형님의 말씀은 틀렸소이다. 도피롱은 말했다. 어째서 내가 틀렸니. 반청생은 말했다. 형님은 딱 한 글자를 틀리게 말하셨습니다. 임선생님의 외호는 망풍이도가 아니고 문풍이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선생님과 풍선생님이 만났다면 두 사람의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인데 풍선생님이 그를 도망치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풍선생님의 이름만 들어도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것이 마치 초상집의 개새끼와 도피롱은 그 말을 받았다. 그물에서 빠져나온 물고기 새끼 같았겠지. 반청생은 말했다. 그렇게 했으니 지금까지 머리통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 임시성을 가진 자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걸걸 웃으며 말했다. 이 멍청한 녀석들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니 이 늙은이에게 도 우물청하러 왔구나. 재미라염들 이 늙은이가 너희들 궤에 넘어갈 것 같으냐. 그렇게 되면 나의 성이 임시가 아니다. 황종공은 탄식하면서 말했다. 풍형 이 임선생님께서는 당신의 풍자만 듣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것 같소. 이 대결은 해볼 필요도 없겠소. 우리는 당신의 건법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승인하겠소. 영어충은 비록 그 사람이 결코 여자가 아니며 자기의 추측이 모두 틀렸으나 상황을 보니 그는 이 깊은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것 같아 동정심이 잃었다. 이 사람은 무림의 선배이고 무궁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황종공의 말을 듣고는 말했다. 대장주의 말씀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풍로선배가 저와 건법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분 임선생님을 극히 추앙하셨지요. 말씀하시길 당세의 건법에 있어 그는 임노선생님 한 분만 추앙하여 당세의 임노선배 한 분만 섬기신다고 하셨지요. 먼 훗날 제가 인연이 되어 임노선배님을 만날 수 있다면 있는 정성을 다해 공경하고 그 어르신의 지도를 받으라고 하셨지요. 이 말이 끝나자 황종공 등 네 사람은 아연 실색했다. 그 임시성을 가진 잔은 대단히 만족하는 것 같았다. 껄껄 웃더니 말했다. 이보게 어린 친구 자네의 말이 맞네. 풍청양이란 잔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네. 오히려 그 사람만이 나의 건법을 알 수 있을 뿐이네. 황종공은 말했다. 풍 풍로선생은 그가 그가 이곳에 있는 줄 알고 이도 그 말투가 떨렸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영어충은 생각나는 대로 짓거렸다. 풍로선생께서는 임선생님이 오직 명산승지에서 응거하고 계신 줄만 아시지요. 그분께서는 제게 건법을 전수하시면서도 늘 임선생님 얘기를 하셨지요. 제가 건법을 익혀도 임선생님의 전수자와는 대접할 수 있을 뿐이고 세상에 임선생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험난하고 어려운 건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요. 그는 이때 내분의 장주에게 불만을 품고 조롱을 내포한 채 말했다. 이 임시성을 가진 자는 선배이고 일대의 영웅인데 이런 음침하고 습기찬 감옥에 잡혀있는 것은 관계에 빠져서라고 생각했다. 그 네 사람의 수단과 비굴함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임시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그렇다네 어린 친구 풍청양은 과연 견식을 갖춘 자군. 자네는 이 매장에 내 멍청이를 모두 물리쳤구만. 그렇지. 영호충은 말했다. 후배의 건법은 풍선생님이 친히 전수해 주신 것이라 임선생님이 나 문화제자가 아니면 일반 사람은 이기지 못하지요. 그의 말은 공공연히 황종공 등 네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지하감옥이 음침하고 습기가 차다는 것을 생각하자 황종공 등 네 사람에게 화가 났다. 지금 조금 서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들은 무림의 고수를 이곳에 몇 년을 감금시켰는지 모른다. 이들이 나를 죽이기밖에 더 하겠는가? 황종공은 그의 말을 듣고 배알이 꼬였으나 검술에 졌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청생은 말했다. 풍형 당신의 그 말은 흑백자는 그의 소매를 끌어당기자 단청생은 입을 다물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좋아 좋아 어린 친구 자네가 나를 대신해 나의 마음속을 깨끗이 씻어주었네. 자네는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나? 영호충은 말했다. 매장 중에서 나와 제일 먼저 대결을 한 사람은 일자 점검이라는 정견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 사람의 검법은 검만 번지르르 하고 내용은 없지. 검의 빛을 빼면 아무 재주도 없는 것이네. 자네는 근본적으로 검초식을 써서 그를 베지는 않았겠지. 검을 들고만 있어도 그는 스스로 손가락 손 목 팔등을 자네의 검 끝에 스스로 대지 않았나. 다섯 사람은 모두 깜짝 놀라 약속이나 한 듯 악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이 물었다. 왜 그러나? 내 말이 틀렸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맞습니다. 선배님께서는 마치 보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군요.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그는 다섯 손가락이 잘려나갔나. 그렇지 않으면 손바닥이 잘려나갔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제가 칼끝을 조금 피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다. 안 돼 안 돼. 상대와 싸울 때는 객기를 부려서는 안 되네. 자 내는 선하니 앞으로 큰 손해를 볼 것이네. 두 번째는 누구와 시합을 했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사장주이십니다. 그 사람은 말했다. 음 그 넷째는 일자 점검보다는 조금 고명하지. 그러나 별 차이는 없어. 그는 자네가 정견을 이기자 틀림없이 자기의 절묘한 기술을 썼을 게다. 흠흠 그게 무슨 권법이더라. 맞다. 발목 퇴마 권법이라고 부르며 또 백홍관일 등교기봉. 또 무슨 춘풍양류라고 하는 것이지. 단청생은 자기의 특이한 검초를 하나도 틀림없이 말하자 더욱 놀랬다. 영호충은 말했다. 사장주의 권법은 대단히 고명하지만 빈틈이 많은 것이 흠이지요. 그 사람은 껄껄 웃더니 말했다. 풍노인의 전수자라 다르군. 자네의 한마디로 그가 자랑하는 발목 퇴마 권법의 취약점을 드러냈으니 그의 권법 중에는 자기 딴에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옹용도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검을 쥐자마자 내리치는 것이야. 그가 그 초식을 쓰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그가 그 초식을 사용해 풍씨의 전수자의 검과 부딪힌다면 그의 장검은 칼끝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그의 다섯 손가락을 잘리고 손에는 피가 낭자하여 붓에 먹을지 그냥 뚝뚝 떨어질 것이네. 그것을 바로 발열파 직원법이라고 부르네. 하하하하하. 영호충은 말했다. 선배님의 추측은 신기와 가깝군요. 저는 바로 그 1초식에서 그를 쓰러뜨렸어요. 그러나 그와 아무런 원한이나 이유가 없으며 사장주께서는 맛좋은 술로 저를 환대해 주셔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다섯 손가락을 반드시 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하하. 단청생은 화가 나고 치욕스러워 퍼레졌다 빨개졌다 했다. 정말 명실상부한 단청생이었다. 단지 머리에는 두건을 썼기 때 문의 그 누구도 그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말했다. 대머리인 셋째는 판관필을 사용하는데 그가 쓰는 글은 마치 세살 먹은 어린애가 쓰는 것 같지. 자칭 풍류를 즐기며 무공의 무슨 명가에 필체를 결부시켰다고 하지. 하하하. 이 복에 어린 친구 적과 겨룰 때는 생과 사의 두길뿐인데 온 힘을 다해 싸워야지.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가롭게 풍류를 눈알 여유가 있으며 종옥비첩을 따질 수 있겠는가. 상대방의 무공이 한참 뒤떨어진다면 어린애 장난삼아 하겠지만 상대방의 무공이 비슷하다면 자네가 다시 판고나필로 글을 쓰면 두 손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꼴이 되네. 영호충은 말했다. 선배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삼장조와 겨루면서 보니 과장이 너무 심했습니다. 독필옹은 그 사람의 말을 듣자 화가 났으나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다. 자기는 서해를 판관필의 초수에 융합하였다. 재미는 있지만 피리위력은 크게 감소하여 영호충이 봐주지 않았다면 10명의 독필옹이 있어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대머리인 셋째를 이기려면 쉬운 일이지. 그의 판관필은 본래 상당히 가관이었는데 너무 거만하고 무공중에 필체를 넣은 것이 흠이라네. 허허허. 고수들과의 대결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데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야.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야. 대머리 셋째야 근 10년 동안을 너는 자라목처럼 움츠리고 강호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지. 그렇지. 독필옹은 흥하고 코소리를 냈으나 속으로는 여간 놀라지 않았다. 그 사람의 말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내가 10여 년간을 강호에 떠다녔다면 오늘까지 목이 붙어있을까. 그 사람은 말했다. 둘째의 무쇠바둑판을 쓰는 자의 공격은 대단하고 쓸만하지. 손을 쓰자마자 공격해 들어오고 초식을 쓸 때마다 질풍같이 빠르고 번 개가 치는 듯하니 손을 쓸 수가 없을 거야. 이보게 어린 친구 자네는 어떻게 파기했는지 말해보게. 어디 들어봐야겠네. 영호충은 말했다. 그 파기라는 말은 감히 입 밖에 내기 부끄럽지만 나는 대결을 하자마자 공격을 했지요. 제1초식은 그분이 수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다. 멋지군 두번째 초식은 어떻게 되었나. 영호충은 말했다. 두번째 초식도 제가 먼저 선수를 쳤지요. 이장주는 별수 없이 또 수세에 몰렸지요. 그 사람은 말했다. 멋지군. 그럼 3초식은 어찌 되었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제3초식도 내가 공격했고 그가 수비를 했지요. 그 사람은 말했다. 대단하군. 흑백자가 강호에 있을 때는 실로 위풍이 대단했다네. 그때 그는 대철패를 사용했는데 그의 연속 3초식을 막아내는 자가 있으면 흑백자는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네. 후에 그는 현철 바둑판을 사용했는데 변기로 한몫 보니 더욱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네. 어린 친구가 그가 수비만 하게 했으니 대단하군. 제4초는 반격했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제4초식도 여전히 제가 공격을 하고 이장주께서는 수비에 치중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다. 풍씨의 검법은 고명하여 흑백자를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의 4초식을 여전히 공격했다니 허허허 정말 멋지군 멋져. 제5초식은 틀림없이 그가 공격을 했겠지. 영호충은 말했다. 제5초식의 공격과 수비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요. 그 임시성을 가진 자는 억하고 소리를 내더니 한참 말이 없었다. 한참 후 그 사람은 말했다. 자네는 총 몇 초식을 공격했고 흑백자는 언제부터 반격을 했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그건. 그건. 초수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흑백자는 말했다. 풍소협의 검법은 신기에 가까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1초식도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연속 40여 초식을 공격할 때 저는 스스로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고 바둑판을 버리고 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여지껏 아무 말도 없었는데 임시성을 가진 자의 말을 듣자 공격스럽게 말을 했던 것이다. 그 사람은 나 하고 큰 소리를 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풍청양은 화산파 검종에 뛰어난 인재이지만 화산검종의 검법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나는 화산파 까운제 흑백자를 40초씩이나 공격하고 한 번도 반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네. 흑백자는 말했다. 임선생님의 과찬이십니다. 이 풍형은 정말 청출어람입니다. 검법은 노파 화산파 검종의 범위를 이미 벗어났지요. 당세에 백년에 한 명 나올까 하는 임선생님 같은 고수라야 그와 한 번 겨룰 수가 있지요. 영호충은 생각했다. 황종공 도피몽 단청생의 말투는 심히 오만하지만 흑백자는 공경스럽다. 그러나 그의 뜻도 같겠지. 모두 임선생과 내가 대결하기를 바라고 있겠지. 그 사람은 말했다. 흥 내놈은 나부를 하려고 하느냐. 같은 놈이다. 황종공의 무술 초수는 흑백자와는 50보 100보이지. 그러나 그의 내공은 상당하다네. 이복의 친구 자네의 내력으로 그를 이길 수 있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저는 상처를 입어 내력이 모두 소실되어 대장주의 7연 무형검이 저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 사람은 껄껄 크게 웃더니 말했다. 참 재미있는 얘기야 멋져 멋진 얘기야. 이복의 친구 나는 자네의 건법을 구경하고 싶네. 영호충은 말했다. 선배님. 그것은 안됩니다. 강남사우가 나와 선배님께 건법을 대결시키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지요. 그 사람은 말했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그들은 내 친구와 내기를 했는데 만약 매장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 저의 건법을 이긴다면 내 친구는 몇 가지 물건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지요. 그 사람은 말했다. 내기를 해서 몇 가지의 물건을 준다고. 음 틀림없이 금보나 전 대미문의 서예나 그림이겠지. 영호충은 말했다. 선배님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다. 나는 자네의 건법만 구경하고 싶지 사오고 싶은데 아닌데 더욱이 나는 자네를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영호충은 말했다. 선배님이 저를 이긴다는 것은 10중 8구이나 4분 장주께 한 가지 부탁을 받아내야겠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다. 무슨 일인가. 영호충은 말했다. 선배님이 이 후배의 검을 이겨 그들이 4가지 물건을 받게 되면 4분 장주는 이 옥문을 열어 선배님이 나올 수 있게 하십시오. 독피롱과 단청생이 일제히 외쳤다. 그건 절대로 안 될 말이오. 황종공은 흥하고 코소리를 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어린 친구가 엉뚱하군. 그것도 풍청양이 가르쳐 주었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풍로 선생께서는 선배님이 이곳에서 계신 줄 모르면 저도 선생님이 이곳에 계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흑백자가 갑자기 말했다. 풍소협 이 임노 선생의 이름은 무엇이오. 그리고 무림에서 친구들은 그의 외호를 뭐라고 부르오. 그는 어느 파의 장문이며 왜 이곳에 잡혀왔는지 당신은 풍로 선생에게 얘기를 들었소. 흑백자가 이렇게 연신 질문을 하자 영호충은 한 가지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영호충이 40여 초씩을 공격할 때 40여 초를 막았으나 연신 4가지를 물어보자 그것은 4초씩을 공격하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1초도 막을 수 없어 우물쭘을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풍로선에께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지요. 전 저는 모릅니다. 단청생은 말했다. 그렇소. 당신은 모를 것이오. 당신이 그 내용을 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를 풀어놓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오. 이 사람이 만약 이곳을 떠난다면 무림에 혼란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에 생명을 잃을지 모르며 강호는 편할 날이 하루도 없을 것이오. 그 사람은 껄껄 크게 웃었다. 맞다. 강남 4호가 아무리 큰 간덩이를 지녔다 해도 이 늙은이를 이곳에서 빼낼 수는 없지. 그들은 명을 받들고 이혼을 지킬 뿐이며 작은 옥졸일 뿐이니 어찌 그들이 나를 풀어줄 권한이 있겠는가. 이복의 친구 자네의 그 말은 그들의 신분을 너무 높인 것이 아닌가. 영호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해 보았다. 그런 내막을 나는 조금도 몰랐다. 내가 말을 잘못해 마가기 드러났구나. 황종공은 말했다. 풍영이 감옥이 습기가 차니 이 임선생에게 동정심을 느꼈구려. 그것은 당신의 의로움 때문이니 이 늙은이는 탓하지는 않겠소. 그러나 한 가지 알 일이 있소. 이 임선생이 나가시면 당신 내 화산파만 하더라도 반은 죽어야 할 것이오. 임선생님 이 말이 틀려듭니까?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맞네. 맞아. 화산파의 장문이는 아직도 악불군인가? 그 사람의 얼굴은 가자 인자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술수에 걸려들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의 가짜 얼굴을 찢어놓았을 것이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사부는 자기를 화산파에서 내쫓고 전설을 돌려 정파에 무리민사들에게 공적을 세웠지만 사부와 사모님께서 어려서부터 자기를 키워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고 이때 임시성을 가진 자가 이렇게 말하자 화가 나서 말했다. 박치시오 나의 사 사부라는 말이 나올 때 그는 말을 멈추고 말았다. 상문천이 이 매장에 들어올 때 자기를 사부의 사숙이라 했었고 상대방이 아직까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들인지 확실치 않아 진상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임시성을 가진 자는 그가 화낸 진정한 뜻을 모르고 계속해 웃었다. 화산파 문중에 내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 하나는 풍씨이고 하나는 자네이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화산 옥녀영 뭐더라 맞다 맞아 영중치기라고 불렀지 그 아가씨는 퍽 호탕한 인물이지만 애석하게도 악불군에게 시집을 갔으니 예쁜 꽃 한 송이가 마치 쇠똥에 꽂혀있는 형상이 되었네 영호충은 그가 자기의 사모님을 아가씨라 부르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떠올랐다 어찌되었든 그는 자기의 사모님을 호평하고 출중한 인물이라고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말했다 이복의 친구 자네의 이름은 무엇인가 영호충은 말했다 저의 성은 풍이며 이름은 이중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은 말했다 화산파에서 풍씨성을 가진 자는 다 괜찮은 편이야 들어오게나 나는 풍선생의 검법을 배워야겠네 그는 본래 풍청양을 풍씨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풍선생이라고 불렀다 영호충의 말이 그를 기쁘게 해서인지 그는 풍청양을 조금 높여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호기심이 동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고 무공이 어떻게 고명한지 알고 싶어 말했다 저의 미천한 검법이 밖에선 겁을 주고 다녔으나 선배님께서는 웃으실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임선생은 인중용봉이니 이곳까지 와서 안 뵙고 갈 수는 없지요 단청생이 가까이 와서 그의 귓속에 대고 말했다 풍형 이 사람의 무공은 지극히 높고 수단도 악독하기 이를 데 없으니 당신은 절대 조심해야 하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나오시오 그의 말은 매우 작았으나 자기를 염려하는 정이 담겨져 있었다 영호충은 마음이 동해 생각했다 사장주는 내게 퍽 잘해주는구나 조금 전 나는 그들을 풍자하여 비꼬았는데 그들은 그 말에 개의치 않고 나를 걱정해주다니 그는 미안함을 느꼈다 그 사람은 큰 소리로 말했다 들어오게나 들어와 그들이 밖에서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모르나 이보게 친구 강남사추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흉계만 있을 뿐이지 좋은 말이라도 반마디만 들으면 안 되네 영호충은 매우 난감했다 어느 측이 좋은 사람인지 몰랐고 누구를 도와야 할지 몰랐다 황종공은 품속에서 열쇠를 꺼낸 철문에 구멍에 대고 몇 번 돌렸다 영호충은 그가 열쇠를 돌린 후 문을 밀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옆에 서 있고 흑백자가 나서서 또 다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더니 몇 바퀴 돌렸다 그리고 도피롱과 단청생은 각각 열쇠를 꺼내 다른 구멍에 넣더니 돌렸다 영호충은 이 순간 무엇인가 깨달았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중요한 인물인 것 같다 네 명의 장주가 각각 열쇠를 꽂아야 철문이 열리는구나 이 강남사우는 형제이면서 한패인데 어디 서로를 믿지 못할까 그는 다시 생각했다 조금 전 이 선배가 말하기를 강남사우는 명을 받들어 감옥을 지키고 있는 옥졸이니 그를 놓아줄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들이 각기 열쇠를 지니고 있음은 이들을 판견한 자의 규정일 게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건대 열쇠 구멍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 단청생은 열쇠를 뽑아낸 후 철문을 잡고 몇 번 흔들더니 내공을 써서 문을 밀었다 문소리가 끽끽나며 철문이 수초 정도 열렸다 철문이 열리자 단청생은 뒤로 물러났다 황종공 등 세 사람도 뒤로 일장 정도 물러났다 영호충도 자기도 모르게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섰다 그 사람은 껄껄 웃더니 말했다 이복의 친구 그들은 나를 무서워하지만 자네는 나를 무서워할 까닭이 있는가 영호충은 말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나가 손을 내밀어 철문을 밀었다 그 철문의 문은 녹이 잔뜩 라이서 힘을 들여서야 두 척 정도 열리는 것이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단청생이 앞으로 나와 두 자루의 목검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영호충은 그 검을 왼손에 받아들었다 도피롱은 말했다 자 이 등을 가지고 들어가시오 그는 벽에 있던 유등을 건네주었다 영호충은 오른손으로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은 사방이 일장 정도 되었고 벽 가까이 침대가 놓여 있고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수염을 가슴까지 들이우고 얼굴은 온통 털이 나 있어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가 없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모두 검정색이었으며 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영호충은 몸을 숙이면서 말했다 제가 오늘 행운이 따라 임노 선배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그런 인사치례는 필요 없네 자네가 와서 나의 적막함을 풀었으니 오히려 내가 감사하네 영호충은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이 등을 침대에 올려놓을까요? 그 사람은 말했다 좋아 그리고 손을 내밀어 등잔을 받았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안이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검 대결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즉시 침대로 가서 등을 내려놓고 상문천이 준 종이로 싼 물건을 가볍게 그의 손에 밀어넣었다 그 사람은 섬칫 놀라더니 종이 뭉치를 받아들고 낭낭이 외쳤다 여봐라 너희 내 사람은 들어와 시합을 관전할 것인가 황종공은 말했다 그 안은 너무 좁아 들어갈 수가 없군요 그 사람은 말했다 좋아 이보게 친구 문을 닫으시게 영호충은 말했다 예 그는 몸을 돌려 철문을 밀었다 그 사람이 몸을 일으키니 가벼운 쇳소리가 났다 쇠고리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내밀어 영호충의 손에서 한 자루의 목검을 잡아주며 탄식했다 이 늙은이가 십여년 무기를 잡아보지 못했는데 옛날 실력이 나아올지 모르겠군 영호충이 보니 그의 손목에는 원으로 된 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고리는 벽에 이어져 있었다 다시 보니 그의 다른 손과 양발은 모두 쇠사슬로 몸 뒤에 벽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방의 벽들과 푸른빛을 띄웠는데 그것은 강철로 만든 것이었다 그의 손과 발을 묶은 쇠사슬도 강철로 만들어졌으리라 그 사람은 목검을 공중으로 한번 내리쳤다 그 일검은 단지 아래로 두 척 정도 내리쳤을 뿐인데도 방 안에는 우뭄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영호충은 말했다 노선배님께서는 심후한 공력을 지니셨군요 그 사람은 몸을 돌려 영호충이 건네준 딱딱한 물건과 종이를 펼쳐보고 있었다 영호충은 한 발짝 물러나 밖에 있는 네 사람이 보지 못하게 네 개의 열쇠 구멍을 머리로 막았다 그 사람은 몸을 가볍게 떠는지 쇠소리가 미미하게 들려왔다 조금 후 그는 몸을 돌리더니 눈에 빛을 발산하며 말했다 이복의 친구 내 두 손은 불편하나 자네를 이기지 못하라는 법은 없네 영호충은 말했다 저 같은 미천한 후배는 선배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말했다 자네는 흑백자에게 사십여 초씩이나 연속 공격하여 반격할 틈을 주지 못했으니 지금 내게 시험해 보이게나 영호충은 말했다 후배가 실례하겠습니다 검을 들어 그 사람을 향해 뻗어냈다 바로 흑백자와 상대할 때 쓰던 1초였다 그 사람은 칭찬했다 멋지네 그리고 목검을 들어 영호충의 왼쪽 가슴을 내리치는데 공격하면서 방어하고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1초는 공수를 겸비한 무서운 검법이었다 흑백자는 구멍을 통해 아내 풍경을 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멋진 검법이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내놈들은 재수가 좋은 줄 알아라 너희들 눈을 뜨게 해주마 이때 영호충의 제2검이 뻗어왔다 그 사람은 목검을 휘둘러 영호충의 우측 어깨를 내리쳤다 여전히 몸을 지키며 공격하고 공격하며 몸을 지키는 묘수였다 영호충은 흠칫 놀랐다 검 중에는 조금의 빈틈도 없었다 요혈을 찌를 꽃이 없었다 그는 검 끝을 아래로 뻗어내 상대방의 아랫배를 공격했는데 역시 공수가 겸비된 검초였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초식은 멋있었네 즉시 검을 뒤로 하여 막았다 두 사람은 일검일검을 주고받으며 삽시간에 20여초를 겨루었는 대두자루의 목검은 시중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다 영호충은 상대방의 검법이 변화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어 자기가 독고구검을 배운 이래 이렇게 강한 적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상대방의 검법 중에 빈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초식의 변화가 무쌍하여 그 빈틈을 헤집고 공격할 수 없었다 그는 풍청양에게 전수받은 무총유초의 요지를 임의로 변화시켰다 그 독고구검 중의 파검식은 비록 단 1초식이었지만 그 중에는 천하강문파의 검법의 요의가 함축되어 있어 비록 무초이지만 그것은 온천하의 검법의 초수를 그 근본으로 한 것이었다 그 사람은 영호충의 검초가 끊이지 않고 변화가 본 적이 없는 초식이어서 단지 경험이 풍부하고 무공이 깊어 그것을 의지해 하나하나 헤쳐가고 있었다 40여 초를 겨루자 검이 무뎌졌다 그는 내력을 목검에 운용해 1검이 나올 때마다 은은하게 천둥번개 소리가 들려왔다 상대방의 내력이 얼마나 깊든지 간에 독고구검의 정미한 검법와 뇌에선 모두 빈 것이었다 단지 그 사람의 내공이 깊고 검술이 정묘하니 대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연속 수차례나 영호충 울궁지에 몰아넣어 검을 버리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영호충은 갑자기 이상한 초식을 펼쳐 어려운 공경에서 빠져나왔고 또 성기를 잡아 반격해가도 있었다 그 초수의 기묘함이란 상상 바뀌었다 황종공 등 네 사람은 철문 밖에서 구멍을 통해 안을 보고 있었다 그 구멍은 너무 작아 두 사람만 볼 수 있었고 두 사람도 한 사람은 왼쪽 눈으로 다른 한 사람은 오른쪽 눈으로 봐야 했다 두 사람이 보고 나면 다른 두 사람이 교대하여 보고 냈다 처음에는 네 사람이 그 사람과 영호충이 승부를 겨룰 때 검법의 정묘함에 감탄이 끊이지 않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의 검법이 전입과 경에 이르자 검법의 이치를 깨우칠 수 없었다 어떤 때 황종공은 1초식을 본 다음 머리를 싸매고 그 1초식의 정수를 생각하곤 했다 한참 생각하고 나서야 검초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는 두 사람이 또 다른 10여 초를 다루었고 이 10여 초식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놀라 생각했다 알고 보니 풍형의 절묘한 검법은 이 경지까지 이르렀구나 조금 전 그와 내가 시합을 할 때 그는 단지 3,4초의 공력을 사용했을 뿐이야 그의 내공이 소실되어 나의 7연 무형검이 소용없었지만 설령 그의 내력이 충만되어 있어도 내 무형검이 그를 당할 수 있겠는가 그는 3초식을 사용하였지만 나는 금을 버리고 졌음을 승인했는데 목숨을 걸고 겨루었다면 그는 1초식의 옥소를 써서 내 두 눈을 멀게 했을 것이다 황종공은 영호충의 검법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독고구검 은적이 강할수록 강해지고 무공이 높지 않다면 독고구검의 정수는 쓸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 영호충이 만난 사람은 방금 무림 중에 하늘을 놀라게 한 인물이고 무공의 강함이란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그의 손을 거치자 독고구검 중에 오묘하고 정묘한 부분이 비로소 모두 발휘될 수 있었다 독고구페가 다시 소생하고 풍청량이 친히 이 광경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기뻐했으리라 이 독고구검을 사용함에 있어 정묘한 검결과 검술을 제외하고 독검을 사용하는 자의 깨우침이 필요했다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규범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검을 사용하는 자의 지혜와 총명이 높을수록 검법도 높아지고 시합을 할 때마다 대시인이 영감을 잡아 한 수의 시를 짓는 것과 같았다 40여 초씩을 겨루었을 때 영호충의 초수는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많은 것은 풍청량이 가르치지 않은 것이었고 정묘한 상대를 만나니 독고구검 중에서 자연이 거기에 상응되는 초수가 생겼던 것이다 그는 무서움이 다 사라졌다 온 마음을 검법에 치중하다 보니 무서움이나 기쁨에 치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연속 8번의 검법을 변화시켰다 어떤 공세는 무서웠고 어떤 초식은 연속 뻗어냈고 어떤 것은 작았으나 힘이 있었고 어떤 것은 맹렬했으나 심히 은은했다 그러나 그의 어떤 초수를 막론하고 영호충은 결국 매일 초식의 검법을 아주 여유있게 막아내고 있었다 마치 이 8개의 검법 하나하나가 어려서부터 익히고 막아낸 것 같았다 그 사람은 검을 들어 막더니 말했다 이보게 친구 자네의 이 검법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풍로 선생은 이런 재주가 없는데 영호충은 놀라며 말했다 이 검법을 풍로 선생님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느 고인이 전해주었습니까 그 사람은 말했다 그 말도 그렇네 자 다시 나의 검을 받게 그리고 휘파람 소리를 길게 내더니 목검을 벼락같이 쳐내렸다 영호충은 검을 비스듬히 하여 뻗어냈다 그 사람은 검을 거두며 막아냈다 그 사람은 연신 소리를 질러냈는데 마치 미친 것 같았다 그 소리는 더욱 급해졌고 검 또한 빨라졌다 영호충은 이 검법이 특이한 점은 없으나 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두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마음이 어지러워졌다 마음을 진정시키며 초식을 하나씩 풀어갔다 갑자기 그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괭음을 질렀다 영호충의 귀 속은 웅하고 울리며 귀청이 터지는 것 같았고 머릿속이 어지러워져 갑자기 인사불성이 되어 땅바닥에 쓰러졌다 영호충은 얼마나 기절해 있었는지 모른다 깨어나 보니 머릿속이 깨지는 것 같고 귀 속에는 벼락치는 것 같은 소리가 끊이지 않고 웅웅거렸다 눈을 떠보니 온통 시커멓고 자기가 어디 누워 있는지 몰랐다 몸을 일으키려고 해도 온 몸에 힘이 없었다 나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상심하고 한편으론 초조해져 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두 번째 정신이 들었을 때는 머리는 계속 아팠으나 귀 속에서 윙윙거리던 소리는 많이 없어졌다 등이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마치 강철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내밀어 만져보니 돗자리 밑에는 철판이 깔려 있는 것 같았고 오른손을 움직이니 챙그랑거리며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손목에 차가운 물건이 동여 있는 것 같았다 왼손으로 만져보려고 하니 그쪽도 역시 챙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왼손도 어떤 물체에 포박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놀라고 기뻤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온몸은 포박된 채 있었다 눈을 떠보아도 아무 빛도 볼 수 없었다 내가 기절할 때 나는 임선생과 무공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강남사호의 술책에 걸려 들었을까 내가 호수 밑바닥 감옥에 임노선배와 같이 구금되어 있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급히 외쳤다 임노선배님 임노선배님 두 번을 불러도 아무 기척도 없자 무서움이 더욱 가중되어 더욱 높이 외쳤다 임노선배님 컴컴한 곳에서 자기의 흐느끼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사장주 대장주 당신들은 왜 나를 이곳에 가두었소 빨리 풀어주시오 빨리 나를 풀어주시오 그러나 자기의 외침 소리 외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두려움이 분노로 변해 욕을 해댔다 비겁하고 간악하고 염치 없는 소인배들아 너희들은 이기지 못하니 나를 이곳에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는구나 그는 임노선배와 같이 이 호수 밑바닥 감옥에서 일생을 지낼 것을 생각하니 절망감이 엄습해 모골이 송연해졌다 그는 더욱 크게 외쳤으나 결국은 울음소리로 변했다 언제부터 인지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이 쉬어 있었다 이 매장 중에 4명 이 4명의 비굴하고 개같은 놈들아 나 영호충은 나뭇대고 이곳을 탈출한다면 너희들 너희들은 너희들은 두 눈을 파내고 너희들의 두 손과 발을 잘라놓겠다 잘라놓고 말겠다 내가 이 감옥을 나가면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한 음성이 마음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컴컴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는가 임노선배 같은 인물도 나갈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절망감이 또 엄습하자 욱하고 선열을 토해내고는 다시 기절을 했다 혼미한 중에 끝한은 소리가 들리며 한줄기 햇살이 들어와 눈을 비추었다 그는 정신없이 몸을 일으켰으나 일척 정도 뛰어오르다 다시 나뒹굴었다 사지와 모든 뼈마디가 모두 부셔지는 것 같았다 그는 오랫동안 컴컴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햇빛이 비추니 두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러나 한줄기 빛이 금방 사라지고 나면 탈출할 기회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자 두 눈이 가시가 찔린 듯 아파왔지만 있는 힘을 다해 두 눈을 떠 빛이 들어오는 쪽을 향해 보았다 빛은 일척 정도 되는 네모난 구멍에서 비춰오고 있었다 임노선배가 거쳐하는 감옥도 철문위에는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있었는데 그것과 똑같지 않은가 다시 살펴봐도 자기는 컴컴한 감옥에 눕혀있던 것이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빨리 나를 풀어줘하 황종공 흑백자 이 비겁한 개 같은 놈들아 씨가 있는 놈이라면 빨리 나를 풀어줘라 네모난 구멍으로 큰 목판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목판 위에는 큰 밥그릇과 그 위에 반찬이 놓여져 있었고 또 다른 그릇에는 국과 물이 담겨져 있었다 영호충은 이것을 보자 더욱 화가 나서 생각했다 너희들이 밥과 반찬을 내게 주는 것은 나를 이곳에 장기간 구금하겠다는 것이겠지 그리고 큰 소리로 욕을 했다 네 명의 개 같은 놈들아 나를 죽이려면 빨리 죽이고 살을 오려내려면 빨리 오려내거라 이 어르신을 웃기지 말고 장난치지 말아라 그 나무 목판은 천천히 들어오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그가 손을 내밀어 받으라는 뜻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손을 내밀어 힘껏 쳐버리자 챙그랑챙그랑 소리가 나면서 밥그릇과 등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루가 되었다 밥과 찬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목판은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다 영호충은 화가 나서 구멍을 덮치자 머리가 하얗게 쉰 늙은이가 왼손에는 등을 들고 오른손에는 목판을 들고 천천히 몸을 돌리는 것이 보였다 그 노인의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었으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다 영호충은 말했다 너는 빨리 가서 황종공을 오라고 해라 흑백자도 오라고 해라 그 네 명의 개 같은 놈들이 씨가 있다면 이 어르신과 한판 결전을 하자고 해라 그 늙은이는 들은 채도 않고 등을 구부린 채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갔다 영호충은 크게 외쳤다 보시오 보시오 내 말이 들리지 않소 그 늙은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가버렸다 영호충이 보고 있으려니 그의 뒷모습이 지하통로 구부러진 곳에서 사라지자 불빛도 사라지고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한참 후 문이 움직이는 소리가 은은히 들리면서 나무문과 철문이 순서에 달아 닫히는 소리가 났다 지하 속은 다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빛도 없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영호충은 침대에 누워 어지러워진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 밥을 배달하던 늙은이는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겠지 내가 그에게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는 짓이야 그리고 또 생각했다 이 감옥은 그 임노 선배가 사는 곳과 똑같구나 매장 중에는 이런 감옥이 적지 않이 있겠지 얼마나 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곳에 갇혀 있을까 내가 임노 선배와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또 이곳에 갇힌 친구와 연락을 취할 수 있다면 동심합력하여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즉시 손을 들어 벽을 두드렸다 벽을 텅텅 두드렸으나 되돌아 오는 소리는 묵직하고 가라앉았는데 벽 저쪽은 방이 아니라 흙인 것 같았다 다시 다른 쪽 벽을 쳐보아도 전해오는 소리는 무거울 뿐이었다 그는 용기를 잃지 않고 몸 뒤에 있는 벽을 두드렸다 소리는 똑같았다 그는 벽을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세심하게 산면에 벽을 보아드나 철문이 장치되어 있는 벽면을 제외하고는 마치 이 컴컴한 감옥이 깊은 땅 밑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이 밑에는 다른 감옥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임시성을 가진 노인의 방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어느 방향에 있으며 자기 방과는 얼마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기절하기 전의 상황들을 상세히 생각해 보았다 단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늙은이가 검초를 갈수록 빨리 휘두르며 외치는 소리가 갈수록 크게 울려 갑자기 하늘이 부서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리면서 자기는 정신을 잃었는데 어떻게 강남사오에게 잡혔는가 어떻게 이 감옥에 잡혀 있는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그 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하고 날마다 풍류나 즐기며 바둑이나 글씨나 그림으로 소일하는 것 같은데 암암리에 이런 비굴한 짓을 하고 있구나 무림 중엔 이런 소인배들이 심이 많으니 놀랄 일은 아니다 이상한 것은 그 네 사람은 그림이나 바둑이나 서예를 진실로 즐기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가장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독폐롱한 벽에다 쓴 배장군씨의 글자는 절대로 평범한 무인이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또 생각했다 사부님이 말씀하시길 진정으로 사악한 무리는 총명하고 지혜가 높은 인사이다 그 말이 정말 틀리지 않는구나 강남사오가 꾸민 흉계는 예방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갑자기 아이쿠 하고 외쳤다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상영님이 어디 되었을까 그들의 마수에 걸려들지는 않았는가 그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상영님은 총명하시어 임기웅 변해 능하신이 강남사오의 사람 됨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았고 강호의 경험도 많고 마교의 광명우사이니 그들의 흉계에 걸려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내가 땅속 백장 깊이에 있다고 하나 상영님의 능력으론 나를 구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마음이 놓여 껄껄 소리내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영호충아 영호충아 너는 사람이 소심해서 쓸모가 없도다 조금 전 그렇게 울어대는 것을 누가 보았다면 너는 어디다 몸을 숨겨야 옳았겠느냐 그는 마음을 놓자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픔을 느꼈다 아깝구나 아까워 조금 전 화가 나서 밥과 물을 모두 엎어버렸으니 말이다 만약 내가 힘이 없다면 상영님이 나를 구해낼 때 내 어찌 강남사구를 죽일 수 있겠는가 하하하 그래 맞아 강남사구에게 어찌 강남사우라는 명칭이 어울리겠는가 강남사구 중에서 흑백자라는 놈이 내 색을 안고 제일 음험한 놈이야 모든 관계가 그의 손에서 이루어졌겠지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간다면 제일 먼저 그 놈을 죽여버리겠다 단청생은 그래도 착해 보이니 그게 같은 목숨을 한번 봐주자 그 놈은 술을 소장하고 있으니 내가 나가 그 술을 모두 마셔버리는 거야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상영님의 무공으로는 한 사람씩 상대해 강남사우를 물리치기는 쉬우나 그들 네 명이 합공을 하면 상영님은 승산이 적다 만약 상영님이 신통력을 바래 네 사람을 죽인가면 상영님은 이 지하 통로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누가 생각이나 하겠는가 이 감옥이 황종공의 침대 밑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또 몸이 피곤해지자 침대에 누워 생각을 했다 임노선대의 무공은 상영님보다 고강하고 지혜나 능력도 상영님 위에 있을 것이다 그 같은 인물도 이곳에 갇혔으니 상영님이 이긴다고는 보장할 수 없겠구나 자고로 광명정대한 군자는 소인배들의 암산에 빠져들기 쉬워 예설은 느리 말하기를 명창이타 암 전남방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상영님이 이렇게 늦게까지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보니 상영님도 예측할 수 없는 화를 당하였겠구나 그는 자기의 처지는 생각지 못하고 상영님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다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잠이 갰을 때는 여전히 어둠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내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공경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상영님조차 불행하게 암기에 빠졌다면 누가 나를 구하러 올 것인가 사부님은 나를 화산파에서 축출하고 전설을 돌리셨고 정파의 인물 중에는 나를 구하러 올 자가 없구나 0000 0000을 생각하자 정신이 번쩍 들어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나를 보기만 해도 죽여버리라고 노두자에게 말했으니 그것은 강호에 다 퍼졌을 것이니 좌도의 인물들도 나를 구하려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는 내가 이곳에 잡혀있다는 것을 안다 틀림없이 구하러 올 것이다 좌도의 인물들은 그녀의 호령에 극히 벌벌떠니 그녀의 말 한마디라면 히히히 그러나 웃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이 두껍지가 못해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있어 그녀가 나를 구하러 온다고는 해도 혼자서 올 것이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로 청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녀가 나를 구하러 온다는 것을 안다면 그자는 생명을 보존하기가 힘들 것이다 아 여자의 마음이란 정말 헤아릴 수가 없구나 예를 들면 소삼해 그는 악영산을 생각하자 다시 절망감을 느꼈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구하러 온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쯤 소삼해는 임사제와 결혼을 했을 것인데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 무슨 의미로 살아간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감옥에서 한평생을 지내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낫겠구나 이 조그만 감옥에 있는 것도 퍽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자 생각하자 갑자기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져 왔다 그러나 그 생각도 얼마 가지 못했다 목이 말라오고 배가 고파왔다 그 옛날 주루에서 술을 마시며 고기를 뜯던 생각이 나자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사제와 소삼해가 결혼을 했으면 어떤가 어찌되었든 나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내 내력은 모두 소실되어 폐인이나 다름이 없고 나는 얼마 살지 못한다고 평대부가 말했지 않은가 소삼해가 나에게 시집을 온다고 해도 나는 그녀를 맞을 수가 없다 그녀를 평생 과부로 있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마음속 깊이는 악영산이 자기에게 시집을 온다면 그는 절대 대답을 안 하겠다고 생각 들었으나 악영산이 임평지와 결혼을 한다면 마음이 몹시 아플 것이었다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좋은 것이 어쨌단 말이냐 제일 좋은 것은 예전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소삼해와 폭포에서 검을 연마하고 임평지는 화산으로 오지 않고 나와 소삼해는 영원히 한평생 즐겁게 지냈으면 나 전백광 도곡 육선 의림삼해 그는 형산파에 비군이 의림이 생각나자 얼굴에 미소를 떠올렸다 의림삼해는 지금은 어찌 지내고 있을까 그녀는 내가 이곳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면 매우 초조해 하겠지 그녀의 사부님이 편지를 받은 다음 그녀가 나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 불개화상을 졸라 구해달라고 할 것이고 저면 도곡 육선과 함께 올지도 몰라 그러나 그 일곱 명의 엉터리들은 아무런 일도 해낼 수가 없어 그러나 안 오는 것보다 나을 거야 그는 도곡 육선의 엉뚱한 짓들이 생각나자 킥킥 웃음이 나왔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을 경시했으나 지금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다 그들의 알쏭달쏭한 행동과 우스갯말이 이곳에 있다면 얼마나 신선하겠는가 그는 한참을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컴컴한 감옥 안시간도 알 수 없는 곳 그곳에 네모난 구멍으로 은은히 불빛이 비추고 있었다 영호충은 크게 기뻤다 가슴이 통통 뛰는 것을 느끼며 몸을 일으켰다 누가 나를 구하러 왔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기쁨도 얼마 가지 못했다 바로 그 느릿느릿하는 발걸 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밥을 나르는 노인의 발소리인 것이다 그는 의기소침해하며 누워버렸다 그 네 명의 개새끼들을 빨리 오라고 해라 그 놈들이 나를 볼 염치가 있는지 보아야겠다 발걸음 소리가 더욱 가가히 들려왔고 불빛도 더욱 밝아지며 구멍으로 목판이 들어왔다 그 위에는 여전히 밥과 찬등이 놓여 있었다 영호충은 배가 고프고 목이 몰랐다 잠시 주저하더니 목판을 받았다 그 노인은 목판을 놓더니 몸을 돌려가 버렸다 영호충은 외쳤다 보시오 보시오 천천히 가시오 내가 할 말이 있소이다 그 노인은 못들은 채 무거운 발자국 소리를 남기고 사라졌고 불빛도 따라서 멀어져 갔다 영호충은 한참 욕을 해댄 후 그릇에 입을 떼고 마셨다 그 그릇 속에는 맑은 물이 들어 있었다 그는 단숨에 반그릇에 물을 비우고 난 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컴컴한 중에도 반찬들을 식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와 두부 종류였다 그는 감옥에서 7,8일을 보냈다 그 노인은 하루씩 밥을 놓고 전날 먹었던 그릇들을 가져갔으며 오줌통을 받아가곤 했다 영호충이 무슨 말을 해도 그의 표정은 항상 같을 뿐이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불빛이 새어들어오자 영호충은 목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왜 말을 못하오 내 말이 들리지 않소 말 좀 해보시오 그 노인은 한손흥로 자기의 귀를 가리키며 고개를 흔들어댔다 그는 귀머거리며 벙어리였던 것이다 영호충은 멍청해졌다 그가 보니 그 노인의 혓바닥은 반은 잘려나갔는데 모양이 심히 공포스러웠다 그는 나하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당신은 혀가 잘려나갔군요 이 매장에 4명의 장주가 한 짓이오 그 노인네는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목판을 구멍에 집어넣었다 그는 영호충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들었다 해도 혀가 잘려나갔 느니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영호충은 너무 놀래 그 노인네가 멀리 갔어도 마음을 가다듬고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 노인네의 잘려나간 혀바닥의 가공스런 모양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복살스럽게 말했다 이 강남의 4명의 개새끼들은 이렇게 악독하구나 영호충은 평생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아무 때나 이곳을 빠져나간다면 이 4명의 개같은 놈들의 혓바닥을 하나하나 잘라버릴 것이고 쇠꼬챙이로 귀를 찌르고 눈알을 뽑아낼 것이다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확연히 떠올랐다 혹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아닐까 그날 저녁 야광묘에서 정체모를 15명의 눈을 찌르지 않았는가 설마 그들이 나를 이곳에 가두어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여지껏 마음속에 사타두었던 여러 날의 감정이 삽시간의 반 정도는 사라졌다 내가 15명의 두 눈을 찔러버렸으니 그들이 복수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는 화가 풀리고 마음이 평온해지자 날짜 보내기가 쉬워졌다 컴컴한 곳에 있으니 아침과 밤을 몰랐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몰랐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더워지자 하루하루가 다르게 더워지자 이미 여름이 온 것이라고 느낄 뿐이었다 작은 방은 공기가 유통되지 않아 더위를 막을 수 없었다 이날은 더할 수 없이 덥자 영호충은 옷을 다 벗고 깊었으나 쇠사슬 때문에 옷소매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내렸다 또 철판 위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러자 땀이 사라지며 시원함을 느꼈다 한 시간 정도 잠을 잤는데 철판이 더워지자 잠결에도 시원한 쪽으로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다 그때 철판 위에 왼손에 무슨 무늬가 있는 것 같았는데 잠에 취해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시원한 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 정신이 포만했다 얼마 후 그 노인의 신세가 동정되어 그가 목판을 들이밀 때마다 그의 손을 잡거나 그의 손등을 몇 번 쳐주어 감사의 표시를 하곤 했다 이번에도 그의 손을 잡고 있는데 그가 목판을 밟고 팔목을 거두자 갑자기 희미한 등빛 아래서 자기의 왼손 등의 글자에 흔적이 보였다 아주 정확하게 나는 이곳에서라는 글자였다 그는 뜻밖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네 글자의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목판을 내려놓고 침대 위에 철판을 더듬었다 알고 보니 그 철판 위에는 글자가 가득 차 있었다 조밀조밀하게 얼마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철판의 글가가 오래전에 조각되어 있었던 것인데 돗자리가 깔려 있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제 저녁 옷을 벗고 철판에 누워 잠을 자니 손등에 이 글자들이 찍혀 나왔던 것이다 손잔등에 엉덩이에 손을 대보고 그는 대경 실색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요철로 글자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모든 글자는 동전 크기로 조각이 매우 깊었으며 글자는 초서체였다 그때는 이미 밥을 나르는 노인은 멀리 사라졌고 실내는 다시 어두워졌다 그는 몇 모금의 물만 마시고 손을 내밀어 철판의 글자들 을 더듬어 천천히 한글 자식을 짚어 내려가며 읊었다 이 늙은이는 평생 응과 원안을 쫓아 사람을 밥 먹듯 죽였으니 이렇게 호수 밑바닥에 갇힌 것은 인과 응보이다 단지나 이마행은 이곳에서 여기까지 읽어 내려가자 그는 생각했다 원래 나는 이곳에서라는 글자들은 여기에서 찍힌 것이구나 그는 계속 더듬어 내려갔다 나 이마행은 하늘을 뚫고 땅을 뚫는 신공을 쌓았는데 그 신공은 이 늙은 몸과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 늙은이의 능력을 모를 것이니 그것이 유감이다 영호충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생각해 보았다 이마행 이마행 이 글자를 조각한 사람은 틀림없이 이마행일 것이다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성이 임시이구나 그 임선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는 또 생각했다 이 감옥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모르나 이 조각을 한 사람은 이미 수십년 수백년 전에 죽었는지 모른다 그는 계속해 더듬어 내려갔다 이 늙은이가 신공의 정수의 요지를 이곳에 남겨두어 후세의 사람들이 이것을 배운다면 천하를 주름잡을 수 있고 그렇게만 되면 이 늙은이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첫째 좌공 아래에 적혀있는 것은 모두 조기행공의 법문이었다 영호충은 복고 구검을 배운 뒤에는 무공 중에도 검법을 좋아했다 자기 몸의 내력이 이미 소실되어 좌공이라는 두 글자가 손에 지피자 실망했다 자기는 이 철판에 조각되어 있는 글자 중에 기묘한 검법이 씌어져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 이 컴컴한 곳에서 그 검법이나 익히며 소일하며 지내고 싶었다 그러나 단지 그 뒤에 지피는 글자들은 모두 호흡, 의수단전, 기전금정, 인맥 등등의 내공을 쌓는 용어였다 철판 끝까지 더듬었지만 검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는 크게 실망했다 무슨 뚱단지 같은 신공인가? 이것은 나와 농담을 하자는 것인가? 어떤 무공도 다 좋지만 나는 내공만은 연마할 수는 없다 내식만 하면 가슴에서 피가 끓어오를 텐데 내공을 수련하다는 것은 내가 고생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쉰 후 밥을 먹고 생각했다 이 이마행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의 말투는 매우 광적이었구나 무슨 하늘을 뚫고 땅을 둠고 천하를 주름잡는다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 자기의 적수가 없는 듯하고 있지 않은가 원래 이곳은 무학이 뛰어난 고수들만 감금하는 모양이구나 처음에 글자를 보았을 때는 크게 흥분되었으나 지금은 의기소침해져 생각했다 하나님도 사람을 놀리고 있군 내가 이 글자를 찾기 전까지는 기분이 괜찮았는데 그는 또 생각했다 그 이마행이라는 사람이 자기 말대로라면 어째 이곳에서 감금당 한 채 탈출하지 못했을까? 이 감옥은 정말 엄밀하구나 일단 이곳에 들어오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다니 그는 철판에 쓰인 글자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 항주라고 하는 곳은 마치 찜통과 같았다 지하 호수 밑은 해가 쪼이지 않아 시원한 곳이었으나 바람이 통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습기가 많아 그곳에 살자니 항상 노곤함이 겹쳐왔다 영호충은 철판 위에 몸을 댄 채 누워있었고 손만 닿으면 글자들이 지펴 어느새 그 글자들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다 하루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사부님과 사모님 소삼의 등은 지금쯤은 어디서 지내고 계실지 모르겠다 화산으로 돌아가셨을까? 갑자기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가볍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밥을 날라다 주는 노인네의 발자국 소리는 아니었다 그는 여러 날을 이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자기를 구하러 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 놀람과 기쁨이 교차되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으나 너무 놀랍고 반가워 몸을 침대에서 일으킬 수 없었다 발걸음 소리는 빨라 어느새 철문밖에 이르렀다 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 임 선생님 요 며칠간 날씨가 매우 덥군요 그동안 몸은 편안하신지요 그 말을 듣자 영호충은 바로 흑백자임을 알았다 만약 1개월 전에 이 사람이 나타났다면 영호충은 악독한 욕지거리를 해댔겠지만 이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동안 이미 화는 크게 감소되고 신중해졌다 그는 다시 생각해보았다 그는 왜 나를 임 선생이라고 부를까 감옥을 잘못 찾을 것은 아닐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흑백자는 말했다 단 한마디요 내가 2개월에 한 번씩 어르신을 찾아오는 것이오 오늘은 7월 초하루이니 내가 묻는 것은 똑같은 그 한마디요 노 선생께서는 도대체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그 어존은 심히 공경스러웠다 영호충은 속으로 오서댔다 이 사람은 감옥을 잘못 찾아온 거야 나를 임노 선배로 알고 이드니 어쩜 저리도 멍청할까 그러나 바로 흠칫했다 매장 중에서는 흑백자가 제일 신중하다 만약 독피롱 단청생 같으면 잘못 들어왔을지도 몰라 흑백자가 어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그 중에는 어떤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흑백자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임 선생님 당신은 1세의 영웅이신데 어찌 이 흑과 벗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만약 나의 물음에 대답만 해주시면 나는 맹세코 당신을 이곳에서 빼내리다 영호충은 가슴이 통통 마구 뛰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서를 찾지 못했다 흑백자가 자기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흑백자의 말소리가 다시 들렸다 노 선생님 끝내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영호충은 지금이 이 생활에서 벗어나기 좋은 때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이곳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며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유도 알고 싶었다 그러나 상대방의 용의를 몰랐고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좋은 기회를 잃을까 봐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다 흑백자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했다 임노 선생님 어째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전번에 풍씨 성을 가진 자와 이곳에서 대결을 했을 때 당신께서 저의 얘기를 세 형제에게 말씀을 안 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 임 선생님께서 그 시합을 하고 나신 후 그 옛날 호탕하고 자유분방했던 일들이 마음속에 생각났으리라 생각됩니다 밖에 천지는 그 얼마나 넓습니까 어르신께서 이 감옥에서 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당신이 죽이고 싶은 자는 죽일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어르신께 대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통쾌하고 멋지지 않나요 당신이 나의 일에 허락만 하신다면 절대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12년 동안 허락을 안 하십니까 영호충은 그의 말투가 매우 공경스럽자 틀림없이 그가 자기를 임시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흑백자가 말하는 내용은 자기에게 어떤 일을 허락함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영호충은 급히 그 내막을 알고 싶었다 그러나 자기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탄로 날까 봐 입을 다물어 버렸다 흑백자는 말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니 다시 2개월 후에 또 보십시다 갑자기 그는 가볍게 웃더니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이번에 저에게 욕지거리를 안 하시니 어느 정도 진전된 것 같군요 이 두 달 동안 어르신께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을 돌려 가버렸다 영호충은 황급히 일어났다 그는 이번에 가면 두 달 후에나 올 것이다 이곳은 하루가 1개월 같은데 어떻게 2개월을 기다리겠는가 그는 몇 발 자국 옮긴 뒤 목소리를 누르고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자네는 나에게 무슨 일을 구하는가 흑백자는 몸을 돌려 다시 철문 앞에 와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영호충은 몸을 돌려 벽 쪽을 향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입을 가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무슨 일을 대답하라는 것이냐 흑백자는 말했다 12년 동안 나는 1년에 6번씩 목숨을 걸고 대답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뻔히 알고 계시면서 왜 물으십니까 영호충은 코소리를 흥하고 내더니 말했다 나는 잊어버렸다 흑백자는 말했다 제가 구하는 것은 그 비법을 제게 전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후 어르신을 빠져나가게 도와드리지요 영호충은 생각했다 그가 정말 내가 임시 선배인 줄 착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흉계가 도사리고 있는가 그는 그의 뜻을 몰라 별 수 없이 우물우물 몇 마디 짓거렸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지경이었으니 흑백자는 더욱 알지 못하고 연신 물어왔다 어르신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어르신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나는 자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 속임수에 절대 걸려들지 않아 흑백자는 말했다 어르신 제가 무슨 보증을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한번 말해보아라 흑백자는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내가 어르신의 비법을 배운 후 식언을 하고 어르신을 내보내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모두 제가 안배에 놓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르신께서는 저를 믿어야만 됩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무슨 안배인가 흑백자는 말했다 어르신의 말씀은 제 요구에 허락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 말투는 매우 기쁜 듯했다 영호충은 뇌리에 무엇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내게 대법의 비법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내게 무슨 대법의 비법이 있는가 그러나 그에게 무슨 안배가 있는지 들어봐야겠다 그가 나를 정말 내보낼 수 있다면 나는 철판에 새겨진 비결을 전해주자 쓸모가 있든 없든 우선 이 고비는 넘겨야겠다 흑백자는 그가 아무 말이 없자 다시 물었다 어르신께서 그 비법을 저에게 전수해 주신 다음 저는 바로 어르신 문화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속이면 지금껏 살을 도려내는 형을 받았지요 수백 년 동안 그 형벌을 면치 못했지요 제가 어찌 감히 어르신을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영호충은 코방귀를 뀌며 말했다 알고 보니 그러군 3일 후에 와서 내 대답을 듣거라 흑백자는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지금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 컴컴한 곳에 3일이나 더 묵으시려는 것입니까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놈은 나보다 더 급하구나 어디 3일 동안 버텨보자 무슨 흉괴가 꾸며져 있는지 봐야겠다 그는 즉시 코방귀를 흥하고 끼고는 아주 화가 난 척했다 흑백자는 말했다 네 네 3일 후에 제가 어르신께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영호충은 그가 지하갱도를 지나 철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듣자 끊임없이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정말 나를 임선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은 침착하고 세심한 사람인데 어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을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났다 혹신 황종공이 그의 비밀을 탐지해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임선생을 별실에 가두고 나를 이곳에 가둔 것이 아닐까 맞다 이 흑백자는 12년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찾아왔으니 아마 발각되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황종공이 암암리의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갑자기 흑백자가 조금 전에 하던 말이 생각났다 본문의 제자가 사부를 속이면 지금껏 살을 도려내는 극형을 받아왔고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면할 수 없었다 그는 깊이 생각해보았다 본교 무슨 교란 말이지 마교가 아닐까 그 임시성을 가진 사람과 강남사우는 모두 마교 중의 인물이 아닐까 그들이 무슨 흉계를 꾸미려고 나를 이곳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지 마교라는 생각이 들자 그 속엔 음흉한 관계가 쌓인 것 같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단지 두 가지 일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았다 흑백자의 이번 일은 진실인가 거짓인가 3일 후에 그가 다시 와서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국리 저국리 머리가 부서지도록 생각해봐도 흑백자의 진의를 알 수 없었다 나중에는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 첫 번째 생각이 들었다 만약 상영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그는 경문이 넓으니 순식간에 흑백자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으련만 그 임시성의 선배님의 지혜는 상영님보다 위에 있을 게다 아이쿠 그는 큰 소리로 외치더니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웠다 잠을 잔 뒤라 미리 속은 더욱 맑고 깨끗했다 12년 동안 임 노선배님께서는 시종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할 성질의 것이 못 되는 것이다 그가 어떤 총명과 지혜는 지니고 있는데 이해관계도 모르고 있었을까 바로 다른 생각이 들었다 임 선생이 대답하지 못한 것을 내가 대답하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지 그는 이 일이 불안하고 중간에는 흉계가 끼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탈출할 기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이 컴컴한 곳에서 탈출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화라도 개의치 말아야 했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했다 3일 후에 흑백자가 오면 나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다 철판 위에 씌어진 귀의 비결을 전수해 주자 그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때는 임 기웅변으로 대치해 두면 되는 것이다 그는 철판에 새겨진 글자를 더듬으며 묵묵히 외웠다 나는 이것을 익숙하게 외워야 한다 입에서 줄줄 나오게 외워야 그가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가 임 노선배와 다른 이 목소리를 죽여야겠지 맞다 내가 이틀 동안 꽥꽥 소리를 지르면 목이 쉴 것이고 그때 가서 말하면 그는 금방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즉시 목소리를 높여 구결을 외웠다 컴컴한 곳은 깊고 문이 여러 겹으로 닫혀 있으니 이 감옥 속에서 폭음이 나지 않는 이상 밖에서는 들리지 않으리라 그는 즉시 목소리를 크게 해 강남사구에 대해 욕도 해보고 조금 있다가는 악을 쓰면서 노래를 부르자 자기 목소리지만 듣기가 안 좋았다 그는 한바탕 껄껄 우더대고는 철판에 구결을 외워댔다 그는 계속 읽어가다 아래 대목에 이르렀다 단전은 마치 빈상자처럼 비워둬야 하고 깊이는 깊은 계곡과 같아야 한다 빈상자는 물건을 담을 수 있고 깊은 계곡은 물을 채울 수 있다 만약에 내식이 있다면 인맥의 여러 혈에 분산 수영해야 한다 이 몇 마디는 예전에도 몇 번이고 손끝에 와 닿았으나 귀의 연마에 대해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어도 그냥 입속으로 읊졸일 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잊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사부님이 내공의 비법을 가르켜 주실 때 기본적인 요인은 단전의 길을 모으고 단저에는 내식이 밀집되어 있어야만 하며 두껍고 깊을수록 내공의 힘이 강한 법이다 그런데 왜 이 구결은 단전 중에는 어떤 내식도 담지 말라고 하는가 단전에 내식이 없다면 내력은 어디서 발생할까 다른 방법은 다 이같지 않은데 이것은 정말 장난이 아닌가 히히히 흑백자라는 놈은 비굴하고 염치가 없는 놈이니 내가 이 비결을 그에게 전수해줘야겠다 그 놈이 화를 당해도 안 될 이유는 없다 그는 철판에 글을 더듬어가며 그 중에 뜻을 음미했다 맨 처음 수백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내공을 분산시키고 도 어떻게 차 신의 내력을 감화시켜 없앨 수 있는가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천하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도 있구나 어떤 바보가 일생동안 사튼 내공을 없애려고 하는가 자진하려 해도 검을 옆으로 니이고 목만 갖다 대면 되는데 어찌 이렇게 힘을 써야 하는가 변화시키고 분산시키는 내공은 내공을 쌓는 것보다 어렵기 할 양 없는데 이런 것을 연마해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는 한참 생각해으나 실망뿐이었다 흑백자가 이 구결의 법문을 알려준다면 농담하는 줄 알겠다 이런 계책은 통하지 않겠구나 그는 화가 나서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구결을 읽어 내려갔다 단전에 기가 있으면 인맥에 분산시켜 주고 마치 대나무 속이 빈 것처럼 깊은 계곡처럼 그는 한참을 읽어도 화가 풀리지 않아 침대를 텅텅 치며 욕을 해댔다 제기럴 이 컴컴한 곳에 거 화를 풀 데가 없으니 이런 것들을 써놓고 사람을 희롱하고 있구나 그는 한참 욕지거리를 해댄 후 제풀에 지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자기 자신이 철판에 새겨진 단전의 기가 있으면 인맥에 분산시켜라는 대로 기를 연마했다 한 줄기 진기가 인맥에 퍼지니 사지와 백골이 시원해졌다 한참 후 자고 있는 듯 깨어있는 듯 한데 여전히 한 줄기 진기가 인맥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자 생각을 바꾸었다 아이쿠 큰일 났구나 나의 내력이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나가니 어찌 페인이 아니 될꼬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웠다 내식은 순식간에 인맥에서 처올라 오짜 기열이 뒤죽박죽 되며 눈앞이 빙빙 돌고 기절할 것 같았으나 한참 후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순식간에 한 가지 일이 생각나 자기도 모르게 기쁨과 놀램이 교차되었다 나의 상처가 깊은 것은 도곡육선의 진기와 불개화상의 진기가 일고 벼덜 줄기가 있어서이다 평일지까지 치료할 수 없다고 했다 소림사 방짱 방증대사가 말하기를 역근경을 연마해야만 이 괴이한 진기를 점차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이 철판에 새겨진 내공의 비결은 나의 진기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하하하 영호충아 너는 정말 멍청이 바보다 다른 사람은 내력이 소실될까 걱정이지만 너는 내력을 없애지 못해 이런 꼴이 되었다 이런 비법이 있는데 연마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조금 전 자기가 꿈속에서 길을 연마한 것은 낮이나 밤이나 생각하고 있어서 꿈속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그 구결을 외우고 있다시피 해서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행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음이 어지럽고 흩어져 구결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때 정신을 가다듬고 구결대로 방법을 더듬다 마음속에 뭔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비로소 정좌를 하고 그 방법대로 수련하기 시작했다 한 시즌 정도 연마하자 오랫동안 단전에 사쳐있던 괴이한 진기를 대부분 인맥에 분산시키게 되었다 문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으나 기혈이 끓는 것은 많이 감소되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기쁜 나머지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흥얼거리는 노래소리는 듣기가 거북했다 하루 전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목이 쉬었기 때문이었다 이마행아 이마행아 당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 구결과 법문을 남겼으나 나의 손에 어찌 들어와 유익하게 쓰여졌는고 당신이 죽어서라도 안다면 화가 나서 수염이 뻗치겠군요 하하하 그가 조금도 쉬지 않고 상공을 연마하면 할수록 몸이 편안해졌다 나는 도곡육성과 불쾌화상의 진기를 모두 없앤 다음 다시 사부께서 전해준 대로 본문의 내공을 연마해야겠다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나의 생명은 다시 주어온 것이 아닌가 상영님이 나를 구해 세상에 나간다면 다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는 또 다시 생각이 났다 사부님이 나를 화산파에서 축출했는데 내가 화산파의 내공을 연마할 필요가 있을까 무공 중엔 각파 각가의 내공이 심이 많으니 나는 상영님에게 배우든가 영영에게 배워야겠다 그렇다고 손해볼 것이 있는가 그는 철양해지면서도 흥분이 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이날 저녁 그는 밥을 먹은 후 내공을 수련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지자 소리내 껄껄 웃고 있었다 갑자기 흑백자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일이 지난 것이었다 영호충은 너무 정신을 집중해 상공을 연마했기 때문에 흑백자가 밖에 온 것도 알 수가 없었다 다행히 그가 목이 쉬어서 그는 지금 가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우스워 다시 우도되기 시작했다 흑백자는 말했다 선배님께서는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군요 그럼 오늘 이 제자를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영호충은 생각했다 나는 그를 제자로 거두어 법문을 그에게 전수해줄까 그러나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내가 풍위 중이고 임선배가 아님을 알면 금방 전셋과 반전될 것이다 더욱이 그에게 공력을 전수해준 사람이 정말 임선배라면 흑백자는 연말을 한 후에 수단과 방법을 다해 죽이려 들겠지 밥에 독을 섞는다든가 하겠지 맞다 이 흑백자는 독을 집어넣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이는 것은 여반장이니 그가 그 구결을 외운 후 나를 꺼낼 확률을 얻에게 믿는단 말인가 임선생이 12년간이나 그에게 전수해주지 않은 것은 틀림없이 이것 때문일 것이다 흑백자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말했다 선배님께서 그 공력을 전수해주시면 저는 술과 살이 오른 닭고기로 모실 것입니다 영호충은 감금되어 매일 먹는 것이 푸성귀나 두부 종류였다 술과 통통한 달기라는 말이 들리자 자기도 모르게 군침이 넘어갔다 좋아 너는 먼저 술과 닭고기를 가져오너라 내가 맛을 본 후 기분이 좋으면 내게 공력을 전수해주기로 하자 흑백자는 급히 말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가서 술과 고기를 가져오지요 그러나 오늘은 안됩니다 내일 기회가 있으면 이 제자가 갖다 바치게 됩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어제서 오늘은 안되는가 흑백자는 말했다 이곳에 오려면 반드시 우리 큰 형님의 침실을 지나야 하는데 형님이 외출을 하셔야 영호충은 흥하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흑백자는 호화종공이 외출해서 돌아올까 걱정되어 더 지체하지 않고 인사를 한 후가 버렸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그를 이곳에 유인해놓고 때려 죽일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꽤가 많으니 꽤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흑백자를 때려 죽인다 해도 손과 발이 묶여 있으니 이곳을 빠져나가지는 못해 그는 여기에 생각이 이르자 중간에 끊어진 곳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자기의 내력이 분산되었으니 망정이지 내력을 조금도 사용할 수 없었다면 쇠고리가 아무리 끊겨 있어도 손을 빼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때 그는 이틀 동안 내식을 분산시켜 도곡육성과 불개화상이 불어넣은 진기를 인맥 속에 모아놓고 있었다 그러니 무서운 힘을 바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오른손을 만져보니 거기에도 조그만 틈이 있었다 이 조그만 틈은 과거에도 여러 번 만져졌었는데 그때는 이 틈이 갈라진 자국인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그는 왼손에 힘을 주어 오른손에 감겨있던 쇠고리를 풀어버렸다 바로 두 다리에 씌워진 쇠고리를 만져보니 거기에도 갈라진 틈이 있었다 기운을 써 잡아당기니 하나하나씩 풀려나갔다 피곤하고 숨이 가빠왔다 손목과 발목에 채워져 있던 고리가 풀어지자 쇠줄도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는 매우 이상했다 어떻게 모든 고리에 끊어진 고리가 있었을까 이런 쇠고리로 어떻게 사람을 묶어 놓을 수 있었을까 다음날 그 노인이 밥을 가져왔을 때 불빛을 통해 보니 손목에는 쇠사슬의 자국이 깊이 패여있었다 거기에는 쇠가루가 녹이나 묻어있었고 그 쇠사슬의 빈틈은 번쩍 빛을 발했는데 자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럼 누가 자기를 꺼기에 끼워 넣었을까 이것은 누가 나를 구해주려고 한 짓이다 이 지하감옥은 외부인은 올 수가 없으니 이 매장 중에 누가 나를 구해주려는 것이다 그는 나를 가두어 놓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절을 하여 일 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살짝 강철 쇠톱으로 나의 족쇄와 수갑을 잘라 놓았을 것이며 이 수갑을 자른 사람 응기회를 엿보아 나를 풀어줄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정신이 들고 힘이 솟아났다 이 지하통로 입구는 황종공의 침대 밑에 있다 만약 황종공이 나를 구하려면 아무 때나 손을 쓸 수 있으니 이렇게 오랜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지 흑백자는 물론 아니다 도피롱과 단청생 중에서 단청생과 나는 술로 맺어진 친구라 다른 사람과는 다르지 10중 8구는 단청생일 것이다 그는 흑백자가 내일 오면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했다 나는 되는 대로 얼버무리고 그에게 술과 고기를 빼앗아 먹자 그리고 그에게 가짜 공부를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단청생은 언제일지는 모르나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빨리 철판 위에 구결을 외워야겠다 그는 글자를 더듬어 가며 입속으로는 읊고 마음속으로 기억을 해두었다 먼저 번에 그가 이 글자들을 더듬었을 때는 이것을 정식으로 기억하고 한자라도 빼먹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자 오히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철판 위에 글자들은 휘갈껴 쓴 초서였고 그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초서들은 알아볼 수 없어 글자의 획수를 기억하고 비슷한 글자로 메꾸기도 했다 영어충은 생각했다 이들 상승공력의 법문들은 한자가 틀림으로 공력을 연마하다 이상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 성패가 역전되며 잘못되면 기름을 등에 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앞으로 이 장소를 떠나면 언제 다시 이곳에 와서 맞춰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러니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된다 그는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몇 번을 읽었는지 자기 자신조차 몰랐다 거의 외우고 나서야 안심하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과연 단청생이 옥문을 열어주며 글을 내보내 주었다 영어충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은 남가일몽이었다 꿈과 현실은 반대라지만 실망하지는 않았다 그가 오늘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은 아직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멀지 않아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그는 이 철판위의 구결 법문이 자기에게는 유익하나 다른 사람의 겐해가 될 것이고 다음에라도 누가 이곳에 온다면 틀림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마행의 속임수에 걸려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글자를 만지면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십여 차례를 외웠다 그리고 쇠고리를 집어들더니 그 중에 열 몇 글자를 지워버렸다 이날 흑백자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영어충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구결의 법문대로 계속해 연마에 열중했을 뿐이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 흑백자는 오지 않았다 영어충은 공력이 크게 진보하고 도곡육선과 불개화상이 자기 몸에 남겨놓을 이상한 진기에 이미 육칠할 정도를 단전해서 임독의 여러 혈맥에 분산시켰다 그는 계속해서 연마한다면 모두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날마다 십여 차례씩 글자를 외우면서 철판의 글자들을 수십 차씩 지워버렸다 자기가 생각해도 힘이 솟았고 철판의 글씨를 지우는데도 힘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니 비록 땅 속에 잊어도 여름의 더위가 서서히 식어감을 느꼈다 참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겨울에 이곳에 잡혀있다면 절대로 철판 위에 글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다 겨울에 잡혔어도 단 청생이 여름이 되기 전에 구출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흑백차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은 침대 위에 누워 벽 쪽을 향해 누웠다 흑백차가 문 밖에 이르더니 말했다 임 임노선배님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형님이 문 밖을 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하루도 편히 지낸 적이 없습니다 어르신께 안부를 묻고 싶었으나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절대로 탓하지 마십시오 그때 술 향기와 닭고기 냄새가 네모난 구멍을 통해 스며들어왔다 영호충은 여러 날을 술을 입에 대지 못해 술 냄새가 나자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말했다 술과 고기를 내게 먼저 준 후 다시 말해라 흑백차는 말했다 네 네 선배님께서 그 신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겠지요 영호충은 말했다 자네가 술 세근과 닭고기를 가져올 때마다 나는 내 구절의 구결을 가르쳐 주지 내가 삼천근의 술과 천마리의 닭고기를 먹는다면 그 구결을 거의 전수할 수 있을 거야 흑백차는 말했다 그건 너무 늦지 않을까요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제가 매번 여섯근의 술과 두 마리의 닭을 가져다 드릴 테니 선배님께서는 매번 여덟 마디의 구결을 전수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는 욕심이 많으나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 가져오게 가져와 흑백차는 나무쟁반을 네모난 구멍을 통해 들여보냈다 그 위에는 과연 한 주전자의 술과 한 마리의 닭이 놓여있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내가 내게 구결을 전수하지 않았으니 너는 나를 독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술잔을 들어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 술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으나 지금 마시는 이것은 단청생의 토로번의 포도주마다 더욱 맛이 좋았다 그는 단숨에 반주전자의 술을 마시고 닭다리를 뜯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한 주전자의 술과 닭을 뜯은 후 배를 툭툭 치며 말했다 좋은 술이야 좋은 술이야 흑백자는 웃었다 어르신께서 술과 닭을 잡수셨으니 그 구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영호충은 그가 삽으로 부르지 않았으나 술과 닭고기를 먹은 후라 그것은 생각도 못해내도 말했다 좋다 이 네 마디의 구결을 너는 잘 기억해둬라 기경팔맥 중륜해식 취지단전 회화전중 자 확실히 알겠느냐 철판에 원래 씌여있던 구결은 단전해식 산화사지 전중지기 분주팔맥이었던 것인데 그것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흑백자는 그 구결이 다른 귀의 법문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 네 마디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다음 네 마디를 전해주십시오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네 마디를 내가 고쳤는데 평범하게 고쳐졌구나 이놈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니 다음 네 구절은 괴상하게 불러줘 혼 좀 내줘야겠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첫날이니 네 마디를 더 전해줄 것이니 잘 기억해둬라 진열양유 색절음교 팔맥재단 신공자성 흑백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건 이건 이 사람의 몸에 있는 기경팔맥이 끊어지다면 어찌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이 네 마디의 구결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군요 영호충은 말했다 이런 신공을 누군든지 깨우친다면 어찌 신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중간에는 많은 정묘하고 오묘한 점이 있으니 평범한 사람은 쉽게 해득하지 못한다 흑백자는 여기까지 듣고 그의 말하는 투나 어구가 그 임시성과 크게 다름을 느끼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앞에서는 영호충의 목소리가 극히 작아 말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술을 마셔 정신이 번쩍 든 후라 말이 많아지자 흑백자는 매우 총명하여 금방 의심을 품게 된 것이었다 그는 고의적으로 구결을 고쳐 말하는 것을 알고 말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팔맥이 일제히 끊기면 신공이 스스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도 이 기경팔맥이 이미 끊어져 버렸습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암 그렇지 그는 흑백자의 애기 중에서 그가 의심을 품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했다 전부 전수해 주었으니 내 스스로 알 것이고 혼자서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이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술주전자를 쟁반에 올려놓고 그 네모난 구멍으로 내주었다 흑백자는 손을 내밀어 받았다 영호충은 갑자기 아이쿠 소리를 내더니 앞으로 쓰러지며 이마를 철문에 부딪혔다 흑백자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그는 무공이 높은 사람이라 반응도 몹시 빨랐다 손을 내밀어 재빨리 쟁반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받았다 이 전광석화 같은 찰나에 영호충의 왼손이 그의 오른손목을 잡고 웃으면서 말했다 흑백자 내놈은 내가 누군가 봐라 흑백자는 깜짝 놀라며 찢어지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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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충은 나무 쟁반을 내보낼 때 그의 손목을 잡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등불 아래서 흑백자가 나무 쟁반을 잡으려고 네모난 구멍으로 손을 내밀자 그는 갑작스럽게 충동이 일었던 것이었다 자기가 이 감옥에서 여러 날 잡혀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 사람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니 그의 손목을 부러뜨릴 수만 있다면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에게 손목을 잡히면 깜짝 놀라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웅후한데 한번 놀래 준대도 괜찮을 것 같았다 보복의 심산이건 장난기의 심산이건 이렇게 가장에 넘어지며 그의 손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히 낚아챘던 것이다 흑백자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너무 갑자기 일어났고 사전에 나무 징조도 보이지 않아 마음속으로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자기 손목은 상대방의 다섯 손가락에 잡혀있었고 강철 같은 손끝에 자기 손의 내관 외관의 두 곳의 혈도를 꼭 누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손목을 돌려 반격했다 텅하고 큰 소리가 나면서 왼쪽 발가락 세 개가 부러져 나가자 아파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질러댔다 어째서 그의 우측 손목이 잡혔는데 왼발에 발가락이 부러져 나가 둘까 그것 참 이상하지 않은가 원래 흑백자는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손목이 꽉 잡히자 즉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 급해 교령 출현이라는 일초식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 일초식은 손목이 잡혔을 때 쓰는 것으로 손목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왼발을 그림자나 흔적 없이 질풍처럼 차는 것이었다 이 각법은 무섭기 짝이 없어 적의 가슴에 적중되면 당장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것이었다 적이 고수라면 바로 상대방의 손목을 풀어줘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발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일은 너무 갑자기 발생하여 흑백자는 몸을 빼내려던 나머지 자기와 상대방과는 두꺼운 철문이 막혀있는 줄은 생각지 못하고 이 교령 출현의 일초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 일격은 정확하고 힘도 있었으나 단지 아깝게도 챙그랑 소리를 내면서 철문을 마쳤던 것이다 영호충은 철문에서 큰 소리가 나자 비로소 알았다 자기의 몸은 철문이 보호해 주어 흑백자의 발길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참을 수 없이 웃으워 껄껄 웃었다 자 다시 한번 차 보시게 세 개 한번 더 차면 나는 자네를 놓아줄 걸세 갑자기 흑백자는 오른손에 내관 외관의 두 혈도에서 내력이 끊임없이 밖으로 새 나감을 느꼈다 순간 흑백자는 평생 제일 무서운 일을 생각해내고 금방 혼비백산하여 한편으로 공력을 운집하고 한편으로 애걸복걸하며 말했다 어르신 어르신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는 말을 하자 대량으로 내력이 흘러나감을 느끼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내력은 쉼없이 흘러 밖으로 나갔다 영호충은 철판에 쓰여있는 공력을 연마한 뒤에 단저는 이미 대나무속처럼 비어있었고 계곡처럼 비어있어 이때 단저의 기가 들 어옴을 느꼈으나 마음에 두지는 않고 있었다 그는 흑백자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무서워하고 있는 줄 알고 더욱 약을 올려주고 겁을 주고 싶었다 나는 내게 공부를 시켰으니 너는 본문의 제자이다 너는 이 스승을 속이고 능욕하려고 했으니 그 죄는 마땅히 받아야지 흑백자는 더욱 빨리 내력이 빠져나가자 더욱 길을 운집하고 잇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멈출 수 있었으나 호흡은 멈출 수 없었다 호흡을 할 때마다 내력이 밖으로 새어나갔으며 이때는 다리에 통증도 없어지고 다만 구멍에서 손이나 놓아주면 좋을 것 같았다 손 하나가 없어도 감지덕지일 것 같았다 그는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았다 그는 몸을 움직이자 손목의 외관 내관 중에 두 곳 혈도가 마치 큰 구멍이 난 것처럼 전신의 내력이 급히 쏟아져 나가고 마치 뚝이 터진 강물 같았다 흑백자는 조금 더 지체한다면 전신의 내력을 모두 상대방이 뽑아 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장검을 쳐들고 자 귀의 손목을 입을 다물며 내리치려고 했다 그러나 힘을 쓰려고 햇 은하 내력이 없어져 귀 속에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곧 기절해버렸다 영호충은 그의 손목을 잡아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고 더 나아가 그의 손목에 뼈를 부러뜨려 지금까지 쌓였던 울분을 풀려고 했을 뿐이었다 뜻밖의 그는 혼이 나간 듯 하더니 끝내는 기절하고 말았다 그는 껄껄 웃으면서 손을 놓았다 그가 손을 놓자 흑백자는 쓰러지며 흑백자의 오른손이 그 구멍에서 끌려나갔다 영호충은 정광석화 같은 생각이 떠올랐고 급히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다행히 동작이 신속하여 그의 손목을 다시 잡을 수 있었다 나는 이 수갑을 그에게 채워 연결한 후 단청생이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손목을 잡아당겼다 힘을 주니 흑백자의 머리통이 네모난 구멍을 둠고 들어왔고 곧이어 몸이 땅바닥에 툭 떨어졌다 이번 행동은 너무 뜻밖이었다 그는 속으로 자기의 멍청함을 탓하고 있었다 이 구멍은 사방 한자 정도로 머리통만 통과할 수 있다면 몸체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나 지금은 누군가에 의해 쇠사슬이 잘렸고 자기는 풀려났으니 어찌 도망치지 못했을까 단청생이 나를 위해 쇠사슬을 끊어놓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밥을 갖다주는 노인을 따라 타로카라는 뜻이었다 틀림없이 초조히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가 수갑을 잘려있다는 것을 알아냈을 때는 공력을 배우고 있을 때라 모든 정신을 이곳에 쏟아 넣었고 그때는 철판에 쉬어있던 그를 익숙하게 외우기 전이라서 스스로 이곳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자기 몸에 걸쳐있던 옷을 벗고 흑백자의 옷을 벗겨 자기가 입었다 흑백자가 쓰고 있던 검은 두건도 머리에 썼다 나갈 때 누가 나를 봐도 내가 흑백자인 줄 알겠지 그는 흑백자의 검을 뽑아 자기의 허리에 차니 더욱 기운이 났다 그는 흑백자의 손과 발을 수갑과 족쇄에 집어넣고 있는 힘을 다해 단단히 잠궜다 흑백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을 차렸다 영어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거꾸로 된 거야 그 노인네가 밥을 갖다 줄 거야 흑백자는 신음하며 말했다 임 임어르신 당신은 당신의 흡성대법 영어충은 상문천과 벌판에서 연합하여 싸울 때 상대방의 무리 중에 어떤 자가 흡성대법이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이때 흑백자가 또 말을 하자 물어보았다 무슨 흡성대법이냐 흑백자는 말했다 나는 난 응당히 응당히 겪어야 합니다 영어충은 몸이 빠져나가는 것이 급해 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모난 구멍에 머리를 넣고 두 손도 밖으로 내놓더니 손바닥을 철문에 대고 가볍게 밀었다 그러니 몸이 빠져나와 안전하게 땅바닥에 설 수 있었다 단지 단전 중에 많은 내식이 쌓여 편하지가 못했다 이 내력이 흑백자의 몸에서 흘러들어온 것을 그는 모르고 잊었다 단지 오랫동안 내공을 연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구 극성과 불기화상의 내력이 다시 단전에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시라도 바삐 이 컴컴한 동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재빨리 흑백자가 들고 있던 유등을 들고 걸었다 땅굴에 있던 문들은 모두 열려있었다 흑백자가 나갈 때 잠그려고 열어놓은 것이었다 영호충은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는 육중한 문들을 하나씩 닫으며 컴컴한 감옥에서 지낸 일이 생각났는데 마치 격세지감이었다 그는 몸이 자유로워지자 황종공 등도 미워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지하 땅굴을 끝까지 걸어나와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거기엔 철판이 머리 위에 놓여있었는데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들어보았다 위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런 함정에 빠진 이후 그는 모든 일에 신중해져 있었다 바로 나가지 않고 철판 밑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황종공이 확실히 침실에 없다고 생각들자 그는 천천히 철판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침대 아래에서 나오자 철판을 잘 덮고 돗자리를 덮은 후 발 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걸어나왔다 갑자기 몸 뒤에서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째 동생 내려가서 무엇을 했느냐 영어충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거기에는 황종공 독피롱 단청생 세 사람이 각기 변기를 들고 그의 몸을 애웠었다 그는 문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몰랐다 비밀장치에서 소리가 나니 황종공 등 세 사람이 달려 나왔던 것이다 그는 흑백자의 옷을 입고 두건을 쓰고 있어서 그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다 영어충은 흠칫 놀라며 말했다 난 난 황종공은 냉랭히 말했다 나는 어쨌다는 것이지 나는 너의 표정이 바르지 못함을 보고 벌써부터 내가 그 이마행에게 가서 흡성요법을 가르쳐 달라는지 알 수 있었다 후후 너는 옛날에 어떤 맹세를 했었느냐 영어충은 마음이 어지러웠다 자기의 진상을 폭로해야 할지 아니면 흑백자로 끝까지 위장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는 어찌할 수 없자 허리에서 장검을 뽑아 들고 도피롱에게 뻗어냈다 도피롱은 화가 나서 말했다 정말 둘째 형은 검을 쓸 것이오 그러면서 피를 들어 막았다 영어충의 이일검은 단지 허식이었고 그가 피를 들어 막는 틈을 타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다 황종공 등 세 사람이 재빨리 뒤쫓았다 영어충은 단숨에 대천까지 도망쳤다 황종공이 크게 외쳤다 둘째 동생 어디로 가는가 영어충은 여전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칠 뿐 말을 하지 않았다 갑자기 한 사람이 대문을 막아서며 말했다 이장주 걸음을 멈추십시오 영어충은 너무 급하게 달려 펑하고 소리를 내며 그와 부딪히고 말았다 이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은 일장 밖으로 나뒹굴었다 영어충은 다급한 중에도 보니 그것은 일자 점검 정견이었다 몸을 쭉 뻗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몸은 정말 일자형이었다 단지 점검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기가 미흡했을 뿐이었다 영어충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소로를 따라 달렸다 황종공 등 세 사람은 문 입구까지 오더니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단청생이 크게 외쳤다 둘째 형님 둘째 형님 빨리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형제이니 상해 못할 일이 없어요 영어충은 황폐하고 작은 길을 골라 도망쳤다 황주성과 멀리 떨 어진 황량하고 인기척이 없는 들판에 다다랐다 그가 이렇게 달려드나 조금도 숨이 차지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았다 상처를 받기 전 보다 공력이 높아진 것 같았다 그는 지금까지 쓰고 있던 머리에 두건을 풀었다 물소리가 졸졸나자 그는 목이 말라 물소리가 나는 계곡 개울가에 다다랐다 막 물을 꺼서 마시려고 하는데 물속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때가 잔뜩 끼었으며 심히 추하 기이 이를 때 없었다 영어충은 깜짝 놀랐으나 바로 실소를 금치 못했다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 지금껏 씻지도 않고 벗지도 않았으니 자연 이런 형상이 된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다 즉시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어 목욕을 했다 몸에 붙어있는 때는 적게 잡아도 삽식근은 되겠다 몸 구석구석을 씻어낸 후 물을 마시고 머리를 틀어올린 후 다시 물속을 보니 그의 본래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그 부은 듯한 풍이 중이는 아니었다 그는 옷을 입은 후 몸의 기혈이 순조롭지 못하자 개울가에 앉아 내공을 운행했다 순식간에 단저에 있던 내식이 기경팔맥으로 흩어지고 단저는 또 대나무 속처럼 깊은 계곡처럼 텅 빈 것 같았다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자 말할 수 없는 통쾌한 기분이 들었다 자기가 당금에서 제일가는 공력을 지니고 있음을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독고육성과 불개화상의 여덟 줄기의 진기와 소림사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방생대사가 주입해준 그의 내공도 물론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또 조금 전 흑백자의 손목을 잡았을 때 그가 필생을 노력해 쌓은 내공을 흡수하여 단맥에 저장해 두었다 다시 기경팔맥에다 분산 수용했으니 그것은 또 다른 고수의 공력을 얻는 것이니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왕성해졌던 것이다 그는 몸을 날려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뽑아 개울가 버드나무 잎의 뾰족한 곳을 향해 검을 날린 후 손목을 옆으로 해 싹하는 가벼운 소리를 내더니 장검이 칼집에 들어섰다 그때야 그는 비로소 왼발이 당에 닿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다섯 개의 버드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장검이 두 번째로 칼집에서 나와 공중에서 호형을 돌리더니 다섯 개의 버드립이 모두 그의 검 끝 위에 놓여졌다 그는 왼손을 내밀어 검 끝에 있던 버드립 한 조각을 잡았는데 기뻗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호숫가에서 있었는데 가슴에 쓸쓸함이 일렁거렸다 나의 공력은 사부나 사모님이 가르쳐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종전처럼 공려도 없고 건법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 화산문 중에서 소삼해와 아침 저녁으로 보며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혈혈단신 강호를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는 일생을 통해 지금처럼 무공이 높은 적이 없었으나 지금처럼 쓸쓸한 감을 맛보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천성이 떠들썩하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를 좋아했으며 술을 좋아했다 과거 숙의 월동안 지하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지금은 자유로워졌으나 여전히 혈혈단신이 아닌가 그는 개울가에 혼자 서있게 되자 기쁜 마음은 금세 사라지고 찬 바람이 몸을 스치고 자나갔으며 차가운 달빛은 비추위는데 자신이 철향하기 그지 없었다 영호충은 한참을 서있었다 달이 중천에 떠올랐고 밤도 깊어 같아 그는 모든 것을 매장에 가서 명백히 알고 싶었다 그 임시성을 가진 선배가 악한이 아니라면 탈출을 도와주고 싶었다 그는 즉시 방향을 잡아 매장을 향해 걸었다 고산에 오른 다음 몸을 뚫고 매장 가까이 갔다 그는 귀를 기울였으나 매장 안은 조용하기만 했다 그는 가볍게 담장을 뛰어넘었다 십여개의 방들은 모두 어두웠고 단지 우측 방 가운데 하나에서 불빛이 미미하게 퍼져나왔다 발걸음을 숙이고 다가가니 늙은 목소리가 일까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황종공 너는 내 죄를 알겠는가 그 소리는 매우 엄하고 무서웠다 영호충은 이상했다 황종공 같은 신분에게 이렇게 대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자 창틈으로 안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네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 중에 세 사람은 5,60세대는 늙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중년부인이었다 네 사람의 몸에는 검은 옷이 걸쳐있었고 허리에는 황색띠를 메고 있었다 황종공, 독피롱, 단청생 등은 네 사람 앞에 서서 있었는데 등이 창을 향해 있었다 영호충은 그 세 사람의 표정을 살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앉아있고 서있는 것이 직위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 같았다 황종공의 말소리가 들렸다 예 저는 제 죄를 알고 있습니다 네 분의 장로께서 친히 오셨는데 저는 멀리 나가 영접을 못했으니 죄가 많지요 죄가 많습니다 중간에 앉아있던 빚정마른 노인이 코어듬치며 말했다 흥 멀리 나온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느냐 능청스럽게 거짓말도 잘하는군 흑백자는 어디 있느냐 어째서 보이지 않느냐 영호충은 속으로 웃었다 흑백자는 내가 땅속에 감옥에 묶어놓았는데 황종공 등은 그가 도망친 줄 알고 있겠지 그리고 또 생각했다 어째서 장로이고 그 부하인가 맞다 그들은 모두 마교 인물들이 다 황종공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분 장로님 제가 잘못 가르쳤는지 흑백자는 성격이 이상하고 근래에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이 매장에는 없습니다 그 늙은이는 두 눈을 부릅 뜨더니 갑자기 눈의 광채를 번뜩이며 냉랭히 말했다 황종공 교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시길 이 매장을 잘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가 누가 너희들 보고 이곳에서 술이나 마시고 그림이나 그리고 금이나 타면서 놀라고 하던가 황종공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저희들 네 사람은 교주의 명을 받들고 이곳에서 죄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다 그렇다면 됐네 그 죄인은 잘 관리하고 있겠지 황종공은 말했다 장로님께 알립니다 그 죄인은 땅속 깊이 구금된 지 12년 동안 우리는 촌보도 매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직책을 촌보도 잊은 적이 없지요 그 노인은 말했다 잘하는군 잘해 너희들은 촌보도 이 매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감히 직책을 잘 받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죄인은 땅속에 잘 구금되어 있겠군 황종공은 말했다 바로 맞습니다 그 노인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댔다 순간 천장에 사쳤던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그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좋아 좋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죄인을 이곳으로 좀 데려와 보아라 황종공은 말했다 네 분 장모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교주께서 어미 명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교주께서 친히 오시지 않고서야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죄인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위반하는 자는 위반하는 자는 그 노인은 품속에서 무슨 물건을 꺼내더니 높이 쳐들며 몸을 일으켰다 그 나머지 세 사람도 같이 일어섰다 상황을 보니 매우 엄숙했다 영호충이 정신을 집중해 쳐다보니 그 물건은 길이가 약 반 척 정도이고 오래된 듯한 검정색의 나무조각이었다 그 나무조각에는 이상한 무늬가 조각되어 있었으며 볼수록 괴이했다 황종공 등 세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교조 흑목령패가 왔으니 교주가 친히 오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다 좋다 자네는 빨리 가서 그 죄인을 데려오너라 황종공은 주저하면서 말했다 그 죄인은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 이곳까지는 이곳까지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노인은 냉랭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말끝을 흐려가면서 나를 기만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내게 묻겠는데 그 죄인은 이곳에서 어떻게 빠져나 갔는가 황종공은 놀래서 말했다 그 죄인 그 죄인이 도망쳤다구요 절대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하 감옥 안에 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친히 보았는데요 어떻게 도망칠 수 있습니까 그 노인은 얼굴이 온화해지면서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어 그러고 보니 그는 아직 지하 감옥에 있는가 보군 그렇다면 내가 자네를 잘못 탈렀네 미안하기 이를 데 없네 얼굴에 온화한 빛을 띄운 자가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다 마치 세 사람에게 사과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손을 내밀더니 황종공의 어깨를 툭 쳤다 독피론과 단청생이 급히 두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들의 행동은 민첩했지만 그 노인의 행동은 더욱 빨라 팍팍팍 소리가 나면서 독피론과 단청생의 우측 어깨가 각각 그의 손바닥에 적중되었다 그 노인의 행동은 급습이었다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온화해 보여 황종공과 같은 강호의 고수도 방비할 수가 없었다 독피론과 단청생의 무공은 비교적 약해 느꼈다고 해도 피할 방법이 없었다 단청생은 큰 소리로 외쳤다 포장로 우리는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어째서 당신은 이런 악독한 손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입니까 그 외침에는 고통과 분노의 소리가 섞여 있었다 포장로는 입을 쭉 느려뜨리더니 말했다 교주께서는 너희들에게 이곳에서 그 죄인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 죄인이 도망쳤으니 너희들은 죽어야 되지 않겠나 황종공은 말했다 그 죄인 이도 망쳤다면 저희는 백번 죽어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는 지하 감옥에 잘 있습니다 포장로께서 함부로 손을 쓰시니 저희는 몹시 불괴합니다 그는 말을 할 때 몸을 옆으로 돌렸기 때문에 영호충은 그의 이마에서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포장로가 조금 전 내리친 일격은 정말 대단했다 그러니 무공이 높은 황종공조차도 참아내기 힘든 것이었다 또 황종공의 무공이 이 사람 밑에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이 포장로가 급습을 하지 않았다면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포장로는 말했다 너희들은 그 지하 감옥에 다시 가보아라 만약에 그 죄인이 그 감옥 안에 틀림없이 있다면 난 흥 난 나 포대초는 너희들에게 절을 하며 사죄하겠다 물론 지금 너희들에게 남사수 형도 풀어주겠다 황종공은 말했다 좋습니다 네 분께서는 이곳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즉시 그는 독피롱과 단청생과 함께 걸어 나갔다 영호충은 그 세 사람이 방을 나갈 때 몸을 떠는 것을 보았다 겁이 나서 떨고 있는지 남사수를 맞아 떠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내 사람에게 발각이 될까 봐 더 이상 안을 엿보지 못하고 천천히 땅바닥에 앉았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슨 교주인가 틀림없이 당세의 무공이 제1이라는 동방불패일 것이다 그는 강남사우에게 명하여 이곳에서 죄인을 지키게 했구나 이미 12년간을 지켰다니 나는 아닐 것이고 틀림없이 그 임선배님일 것이다 그럼 그는 도망쳤는가 그가 도망을 쳤는데도 황종공 등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정말 신통하 기짝이 없구나 맞다 그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흑백자가 나를 임선배라고 믿고 있지는 않겠지 그는 또 생각했다 황종공 등이 지하감옥에 가면 깜짝 놀라겠지 그것은 우여곡절이 많을 테니 신기하고 재미있겠다 그는 또 생각했다 그들은 왜 나를 그곳에 가두었을까 그들은 무술 시합한 후 내가 나가서 기밀을 누설할까 봐 아마 나를 가두었을 거야 흥 그 일은 사람을 죽여 입을 막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죽인 것과 무슨 다른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지금 그들은 남사수에 걸려 있으니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건 내가 내리는 천벌이로다 그 네 사람의 목소리는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영호충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들과는 비록 벽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거리는 일장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숨도 크게 내쉬지 못했던 것이다 정막이 흐를 때 갑자기 억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두려움과 고통에 신음하는 것 같아 조용한 밤중에 들으니 더욱 모골이 송연해져 왔다 영호충은 그 외침소리가 흑백자의 외침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가 자기의 관계에 빠져 자승자박대였지만 포대초의 수중에 들어갔으니 이득보다는 해가 많은 것은 당연히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바로 발걸음소리가 가까워지며 황종공 등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영호충은 다시 창틈에 왼쪽 눈을 대고 쳐다보니 독피롱과 단청생이 각각 옆에서 흑백자를 부축하고 있었다 흑백자는 앞에서 본총 명하고 강인함은 사라지고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두 눈은 정신을 잃은 듯했다 황종공은 몸을 숙이고 말했다 네 분 장모께 말씀드립니다 그 죄인은 정말로 과연 과연 도망쳤습니다 저희 네 명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는 자기가 무사할 수 없음을 알았는지 말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포대초는 준엄하게 꾸짖었다 너는 흑백자가 이 매장에 없다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달아났는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황종공은 말했다 모든 일을 알쏭달쏭해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노는데 정신이 팔려 우리 네 사람은 바둑과 그림과 금에 너무 탐닉하여 다른 사람이 이런 약점을 보고 틀림없이 관계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포대초는 말했다 우리 네 사람은 교주의 영을 받들고 그 죄인이 탈출했는가를 규명하려고 온 것이다 너희들이 사실대로 고하고 추호도 거짓이 없다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교주님에게 너희 네 사람을 잘 봐달라고 청할 수가 있고 일이 잘 될 수도 있다 황종공은 길게 탄식하더니 말했다 교주께서 명을 내려 잘 봐주시고 네 분 장로께서 구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일의 진상을 우리도 확실히 알지 못하니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포장로 교주 교주께서는 지금 항주에 와 계십니까 포대초의 긴 눈썹이 움직이더니 물었다 누가 그 어르신이 항주에 계시다고 하더냐 황종공은 말했다 그렇다면 그 죄인은 어제 도망쳤는데 교주께서는 어떻게 금방 아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네 분 장로를 이곳에 금방 파견하셨습니까 포대초는 흥하고 코방귀를 끼더니 말했다 너희들은 갈수록 멍청한 소리만 하는구나 누가 그 죄인이 어제 도망쳤다고 하더냐 황종공은 말했다 우리는 어제 그가 탈출할 때 그가 흑백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가 이화 접목하여 흑백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흑백자의 옷을 입고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일은 내 셋째 넷째 동생들도 분명하게 보았고 또 그 정견도 그에게 부딪혀 늦꼬리 열대가 부러졌지요 포대초는 고개를 돌려 그 나머지 세 명의 장로를 쳐다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키가 작고 뚱뚱한 노인이 말했다 우리는 지난달 15일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말을 하면서 손가락을 뻗어 계산을 해보며 말했다 오늘까지 17이나 되었네 황종공은 뒤로 두 발자국 물러서더니 팡하는 무거운 소리를 내며 등을 벽에 부딪히고 말했다 절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제 그가 도망치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문입구로 걸어가더니 크게 외쳤다 시령이 정견을 데리고 오너라 시령이의 목소리가 먼 곳에 들려왔다 네 포대초는 흑백자 앞으로 걸어가 그의 가슴을 움켜잡고 축혀 세웠다 그의 손과 다리는 축 처져 있어 온몸의 골격이 다 부러지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포대초의 안색을 보자 그는 부들거리며 떨었다 포대초는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몸이 커다란 늙은이가 말했다 틀림없군 이것은 그 자의 그 자의 흡성대법에 맞은 거야 전신의 정력이 모두 말라버렸어 그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다 포대초는 흑백자에게 물었다 너는 언제 그 자에게 당했느냐 흑백자는 말했다 저는 저는 정말 어제였습니다 그 자가 그 자가 내 우측 손목을 잡았는데 난 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서 그가 하는대로 맡겨두었습니다 포대초는 얼굴을 실룩거리며 눈에 막연한 빛을 띄우며 미궁에 빠졌다 그러고 난 후 어찌했느냐 흑백자는 말했다 그는 나를 철문에 네모난 구멍으로 끌어들인 다음 내 옷을 벗기고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족쇄와 수갑을 내 손과 발에 채우고 난 후 그 네모난 구멍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포대초는 눈살을 지푸리며 말했다 어제 어떻게 어제란 말인가 그 키가 작고 뚱뚱한 노인이 물었다 족쇄와 수갑은 모두 강철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끊어졌느냐 흑백자는 말했다 난 난 난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독필홍은 말했다 제가 자세히 살폈는데 족쇄와 수갑은 끊어진 흔적이 있었는데 강철톱으로 자른 것 같았습니다 그 강철톱을 그 자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고 있을 때 실형이가 두 명의 하인을 시켜 정견을 둘러매게 하고 들어왔다 그는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얇은 이불을 덮고 있었다 포대초는 이불을 펼치더니 손을 내밀어 그의 가슴을 가볍게 눌렀다 정견은 고통이 심한 소리를 크게 냈다 포대초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을 하자 실형이와 지파인 두 사람이 정견을 데리고 나갔다 포대초는 말했다 그 부딪힌 흔적이 대단하군 틀림없이 그 자의 소행이야 좌측에 앉아있던 중년부인은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때 입을 열었다 포장로 그놈이 어제 도망친 것이다면 우리가 반겨울 전에 들은 소문은 가짜인 것 같군요 그놈의 패거리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우리를 동욕해 하는 것이에요 포대초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가짜는 아닐 것이오 부인은 말했다 가짜는 아니라고요 포대초는 말했다 설향주는 온몸의 금종 탁 철포삼이라는 공력을 갖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의 칼과 검도 그를 뚫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다섯 손가락이 가슴을 뚫고 들어가 심장을 생생하게 도려가지 않았소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영어충은 한참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볍게 어깨를 쳤다 그는 깜짝 놀라 두 걸음 물러서 검을 뽑아 들고 보니 두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달빛을 등지고 있어 똑똑히 볼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이 그를 향해 손짓을 하며 말했다 동생 우리 들어갑시다 바로 상문천이었다 영어충은 크게 기뻐 낮은 소리로 말했다 상영님 영어충은 급히 검을 넣고 상문천에게 대답을 하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확연히 듣고 포대초가 일까라며 물었다 누구냐 상문천의 옆에 있던 사람이 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지붕에 있던 기와짱을 들썩이게 했고 영어충의 귀 속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가슴과 배의 기혈이 들끓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 사람은 큰 걸음을 떼놓아 앞으로 성큼성큼 가더니 벽에 이르러 두 손으로 미니과 당하면서 벽에는 삽시간에 큰 구멍이 생겼다 상문천은 손을 내밀어 영어충의 우측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포대초 등은 손에 변기를 잡고 있었는데 긴장감이 감돌았다 영어충은 급히 이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뿐이었다 그는 귀가 컸으며 시커먼 머리와 파란 옷을 보았을 뿐이었다 포대초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보니 알고보니임 임선배님이시군요 그 사람은 흥하고 코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나갔다 포대초 황종공 등은 뒤로 두 발짝 물러섰다 그 사람은 몸을 돌리더니 중간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 의자는 조금 전 포대초가 앉았던 의자였다 영어충은 이제 확실히 볼 수 있었다 긴 얼굴에 눈갓이 흰 얼굴색을 하고 있었다 이목구비는 수려했으나 얼굴 색이 너무 희여 소름이 끼칠 것 같았다 마치 금방 무덤 속에서 온 시체가 닿았다 그는 상문천과 영어충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말했다 상형 영어 형제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오 영어충은 그 소리를 듣자 기쁨과 놀람이 교차되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임선배님이시군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렇네 자네의 검법은 정말 대단하더구려 영어충은 말했다 당신은 정말 옥에서 탈출했군요 오늘 나는 오늘 당신을 구하려고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나를 구하려고 생각했구려 그렇소 하하하 하하하 상형 당신의 동생은 정말 의리가 있군요 상문천은 영어충의 손을 잡아 끌어 그 사람의 오른쪽 의자에 앉게 하고 자기는 그 사람의 왼쪽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영어 동생은 당새 보기 드문 사내대장부 올시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영어 형제 당신이 호수 밑바닥 감옥에서 두 달 동안 있었으니 나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오 하하하 이때 영어충은 확실히는 모르나 어느 정도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았다 그 임시성을 가진 자는 웃으면서 영어충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두 달 동안 지하 감옥에 있었으나 내가 철판에 적어놓은 흡성대법을 배웠으니 허허허 그것은 좋게 보상되었을 것이오 영어충은 기이해했다 그 철판에 조각된 비결이 선배님께서 적어놓으신 것입니까 그 사람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조각해놓지 않았다면 그 누가 흡성대법을 적어놓을 수 있었겠소 상문천은 말했다 형제 임교주님의 흡성신공은 세상에서 자네 한 사람만이 전수받은 것이네 정말 축하하고 기쁜 일이네 영어충은 이상에서 말했다 임교주라고요 상문천은 말했다 원래 자네는 지금까지 임교주의 신분을 모르고 있을 걸세 이분이 바로 일월신교의 임교주이시네 이분의 이름은 아자행자이지 자네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영어충은 일월신교가 마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그 교파의 사람들은 자칭 일월신교라고 하지만 교파회의 사람들은 마교라고 지칭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마교의 교주는 동방불패였는데 어째서 또 임하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을까 그는 우물충을 말했다 임 임교주님의 이름을 나는 철판위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주인 줄은 몰랐지요 그 신체가 큰 노인이 갑자기 일깔했다 그가 무슨 교주이냐 나의 일월신교의 교주는 온천하가 다 알고 있는 동방교주이다 이 임시성을 가진 자는 우리 교파를 반대하고 못된 짓을 한 자여서 이미 제명된 지 오래다 상문천 이 못된 놈과 함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임하행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진이방이지 그렇지 그 키가 큰 노인이 말했다 그렇다 임하행은 말했다 내가 이 교파의 대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자네는 강서 임천기 기주였는데 그런가 진이방은 말했다 바로 그렇다 임하행은 탄식하더니 말했다 너는 지금 10장 노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승진이 참 빠르군 동방불패는 너를 왜 이렇게 중히 여기고 있는가 너의 무공이 높아서인가 아니면 이를 잘 처리해서인가 진이방은 말했다 나는 교파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있고 무슨 일이든 앞으로 나와 공을 세워 장로로 승격했다 임하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도 괜찮은 일이야 갑자기 임하행의 몸이 움직이더니 어느새 포대초에게로 가서 그의 목을 잡았다 포대초는 깜짝 놀라 왼손에 들고 있던 단도를 상대 방의 팔을 향해 내리치려고 했으나 그때는 늦었다 별수 없이 왼팔을 들어 목을 막고 왼발을 일부 물러나 오른손에 단도를 재빨리 내리쳤다 이 공격과 수비는 한순간이었다 수비는 은밀했고 공격은 무서웠다 확실히 고명한 수법이었다 그러나 임하행의 오른손이 더 빨랐다 포대초의 단도가 내리치기 전에 그의 목을 잡았다 스카는 소리가 나며 그의 옷이 찢겨져 내렸고 오른손에는 가슴에서 한 가지 물건을 집었는데 바로 이 흑목령이었다 그는 오른손을 돌려 포대초의 오른팔을 거머쥐고 손목을 비틀어댔다 이대 창창창 세 번 울리더니 상문천이 장검을 뽑아 들고 지니 방과 나머지 두 장로에게 1초씩을 뻗어냈다 세 장로는 변기를 들고 자세를 취했다 상문천의 이 삼촌은 그들이 손을 써서 포대초를 응원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었다 삼초식이 지나가자 포대초는 이미 임하행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었다 임하행은 천천히 웃었다 나의 흡성대법은 아직 펼치지 않았다 너는 그 맛을 보고 싶은가 포대초는 이 순간 자기가 투항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을 테니 투항하는 길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단도 아주 빨랐다 임교주 나 포대초는 오늘부터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소 임하행은 말했다 그 옛날 너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왜 번복했는가 포대초는 말했다 임교주께서는 제가 옛날에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을 쌓아 옛날에 죄를 속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임하행은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이 약을 먹어라 그는 그의 손을 풀더니 품속에 손을 집어넣어 한 개의 자기병을 꺼내더니 그 속에서 한 개의 새빨간 아략을 꺼내 포대초에게 건네주었다 포대초는 그것을 받아 단숨에 먹어버렸다 진희방은 실성한 듯 말했다 이건 이건 삼신외신단이 아닙니까 임하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이것이 바로 삼신외신단이지 그리고 자기병에서 여섯 달에 삼신외신단을 꺼내더니 책상 위에 던지니 여섯 달에 새빨간 아략이 둥글둥글 맴을 돌았다 너희들은 이 삼신외신단의 무서움을 알고 있느냐 포대초는 말했다 교주의 내신단을 복용하면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죠 영원히 교주의 명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단중의 시충은 잠복해 있다가 활동하여 뇌로 들어가고 뇌속에 들어가 뇌를 물어뜯으면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미친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쳐날 뛰는 것입니다 임하행은 말했다 맞다 너는 이 내신단의 효과를 알고 있으면서 어찌 감히 복용하였느냐 또 진희방 등과 같이 마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벌써 이 삼신외신단 안에 시충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평시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매년 단호절 5시에 이르러서는 시충을 억제시켜주는 약물을 먹지 않으면 본래에 있던 약효가 떨어져 시충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것이 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마치 미친개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성을 잃어 처자식조차 물어뜯는 것이었다 약 중에 이보다 독한 약이 없었다 더욱이 서로 다른 약물 주인이 만든 단약은 약의 성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반교주의 해동약으로도 임하행이 만든 독약의 독을 풀 수 없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이 놀라면서 주저앉고 있을 때 흑백자가 갑자기 큰소리로 말했다 교주님의 자비로우심에 제가 하나를 먼저 복용하겠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책상 앞으로 걸어와 단약을 집었다 임하행의 팔소매가 살짝 퍼떼기더니 흑백자가 뒤로 벌렁 자빠졌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통이 벽에 부딪혔다 임하행은 냉소하며 말했다 너의 내공은 이미 소실되어 폐인이 다 되었는데 내 영단 묘약을 없애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고개를 돌려 말했다 진희방 왕성 상삼랑 너희들은 나의 영약을 먹고 싶지 않은 것이냐 그렇냐 그 중년부인 상삼랑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저는 지금부터 교주님께 영원히 충성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겠어요 그 키 작고 뚱뚱한 왕성이 말했다 저는 교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책상에 와 알약을 집어들어 복용했다 그 두 사람은 옛날부터 임하행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감옥에서 탈옥해 나오자 이미 겁을 잔뜩 집어먹고 그의 위풍 아래 더 이상 반항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진희방은 중급의 지휘에서 승급한 인물이었다 임하행이 교파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는 강서에서 여러 개의 현을 관하라고 있었는데 전임교주의 무서운 수단을 보지 못했고 그때는 자격도 업었다 그는 크게 외쳤다 실례하겠소 그리고 두 발을 땅바닥에 내딛더니 벽에 난 구멍을 통해 빠져나갔다 임하행은 껄껄 웃을 뿐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구멍을 빠져나가자 상문천의 왼손이 가볍게 움직이며 소매 속에서 순식간에 껌고 부드러운 채찍이 여러 사람 앞으로 획 스쳐 지나갔다 진희방의 억하는 소리가 들렸고 상문천이 채찍을 거두자 이미 그의 왼발이 채찍에 감겨 질질 끌려왔다 이 긴 채찍의 굵기는 가늘어 작은 손가락보다 더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진희방은 왼발이 채찍에 감기자 질질 끌려올 뿐 일어설 수가 없었다 임하행은 말했다 상삼랑 너는 이 뇌신단에 둘러있는 겉껍질을 벗겨라 상삼랑은 응답했다 예 그녀는 책상 위에서 환약을 집어들고 손톱으로 바깥에 쌓여있던 발간껍질을 벗겼다 그 안에는 회색빛이 나는 작은 진주 같은 알약이 들어 있었다 임하행은 말했다 그에게 먹여라 상삼랑은 말했다 네 그러더니 진희방 앞에 가서 말했다 입을 벌려라 진희방은 욱하는 소리를 내더니 일장을 상삼랑에게 후려쳤다 그의 무공은 상삼랑과 비교할 때 조금 뒤떨어졌으나 두 사람의 실력은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진희방은 채찍에 발이 감겼고 혈도가 제압을 당하자 손에는 힘이 없었다 상삼랑은 왼발을 들어 그의 손을 누르고 오른발을 날려 그의 가슴을 꺼도 찼다 다시 왼발로 원앙연환을 사용해 그의 어깨를 눌렀다 그리고 순식간에 연속 세 번을 걷어차니 세 곳에 혈도를 적중시켰다 오른손으로는 그의 얼굴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는 껍질이 벗겨진 약을 입속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오른손에 힘을 주어 그의 목을 쥐니 진희방은 그 약을 굴컭 삼켜버렸다 영호충은 포대초의 말을 듣고 삼신외신단 안에는 시충이 들어이드며 그 시충은 약물의 작용이 억제됨을 알았던 것이다 상삼랑이 벗겨버린 빨간색의 껍질은 틀림없이 시충을 제압하는 약물이라고 생각했다 또 상삼랑이 순식간에 행동은 매우 깨끗했는데 전적으로 약을 복용시키는 전문가 같았다 이 여자의 손과 발은 빠르구나 그는 상삼랑이 금라공법의 전문가이고 명수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그녀는 이마행의 앞이라 전신의 힘을 모으고 정신을 차려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고 또 교주에 대해 충성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마행은 잔잔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상삼랑은 몸을 일으키더니 공경스럽게 한쪽 옆에 가서 섰다 이마행은 황종공 등 세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그들에게 약을 복용할 것인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었다 도퀴롱은 말 한마디 없이 책상 앞으로가 한 알의 환약을 복용했다 단청생은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결국 환약을 집어 복용했다 황종공은 얼굴색이 참담히 변하더니 품속에서 한 권의 책자를 꺼냈다 바로 광릉산의 금보였다 그는 영호충 앞에 걸어오더니 말했다 귀하께서는 무공도 높으시고 지모도 뛰어나오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이마행을 구출했으니 하하하 정말 저는 탐복했소이다 이 한 권의 금보가 우리 네 형제를 폐가망신시켰으니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바이오 그는 손을 들어던지니 금보는 다시 영호충의 품속에 들어왔다 영호충은 얼떨결에 그를 보니 그는 몸을 돌려 벽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미안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임교주를 구한 것은 상영의 계략이었지 나는 사전에 아무것도 몰랐다 황종공 등이 나를 원망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나는 변명할 요지도 없는 것이다 황종공은 벽 가까이 가더니 말했다 우리 네 형제가 1월 신교에 들어간 것은 강호에서 의로움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었소 그러나 임교주의 성격이 포악하고 사리사용만 채워 우리 네 형제는 벌써부터 물러나가고 싶었습니다 동방교주가 교주에 오른 다음 간신을 옆에 두고 교중의 원로들을 모두 제거해버려 우리 네 사람은 너무 낙담하고 실망하여 이런 임무를 자청한 것입니다 이런 임무를 자처한 것은 첫째로는 흑목예를 멀리하여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이 서호의 한가에 살면서 글과 서예를 즐기고자 함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런 풍류도 즐길 만큼 즐겼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 때는 근심이 많고 즐거움이 적은 법은 원래 당연한 이치지요 그는 여기까지 말하더니 억하는 소리를 내고 천천히 쓰러졌다 독피롱과 단청생은 일제히 외쳤다 큰형님 두 사람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는데 그의 몸에는 비수가 꽂혀 있었고 눈을 부릅든 채 숨이 이미 끊어져 있었다 단청생과 독피롱은 연신 외쳤다 큰형님 큰형님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왕성은 일깔했다 이 늙은이는 교주의 명을 받들지 않고 자진하여 죽었으니 응당히 죄가 더 무거운 것이다 너희 두 사람은 어찌 그리 떠드느냐 단청생은 온 얼굴에 노기를 띄우더니 몸을 돌려 그에게 달려들던 이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했다 왕성이 말했다 어찌 하려고 하는가 너는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단청생은 이미 자기는 삼신 외신단을 복용한 후라 이마행의 뜻을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거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화를 가라앉히며 눈물만 흘렸다 이마행은 말했다 이 시체와 쓸모없는 인간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술과 음식을 가져와 오늘 나는 상형제 영호 형제와 마시고 취하리라 독피롱은 말했다 예 독피롱은 황종공을 안아 들고 나갔다 바로 집안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술상을 차렸고 술상에는 총 여섯 개의 자리가 차려졌다 호대초는 말했다 세 개의 술잔만 놓아라 우리가 어찌 교주와 동석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술잔을 거두었다 이마행은 말했다 너희들도 수고했으니 밖에 나가 한잔 하거라 호대초 왕성 상삼랑은 일제히 몸을 숙이며 말했다 교주님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러갔다 영호충은 황종공이 자진하자 그 사람이야말로 의롭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에게 추천서를 써주며 소림사의 방증대사를 찾아가 치료할 것을 권한 것을 생각하니 서글퍼졌다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동생 자네는 어떤 경로로 교주의 흡성대법을 배웠는가 그 일을 좀 들려주게 영호충은 자기가 어떻게 연마했으며 무의식 중에 그 같은 공력을 익히게 되었는가를 하나하나 말했다 상문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축하하네 축하해 그것은 인연 없이는 배울 수 없는 것인데 이 형은 자네를 대신해 좋아죽겠네 그러면서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이마행과 영호충도 술잔을 들었다 이마행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네 내가 처음 그 영공비 법을 조각했을 때 비록 감옥이라 소일거리로 했지만 그렇다고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다네 신공비결이야 진짜이지만 그러나 내가 친히 공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혼자 그 방법대로 수련을 쌓는다면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인데 그 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천에 하나도 없네 이 신공을 연마하는 데는 두 가지의 큰 난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신의 내력을 분산시켜 단전을 텅 비워 놓아야 하지 분산시키지 못하거나 혈도를 잘못 운행하거나 하면 화를 입는 거야 가벼우면 패인이 되고 무거운 것은 경맥이 역전되어 일곱 군데의 구멍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마는 것이네 이 공력이 창시된지는 몇십 년이 되나 배운 사람은 극히 적고 연마한 사람은 더욱 몇 명이 안 되네 그것은 이 신공이 너무 어려운 까닭이야 영호 형제는 누워 떡을 먹는 거야 자네의 내력은 모두 소실되어 없었기 때문에 분산시키는데 힘이 들지 않았을 것이네 다른 사람은 제일 어려워하는 그 단계를 자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험난한 단계를 지난 것이야 상공을 한 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진기를 흡수하여 자기의 단전에 저장시켜야 하고 또다시 절차에 따라 기경팔맥에 집어넣어 나중에 사용해야 하네 이 단계는 본래 매우 어려워 자기의 내력을 모두 분산시켜 놓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의 진기를 흡수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고 순간 잘못한다면 목숨까지 잃는다네 영호 형제는 우연히 일치된 것이야 상영이 말하는데 자네의 몸에는 벌써 몇 명의 고수가 불어 넣어준 여덟 줄기에 이상한 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일부분이지만 무서운 것이야 영호 형제 자네는 아주 쉽게 두 개의 난관을 가볍게 넘겨 대법을 연마했으니 하늘에 보기네 영호충은 손에 식은 땀이 배었다 나의 내공이 모두 소실되었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상영님 임교주님이 어떻게 탈출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문천은 휘휘 웃으며 품속에서 한 물건을 꺼내더니 영호충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호충은 손에 쥐어진 딱딱한 물건이 그날 상영님이 이마행에게 갖다주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손을 펴보니 강철로 된 공이었다 공에는 작은 구슬이 박혀있었다 영호충은 그 막혀있는 구슬을 살짝 만지자 그 강철로 된 것은 움직일 수 있었고 가볍게 몇 번 돌리자 극히 가는 강철줄이 줄줄 나왔다 이 강철로 된 실금은 강철의 공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강철실에는 톱날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정교한 강철톱이었다 영호충은 그제서야 확실히 알 수가 있었다 알고보니 교주님의 수갑과 족쇄는 이 톱으로 자르셨군요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웃음소리에 내력을 바라여 당신들 다섯 사람들을 모두 혼절케 하여 바로 이 톱으로 그 쇠사슬을 잘랐네 자네가 흑백자에게 한 것처럼 나도 자네를 그렇게 한 것이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알고보니 당신은 나의 옷을 바꿔입고 족쇄와 수갑을 내게 채워놓았으니 황종공 등이 눈치채지 못한 것이군요 상문천은 웃었다 보내 이 일은 황종공이나 흑백자를 속일 수는 없었어 그들이 정신이 들기 전에 나와 교주는 매장을 봐져나왔다네 흑백자와 그들은 내가 남긴 그림이나 금보 등을 보고 기분 나머지 감옥에서 잊었던 일을 가볍게 처리해버린 것이야 영호충은 말했다 형님의 심기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알고보니 계획이 잘 차여져 있었군 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그런데 교주가 탈출한지는 오래인데 어째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구출하러 오지 않았을까 상문천은 영호충의 안색을 살피더니 그의 마음을 추측해내고 웃으면서 말했다 동생 교주께서는 나오신 후 많은 일을 해야만 했네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 별수 없이 자네를 밑바닥에 며칠 더 묵도록 했던 것이네 우리는 오늘 자네를 구하러 온 것이네 다행히 자네는 전화위복이 되어 불새의 신공을 연마하게 되었으니 어찌되었든 보상은 된 것이네 하하하 이 형님이 사과를 하네 그는 세 잔의 술을 따르더니 자기가 먼저 한 잔을 마셨다 이마행은 껄껄 웃더니 말했다 나도 같이 한 잔 마시겠네 영호충은 웃었다 사과는 무슨 사과입니까 나는 두 분께 감사를 드려야지요 나는 본래 내상을 입어 치료할 방법이 없었으나 교주의 신공을 연마한 다음 내공을 치료하고 생명을 건졌지 않습니까 세 사람은 마음을 놓고 껄껄 웃으며 심히 기뻐했다 상문천은 말했다 12년 전 이상하게 교주께서 실종되셨고 동방불패가 그 지위에 앉았네 나는 그 일에 흉계가 있으리라고 믿었으나 할 수 없이 동방불패와 같이 일을 했다네 최근에 이르러서야 교주께서 이곳에 갇혀있음을 알고 교주 어르신을 구하러 온 것이었네 그런데 내가 흙모개에서 내려오자마자 동방불패 그 멍청한 놈이 사람을 풀어 나를 죽이라고 했네 내 또 도중에 정파에 멍청한 무리들이 함께 달려들어 이를 그르치지 않았는가 동생 동생이 그날 깊은 계곡 밑 바닥에서 내공이 소실된 연유를 말해주지 않았던가 나는 그때 생각을 했다네 자네 체내의 이상한 진기를 없애려면 이 세상이 오로지 교주의 흡성대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네 교주가 탈출한 다음 나는 교주 어르신께 자네에게 신공을 전수해 주도록 부탁하고 싶었네 그러나 뜻밖의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교주는 자네에게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신 것이구려 세 사람은 또 함께 술잔을 비우고 웃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상영님께서 임교주를 구하러 갈 때 물론 나를 이용한 것이다 그것은 내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도 있었구나 그날 그 계곡을 떠날 때 그는 나를 데리고 의사에게 간다고 했지 않은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쓰지 않았다면 그 흡성대법이 어떤 신공인데 임교주가 감히 가볍게 나같이 상관없는 바깥 사람에게 전수해 주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영호충은 상문천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10여 잔의 술을 마시자 영호충은 이 교주의 위인됨이 호방하고 견문이 일반 사람과 달라 평생 드물게 보는 대영웅이고 대호거림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동했다 조금 전 그는 진희방 황종공 흑백차에게 쓴 수법을 너무 악독했으나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댐댐이를 알자 사람이란 일반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들은 점점 사라졌다 이마행이 말했다 영호형제 내가 적을 패할 때 손이 너무 악독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너무 그거만 대 자네는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겠군 그러나 생각 좀 해보게 내가 가호의 밑바닥 그 컴컴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나 자네도 그 감옥 속에서 갇혀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쓸쓸한가를 알 것이네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했는데 어지 인자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가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동감했다 갑자기 한 가지 일 이 생각나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교주님께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교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마행은 말했다 무슨 일인가 영호충은 말했다 내가 처음 교주님을 보았을 때 황종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주께서 타로카여 다시 강호에 나가시면 화산파의 인물반은 사라질 것이라고요 또 교주님이 말씀하시길 만약에 저의 사부님을 뵙기만 하면 그를 심히 난처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지요 교주님의 무공이 신통하고 만약 화산파를 못살게 구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이마행은 말했다 내가 상영에게 들었는데 자네의 사부는 방문을 돌리고 자네는 화산파에서 쫓아 냈다고 하더군 내가 가서 그들을 한바탕 뒤엎고 아예 화산일파를 멸하여 무림해서 이름을 없앤 다음 자네를 대신해 원수를 갚을까 하네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때 사부님과 사모님이 저를 데려다 길러주셨고 이렇게 무술엄마까지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이름은 사제지간이나 부모와 다름없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문파에서 쫓아낸 것은 첫째로는 나의 잘못이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오해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사부님께 원망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악불구는 자네에게 무정한데 자네는 그에게 의리를 지키는군 영호충은 말했다 제가 교주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주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절대로 나의 사부사모님 그리고 화산파의 사제 사매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마행은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내가 컴컴한 그 감옥을 벗어나는 데는 자네의 힘이 컸네 그러나 나는 자네에게 흡성대법을 가르쳐 주었고 자네의 생명을 구해 주었지 우리 둘 사이는 서로 빚진 것이나 갚을 것이 없네 내가 오래간만에 강호에 다시 발을 내딛었으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아직은 자네에게 무슨 약속을 할 수 없다네 앞으로 일을 할 때 크게 장애가 될 테니까 말일세 영호충은 그의 이 말이 악불군에게 어떤 일이라도 행할 수 있다는 말임을 알고 마음이 급해져서 얼굴색이 달라졌다 이마행이 껄껄 웃더니 말했다 이보게 형제 그만 좀 안께 오늘 내게는 상영과 자네만 진정 믿을 수 있는 친구인데 자네의 부탁을 그냥 넘길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기로 하지 자네가 먼저 나에게 한 가지 일을 대답해 주게 그러면 나도 자네의 청을 들어주겠네 오늘 이후 화산파의 사도들이 내게 불쾌하게 하거나 언짢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손을 대지 않겠네 물론 그들을 따끔하게 맛 좀 보일 때도 자네의 얼굴을 봐서 참 고로 삼겠네 어떤가 영호충은 기뻐하며 급히 말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지요 교주께서는 제게 무슨 부탁이 이드신지 저는 꼭 듣겠습니다 이마행은 말했다 나와 자네는 금난의 형제를 맺기로 하세 앞으로 좋은 일이 이르면 같이 나누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세 상영제는 1월 신교회 광명좌사이고 자네는 내 교파에서 광명우사를 맡게나 자네의 뜻은 어떤가 영호충은 그 말을 듣자 멍청해졌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마교에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사부님이나 사모님에게 마교에 악독한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었다 자기는 비록 화산파에서 축출당했지만 유유자적하게 돌아다니고 싶었다 강호에서 문벌이 없고 파벌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만약 자기에게 마교에 가입하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응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순식간에 감정이 교차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마행과 상문천은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방 안에는 정정만 감돌았다 한참 후 영호충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교주님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찌 교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형제의 호칭을 붙이겠습니까 더욱이 저는 화산일파에는 속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부님께서 마 음을 돌리시길 희망하고 있고 그때 가서 다시 명을 받들고 이마행은 담담히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는 나를 교주라고 부르는데 나는 감옥에선 나왔지만 여전히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네 교주라는 두 글자는 듣기 좋게 부르는데 지나지 않네 천하의 사람들은 1월 신교의 교주는 동방불패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사람의 무공은 높고 결코 나의 밑이 아니며 권모술수도 나를 능가하고 있다네 또 그 사람 휘하에는 인재가 몰려 있으며 나와 상영 두 사람이 그들 수중에서 교주의 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계란으로 돌을 치는 격이고 망상에 불과하네 자네는 우리와 의형제를 맺지 않는 것이 자네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명철한 길이네 자자자 우린 술이나 마시고 이야기나 나누세 그 일은 다시 거론하지 말게나 영어충은 말했다 교주의 권좌를 어떻게 동방불패가 빼앗아 갔으며 어찌 그 컴컴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를 다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마행은 고개를 흔들고 철양하게 웃었다 호수 밑바닥에서 12년을 지냈으니 명예나 권리 같은 것은 처연해져야 하네 하하하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욱 마음이 뜨거운 이 말일세 그는 술잔에 가득 술을 따라 마시고 난 후 껄껄 소리내 웃었다 웃음 소리에는 철양한 감이 가득 들어있었다 상문천이 말했다 동생 그날 동방불패가 많은 사람을 보내 내 뒤를 쫓을 때 그 수단의 악독함이란 자네도 친히 보아서 알 것이네 만약 자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그 정자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네 자네의 심중에는 정파와 마교의 구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수백 사람이 자네와 나를 포위해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거기에 무슨 정파고 마교가 있겠는가 사실 모든 일이란 사람이 만든 것이 내 정파 중에는 좋은 사람만 있고 간사하고 악독한 사람이 없으라는 법이 있는가 마교 중에는 좋은 사람은 틀림없이 적지 않으나 우리 세 사람이 대권을 장악한 다음 잘 정리를 한다면 그 잔악무도한 폐류들을 모두 깨끗이 쓸어버리면 되는 것일세 그러면 이 강호의 호걸지사들은 모두 반겨주지 않겠는가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상문천은 말했다 그 옛날 교주께서는 동방불패를 친형제처럼 대해주었다네 그래서 그를 광명좌사의 높은 지위를 주어 모든 대권을 그에게 건네주었다네 그때 교주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흡성대법을 연마하셨고 그 중에 작은 결함을 보충하고 교정하여 교파의 모든 일들을 돌볼 여지가 없으셨네 뜻밖의 그 동방불패는 흑심을 품고 겉으로는 교주를 대단히 공경하는 척하면서 그의 뜻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네 그런데 암암리에 자기의 세력을 키워 거짓과 여러 핑계로 교주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을 없애거나 또는 죽이면서 수년 동안 교주에게 신복들을 모두 없애버렸지 교주는 충직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라 동방불패가 모든 일에 조심하고 또 교파가 그의 수중에 척척 이끌어가자 시종 그에게 의심을 품지 않으셨네 이마행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상영 그 일은 창피하고 면목 없는 일이네 자네는 수차례 진언을 하고 충원을 들려주어 나를 예방하도록 했었네 그러나 나는 동방불패를 너무 믿은 나머지 좋은 약은 쓰다고 자네가 그에게 질투를 느껴 그러는 줄 알고 자네에게 이간질을 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한다고 욕을 해주곤 했지 그래서 자네는 화가 나서 멀리 가버렸고 그 다음부터 나는 자네를 볼 수가 없었네 상문천은 말했다 저는 절대로 교주님께 어떤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눈앞에 일이 옳지 않게 돌아감을 보고 그 동방불패는 용의주도하여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 같고 제가 만약 교주님 곁에서 계속 시중을 들어준다면 틀림없이 그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파를 위해 몸을 의지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한 사람의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러나 저는 앞뒤로 생각해본 결과 먼저 떠나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야 됩니다 만약 교주께서 그의 흉악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가 대형 무도한 짓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이고 내가 먼 곳에 있다면 최소한 그는 나라는 인물이 걸릴 것이고 감히 함부로 일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이마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그러나 내 억지 자네의 고충을 알 수가 있었겠는가 자 내가 인사도 없이 떠나가자 크게 화가 났었네 그때 기공의 중요한 부분을 연마하느라고 이것저것 돌볼 여가가 없었네 그러나 그동 방불팬은 나에게 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절대로 작은 일에 구애받지 말고 마음을 쓰지 말라고 권하더군 나는 더욱 그의 흉계에 걸려들고 말았어 그래서 본교의 비적인 규화보전을 그에게 전해주었다네 영어충은 규화보전이라는 내 글자를 듣자 자기도 모르게 억하고 소리를 질렀다 상문천은 말했다 동생 자네도 규화보전이라는 책을 아는가 영어충은 말했다 나는 사부님께서 그 보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한하고 오묘한 비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교주님 수중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마행은 말했다 몇 년 동안 그 규화보전은 1월 신교의 보물이었네 역대 모든 교주께서는 다음 교주에게 전해주곤 하셨지 그때 나는 흡성대법을 연마하느라고 침식을 잃다시피 무슨 일이든 마음에 두지 않았네 그래서 이 교주의 자리를 동방불패에게 전해주려고 했었네 그리고 그 규화보전을 그에게 준 것은 그에게 분명하게 내 의사를 나타냈었지 머지않아 나는 교주의 직위를 전해주겠다고 말이네 참동방불패는 총명한 사람이라 내가 교주자리를 물려준다고 했는데도 그는 왜 그리 조급하게 굴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정식으로 총단을 소집하여 정식으로 공포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네 왜 대역무도하게 찬타를 했을까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까지도 동방불패가 왜 그런 허튼 수작을 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상문천은 말했다 그는 첫째로는 기다릴 수 없어서였겠지요 교주께서 언제 어느 때 물려줄지 몰라서가 아닙니까 둘째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였겠지요 아마 그는 일이 갑자기 변할까봐 겁이 났을 것입니다 이마행은 말했다 사실 그때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병고가 생길까봐 염려했는지 모르겠군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내가 컴컴한 감옥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그의 간사한 행동은 하나하나가 이해가 갔는데 단지 그가 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갑자기 일을 꾸몄는지 지금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아 원래 그는 자네를 퍽거리고 있었네 내가 없으면 교주의 자리를 자네에게 줄까봐 걱정돼서였는데 그러나 자네는 말도 없이 내 곁을 떠나서 이미 눈속의 가시를 제거한 것과 같았을 텐데 그는 천천히 기다리지 않았네 상문천은 말했다 바로 동방불패가 이를 꾸민 해 단호 전날 저녁 큰 연회석상에서 아가씨께서는 그 연회석상에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교주께서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마행은 손으로 머리를 극적거리며 말했다 단호절 그 계집애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구먼 상문천이 말했다 교주께서는 아가씨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총명하고 똑똑하고 마음이 깊고 영악하여 실로 어른 못지 않습니다 그 해 아가씨가 아마 7살이었지요 그녀는 연회석상에서 사람의 숫자를 세워보더니 갑자기 당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어째서 우리는 해마다 단호절날 술을 마시는데 해가 갈수록 사람 수가 적어지나요 그때 교주께서는 멈칫하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한 해마다 사람이 적어진단 말이냐 아가씨가 말씀하시더군요 적가 기억하기론 작년에는 11명이었어요 재작년엔 12명이었고요 금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는 겨우 10사람이 남았을 뿐이에요 이마행은 판식하며 말했다 그래 그래 내가 그 애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심히 불쾌했었네 한 해 전에 동방불패는 학현재를 처결시켰고 그 전 해에는 구 장로가 아무 이유 없이 감숙해서 죽었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동방불패가 암암리에 세운 음흉한 술책이었네 다시 그 한 해 전에는 문 장로가 우리 교회에서 축출당한 후 숭산파, 태산파, 형산파 세 파의 고수들에게 애워싸여 죽음을 당했었네 그 일의 발단도 동방불패 때문이었네 아 그 애가 무의식 중에 진실을 말했는데 당시에 나는 꿈속에 있어 그 말 뜻을 깨닫지 못했다네 그는 한참 쉰 다음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다시 말했다 이 흡성대법은 북송 때 처음으로 소요파에서 창시되었네 그 다음에 북명신공과 화공대법으로 나누어졌다네 후에 대리단씨 및 성숙파에서 전해오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흡성대법이라고 칭하게 되었다네 주로 화공대법의 길을 계승한 것이네 단지 배우는 사람이 그 법칙을 확실히 깨우치지 못해서 그 속에는 많은 결함이 있었다네 그때 나는 흡성대법을 10여 년 동안 연마하고 있어서 강호에서 이 신공도 크게 명성을 떨쳤다네 정파의 인물들은 이 소문을 듣고 떨지 않은 자가 없었네 그러나 나는 이 신공 중에 결합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다가 그 후에 후환이 점점 명확하게 나타났네 그 몇 년 동안 나는 이미 그 후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충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독을 얻어 몸을 망치게 됨을 알았네 그 흡성은 다른 사람의 공력이 모아지면 갑자기 반격을 하고 흡수한 공력이 많으면 반격의 힘은 더욱 컸다네 영호충은 여기까지 듣고 한 가지 일이 매우 타당하지 못함을 알았다 이마행은 또 말했다 그때 나의 몸에는 10여 명의 정사 고수들의 공력이 모아져 있었다 그러나 10여 명의 고수들은 각기 서로 다른 문파의 사람들이라 연마한 공력도 서로 다르지 않은가 나는 반드시 어떤 방법을 강구하여 하나로 융합시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곧 우한이 될 것이 아닌가 나는 그 몇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한 가지 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골몰에 있었어 그날 탄 5절 대연회석상에서는 나는 비록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어댔지만 혼자서 양교의 22군데 혈과 양류의 32개의 혈을 추산하고 있었네 이 54개의 혈도 사이를 어떻게 내식을 써서 자유자재로 기를 쓸 수 있을까 하고 말이네 즉 양교에서 양류로 양류에서 양교로 자유자재로 공력을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다네 그래서 그 애의 말이 유쾌하지 못했지만 금방 잊고 말았다네 상문천은 말했다 저는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교주께서는 지금까지 경각심이 대단해서 다른 사람이 반마디만 해도 그의 마음을 십중팔구는 짚을 수가 있고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몇 해에는 동방불패의 간악한 흉계를 느끼시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날마다 날마다 음 이마행은 웃으면서 말했다 날마다 흐리멍텅 정신이 없는 양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단 말이지 그렇지 상문천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가씨가 그 말을 하자 동방불패가 껄껄 웃으면서 말했지요 아가씨 아가씨는 참 장난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내년엔 몇 사람을 더 데려다 술을 마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의 말투는 기뻐하는 듯했으나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의욕에 찬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생각하기를 교주께서도 이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도 거짓으로 멍청한 척 그를 시험해보고 있다고 그는 여겼겠지요 그는 평소 교주께서 명확하시고 틀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일을 의심을 받지 않으리라고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마행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 애가 단호절 연애석상에서 말한 그 말은 이 십여 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어 지금 자네가 말을 하니 나는 비로소 기억해낼 수 있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동방불패는 그 말을 듣고 나선 어찌 마음이 편했겠는가 상문천은 말했다 더욱이 아가씨는 하루하루 자라고 갈수록 총명해지니 한두에 사이에 그녀가 그의 관계를 알아차릴까봐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장성한 다음에 교주께서는 그 대권을 그녀에게 전해줄까봐 염려가 있겠지요 동방불패가 기다리지 못하고 모험을 해 난을 일으킨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닙니까 이마행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참 이때 내 딸이 내 몸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무력한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오 상문천은 고개를 돌려 영호충에게 말했다 동생 교주께서 말씀하시길 이 흡성대법 중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기로 교주는 비록 컴컴한 감옥에서 십여 년 동안 감금당하시고 위축당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깨우치고 깊은 사색을 통하여 이미 그 신공중에 오묘한 뜻을 이미 깨뜨리시고 크루셨네 교주 그렇지 않습니까 이마행은 촘촘히 난 수염을 만지면서 껄껄 웃었다 매우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맞다 그로부터 다른 사람의 공력을 흡수시키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었다네 더 이상 이 괴이한 진기가 반격해 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네 하하하 영호 형제 자네는 지금 깊이 숨을 들이쉬어 보게나 옥치멸과 전중혈에서 진기가 갑자기 꿈틀거리며 맹렬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영호충은 그의 말대로 숨을 깊이 쉬니 과연 옥치멸과 전중혈 두 곳에서 진기가 은은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이마행은 말했다 자네는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 느낌이 강하지는 않을 것이네 그러나 나는 옛날 이 오묘한 점을 이해하기 못했을 때는 이 두 곳 혈도에서 진기가 움직여 정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과다 참기가 어려웠네 바깥에는 조용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내 귀 속에는 천마리 만마리 말이 달리는 것 같았고 어떤 때는 청둥과 벼락이 연신쳐오는데 그 소리는 정말 컸었네 아 만약 그런 중대한 병고가 없었다면 동방불패의 영모를 내가 가만히 놔두었게나 영호충은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상문천이 그런 말을 한 뜻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자진해서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라는 것이다 만약 자기가 이럴 신교에 개입하지 않고 그에게 가르침을 청한다면 틀림없이 말을 해주지 않으리라 그는 생각해 보았다 이 흡성대법을 연마하면 다른 사람의 공력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공력은 너무 자기만을 위하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단련하지 않겠다 절대로 사용하지도 않겠다 내 몸안의 이상한 진기는 제거하지 못해도 애초에 그랬으니 내 생명은 죽어온 것이다 영호충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고 살기를 원하여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즉시 화제를 바꾸었다 교주님 제가 한 가지 일을 모르는 것이 있는데 가르침을 청하고 싶군요 저의 사부님 말씀에 따르면 그 규화보전은 무술 중에서 최상급의 비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보전 중에 무학을 연마하여 이룰 수만 있다면 천하에서 당할 자가 없는 고수가 되고 또 수명이 연장되어 백살을 넘게 산다고 하셨습니다 교주께서는 어찌 그 보전 중에 무공을 연마하지 않으시고 그 흉악하기 그지없는 흡성대법을 연마하셨습니까 이마행은 담담히 웃더니 말했다 그 원인을 외인에게는 말해줄 수가 없네 영호충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너무 당돌했습니다 상문천은 말했다 동생 교주님께서는 나이가 많으시고 나 또한 교주님과의 나이 차이는 얼마되지 않네 자네가 만약 본교에 들어온다면 교주의 계승자리는 자네가 차지하게 되는 것일세 이럴 신교의 명성이 좋지 않다면 자네가 그 직위에 올라 자네가 정리하면 온천하를 위해 다 행한 일이 아닌가 영호충은 그의 인정 담긴 말을 듣자 마음이 동요됨을 느꼈다 이마행은 왼손으로 술잔을 집어 탁자 위에 무겁게 턱 내려놓더니 오른손으로 술주전자를 들어 가득 달아놓고 말했다 수백년간 나의 일월신교와 정파의 여러파가 내는 원수로 여기고 지내왔고 절대로 두 교파가 양립을 하지 않았다 자네가 이렇듯 고집을 피우고 나의 교회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네의 상처는 치료될 수 없고 생명조차도 고장할 수 없네 그것은 고사하고 아마 자네 사부 사모님도 화산파 허허허 내가 만약 화산파의 사졸들을 모두 전멸시켜버리고 화산일파를 무림해서 이름을 없애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네 소호강호 제4권 끝 소호강호 제5권 자네가 오늘 우리와 여기서 만난 것은 큰 인연이네 자네가 만약 나의 말을 듣는다면 여기에 있는 이 술을 다 마시게나 그의 이 말은 위협의 뜻이 다분히 담겨있었다 영호충은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치밀어 올라오자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저의 몸에는 본래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어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지요 무의식 중에 교주의 신공대법을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 영원히 풀 수 없다 해도 그것은 단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뿐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나는 나의 생명에 대해서 벌써 그리 중시하지 않으며 삶과 죽음은 하늘에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화산판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그 나름대로의 생존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 해도 금방 전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만 말씀드리고 후에 기회가 있으면 만나뵙시다 영호충은 몸을 일으켜 두 사람에게 공수를 한 다음 몸을 돌려 가버렸다 상문천은 다시 무슨 말을 더 계속해서 듣고 싶었으나 영호충은 이미 멀리 가버렸다 영호충은 매장에서 나온 후 깊게 한숨을 쉬고 나자 몸에는 찬 바람이 와 닿고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에는 초생달이 버드나무 끝에 와 걸려있었다 멀리 호수에서는 달과 뜬 구름이 비쳐있었다 호숫가에 가서 잠시 서있자 내심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임교주는 지금 눈앞에 동방불패와 한판에 승부를 걸고 교주자리를 탈환해야 되니 금방 화산파를 찾아가 해방을 놓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부와 사모님 사제 사매들이 그 상황을 모르고 그와 부딪힌다면 틀림없이 어떤 고초를 당할 것이다 반드시 하루라도 일찍 알려 그들에게 방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들은 복주에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이곳에서 복주까지는 멀지 않으니 어쨌든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복권에나 한번 가보자 만약 그들이 벌써 돌아왔다면 가는 도중에 혹시 만날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때 사부가 무림의 편지를 띄워 자기를 사문에서 축출하였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속은 자기도 모르게 또 시큰해왔다 그래서 생각하였다 나는 인교주가 나를 자기의 종파에 가입시키려고 했던 일을 사부와 사모님에게 알려드리자 그들은 틀림없이 이해하실 것이고 내가 무의식 중에 마교의 사람들과 교분을 맺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쩌면 사부님은 다시 그 명령을 철회하고 나에게 단지 사과에 가서 3년 동안 면벽을 하라고 처벌을 내리실지 모르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다시 사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다시 일진하여 즉시 주점을 찾아가 묵었다 잠에서 깨어난 것은 그 이튿날 점심때가 되어서였다 사부와 사모님을 뵙기 전에 자기 본래의 명모를 나타내면 안 되리라 생각이 들었다 하물며 영영은 조천추에게 명에서 온 강호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 오라고 전하지 아니했는가 아무래도 변장을 하여 그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무슨 모습으로 어떻게 변장을 해야 될까 마음속으로 골똘히 생각을 하며 방에서 걸어 나왔다 막 정원 가운데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싹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대야의 물이 자기의 몸을 향해서 날아왔다 영호충은 즉시 피했다 그 대야의 물은 허공에 뿌려졌다 영호충이 그곳을 보니 한 명의 군관이 손에 나무 대야를 들고 그를 향해서 환한 눈을 치켰뜨며 보고 있었다 그는 굵은 소리로 말했다 길을 가면서 눈을 차고 다니지 않느냐 너는 이 어르신이 물을 버리는 것조차도 보지 못했느냐 천하에 이렇듯 무례하고 야만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들자 영호충은 화가 충천하였다 이 군관은 나이가 40살 정도 되었으며 구레나룩과 얼굴에는 수염이 가득 났으며 퍽이나 위험스럽게 보였다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을 보니 교위인 것 같았고 허리에는 요도를 차고 있었으며 가슴은 펴지고 아랫배는 밑으로 축 처졌으며 평소에 거드름이 몸에 베인 것 같았다 그 군관은 일가를 했다 뭘 쳐다보느냐 너는 이 어르신도 몰라보느냐 영호충은 영감이 떠올랐다 이 군관처럼 변장을 한다면 재미있겠구나 거드름 피우고 이 강호바닥을 지난다면 무림의 친구들은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겠지 그 군관은 또 일가를 했다 뭘 웃느냐 재미랄 놈아 무슨 못 볼 거라도 봤다는 말이냐 영호충은 무엇인가 묘한이 떠오르자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이었다 영호충은 계산대에 가서 하룻밤 묵은 방세를 내고 낮은 소리로 물어봤다 저 군관 나으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주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안답니까 자칭 북경성에서 왔다고 합디다 단지 하룻밤 묵었는데 심부름하는 아이가 이미 그에게 세 번이나 뺨따기를 얻어 맞았지요 좋은 술과 좋은 고기를 적지 않게 주었는데 돈이나 줄지 모르겠군요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서 부근의 찻집에 가서 앉았다 차를 한 주전자 시키고는 천천히 마시면서 기다렸다 반시간쯤 기다리자 말굽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그 군관은 네 마리의 빨간말을 타고 객주집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떠들 어댔다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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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아 몇 명의 행위는 조금 늦게 피하여 그의 채찍에 맞아 아파서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영호충은 이미 찻집에 돈을 지불하고 잇 얻기 때문에 몸을 일으켜 빠른 걸음으로 말의 뒤를 따라갔다 그 군관은 서문을 나가 서남 쪽에 큰 길을 달려갔다 수리를 달려가니 노상에는 행인이 점차 적었다 영호충은 발걸음을 빨리 하고 말 앞에 서서 우측 손을 휘둘렀다 그 말은 깜짝 놀라 히잉 소리를 내면서 앞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 군관은 자칫 잘못했으면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영호충은 일깔했다 제기랄 놈아 길을 달릴 때 눈을 차고 다니지 않느냐 너의 말 이 까딱 잘못했으면 나를 잡을 뻔하지 않았느냐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군관은 이미 크게 노했다 영호충의 욕치거리에 그 군관은 너무가 어이가 없고 기가 찼던 것이다 말의 앞발이 땅에 닫자싹하고 채찍을 휘두르니 영호충의 머리 위로 지나갔다 영호충은 큰 길에서 이러기가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 외치듯이 말했다 아이고 흔들거리며 머리를 사매고 작은 길을 향해서 도망쳐갔다 그 군관이 어지 가만히 놔두겠는가 말에서 내려 천천히 말 고삐를 나무에다 묶어놓고 미친 듯이 뒤따라왔다 영호충이 외쳤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군관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뒤쫓아왔다 그러나 갑자기 그 군관은 옆구리가 마비되어 털썩 소리를 내면서 땅바닥에 쓰러졌다 영호충은 좌측 손을 그의 가슴에 짓누르고 웃으면서 말했다 제기랄 놈 제주가 이렇게 없는 놈이 어떻게 군관 행세를 하고 싸움을 하느냐 그의 품속을 뒤지니 품속에서는 큰 편지 봉투가 하나 나왔다 봉투의 위에는 병부상서 대당정인 의 새빨간 도장이 찍혀져 있었고 또 한 곳인 이라는 두 개의 큰 글자가 씌여져 있었다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서 보니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한 장의 병부상서 위임장이었다 임명장에는 하북창주 유격 오천덕은 복권천 주부참장으로 승급하여 즉시 부임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알고 보니 첨장 날이시군요 당신이 바로 오천덕입니까 그 군관은 영호충의 발밑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일깔했다 빨리 나를 일으켜 세워라 넌 넌 어찌 감히 이 조정의 명관을 우롱하려고 하느냐 왕법 왕법이 무섭지 않느냐 입으로는 호통을 쳤지만 기세가 꺾인 것 같았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어르신께서 여비가 없어서 너의 옷을 좀 빌려다가 전당포에 다 맡겨야겠다 손바닥을 펴 그의 정수리를 치니 그 군관은 금방 기절을 했다 영호충은 신속하게 옷을 벗겼다 이 군관의 행동이 얄밉고 미워서 당하는 김에 더 당하라는 심정으로 그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게 했다 그의 보따리를 들어보니 상당히 무거웠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거기에는 몇백량의 은이 들어있었고 또 세 개의 금원보가 들어있었다 내심 생각하였다 모두 이 개같은 관리가 백성의 피를 빨아서 모은 것이다 원주인에게 돌려주기 어려우니 나 오천덕 참장 어르신께서 가져다가 술이나 마셔야겠다 영호충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즉시 옷을 벗고 그 천장에 군복과 군화를 신고 요대를 찾으며 보따리를 챙겨서 몸가가이에 두었다 자기의 옷은 갈기갈기 찢어서 그 군관에 손을 묶고 나무에 꽁꽁 묶어두었다 그리고 또 그의 입속에다 흙을 잔뜩 물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 더 생각을 하더니 몸을 돌려 단돌을 꺼내서 그의 얼굴에 나 있는 수염을 깎아버렸다 깎아낸 수염을 돌돌돌 말아서 품속에 넣고 웃으면서 말했다 내 놈은 흰둥이로 변하니 정말로 이쁘구나 큰 길로 걸어나와 나무에 묶여있는 말 곱귀를 풀고 몸을 날려 말에 오르더니 채찍을 휘두르면서 일깔했다 비켜라 비켜라 이놈들아 길을 걸을 때는 눈을 차고 다니지 않느냐 하하하하하 큰 웃음이 터지면서 말머리는 남쪽을 향했다 그날 저녁 여왕의 투숙을 하니 주인과 심부름하는 아이는 장군님 장군님 하고 부르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영호충은 다음날 아침 복권에 가는 길을 확실하게 물어보고는 오전에 은을 주니 주인과 심부름하는 아이는 문밖까지 나와 배웅을 하였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너희들이 재수가 좋다는 것을 알아라 가짜 참장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만일 진짜 참장인 오천덕이가 와서 투숙을 해다면 너희들은 아마 밤새도록 고생을 했을 것이다 점포에 가서 거울과 한 병의 술을 사서 성 밖을 나오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거울을 보면서 한가닥 한가닥씩 수염에 풀을 묻혀 얼굴에 붙였다 한가닥 한가닥씩 얼굴에 붙이니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 다 붙인 다음 거울을 보니 얼굴은 온통 수염투성이었으며 고슴도치가 실로 신기하여 영호충은 자기도 모르게 껄껄 웃었다 계속해서 남쪽으로 금화부 처주부를 지나니 남쪽 지방의 말투는 이미 중조와 사뭇 달랐다 심히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모든 사람은 그가 군관인 것을 보자 모두 혓바닥을 말아올려 관화로 말을 하여 심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그는 일생동안 수중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업어서 술을 마시면서 돈을 호탕하게 써버렸는데 그 나름대로의 돈 쓰는 재미도 있었다 단지 몸속에 들어있는 진기를 강제로 경맥 안에 흩어놓고 조금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다 때때로 진기가 단전으로 치밀어 올라오면 그는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를 하고 싶었다 이때는 흑백차에 진기까지 들어있으니 옛날보다 더욱 견디기가 어려웠다 매번 발작을 할 때마다 이마행이 철판에 조각해놓은 법문을 따라 단전에서 다른 곳으로 진기를 분산시켰다 진기가 단전을 떠나기만 하면 바로 정신이 번쩍 들고 편하기가 이를 때 없었으며 매번 이렇게 연습을 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 공력은 더 한층 깊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위험한 한 걸음을 내디딘 다행히 언제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이 생명은 즐거운 것이다 하루를 지내면 그것이 나에게는 공짜로 하루를 산 셈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그리도 편했다 이날 오후에 이미 선화령에 들어섰다 산길은 점점 구부러지고 갈수록 높았다 재에는 사람이 드물었다 다시 이십여리를 까니 민가를 볼 수 없었고 이미 자기가 길을 재촉하느라 잠 잘 곳을 지났음을 알았다 날이 어두워 오자들에 있는 과일 따서 배를 채웠다 절벽 아래 작은 동굴이 있고 동굴 안은 퍼기나 건조하여 벌레나 개미에게 물리지는 않을 것 같았다 곧바로 말을 나무에다 매달아 스스로 풀을 뜯어 먹게 하고 마른 풀을 좀 찾아서 바닥에 깔고 밤을 지낼 준비를 했다 단지 단전에 기가 불편하여 즉시 안아서 공력을 운행했다 이마행이 전해준 신공은 한 번 연마할 때마다 더욱 자기를 잡아묻고 있었으며 연마를 할수록 재미를 느꼈다 일경 정도 연속 길을 돌리자 온몸이 편안해지고 마치 신선이나 된 듯이 구름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긴 한숨을 쉬고 몸을 벌떡 일으켜 자기도 모르게 씁쓸히 웃었다 그리고는 내심 생각하였다 그날 내가 임교주에게 물어보지 않았는가 규화보전이라는 최고의 무술검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제서 또 이 흡성대법을 연마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는 대답을 하지 아니했지 그 이유를 나는 지금에서야 알았다 알고 보니 이 흡성대법을 연마하기만 하면 다시는 손을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르자 내심 깜짝 놀랬다 옛날 사모님께서 묘인 이 벌레를 기르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가 묘인은 독을 기르면 독의 피해를 알고 있으면서 손을 놓기가 아쉽고 만약에 벌레를 놓아 사람을 물게 하지 아니하면 벌레는 반대로 주인을 문다고 하였지 장래에 내가 독벌레를 기르는 묘인의 꼴이 되겠구나 동굴을 걸어 나오자 하늘에는 온통 별들이 가득 찼고 사방에서 벌레가 철양하게 울어댔다 갑자기 산길에서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그 사람과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으나 그의 내공이 강하여 귀가 멀리까지 들릴 수 있었다 마음이 동하여 즉시 나무에서 곧비를 풀어 말 엉덩이를 살짝 치니 그 말은 천천히 산허리 쪽으로 달아났다 그가 나무 뒤로 몸을 숨겨 한참 지난 이 산길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렸다 사람 수는 실로 적지 아니했으며 희미한 별피 달에서 보니 오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허리에 노란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차림새를 보니 마교 사람인 것 같았고 그 나머지는 서른 명 가까이 되었다 모두들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뒤를 따랐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이들은 지금 남쪽을 향해서 미네 땅에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의 화산파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설마 하니 임교주의 명을 받들고 사부와 사물을 괴롭히러 가는 것이 아닐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멀리 가자 그는 그들의 뒤를 따랐다 얼마를 가니 산길은 갑자기 가파랐으며 길 양쪽에는 절벽이 잇었고 중간에는 좁디좁은 길 하나가 나 있었다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30여 이는 긴 장사진을 이루고 산길을 기어 올라갔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내가 만약 뒤따라간다면 그들은 위에 있고 내가 아래에 있는 셈이니 한 사람이라도 뒤를 돌아본다면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잽싸게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이 산 언덕을 올라가서 아래로 향할 때 그는 그 뒤를 쫓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데 그 일행은 언덕 끝에 오르더니 갑자기 흩어져 각기 바위 뒤에 숨어버렸다 순식간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맨 처음 생각하기를 그들이 나를 보았단 말인가 그러나 곧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심 생각하기를 그들이 이곳에서 매복하는 것은 언덕을 오르는 사람을 습격하기 위해서이구나 그렇다 이곳의 지세는 상당히 절묘하여서 이곳에서 갑자기 습격을 한다면 언덕을 오르는 사람은 틀림없이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누구를 습격하려고 매복하고 있는가 설마하니 사부와 사모님은 그들이 북쪽으로 간 다음 또 무슨 급한 일로 복권에 가야만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밤낮으로 길을 가는가 오늘 밤 나는 또 소사매와 만날 수 있을까 악영산을 생각하니 갑자기 온몸이 달아올랐다 살며시 풀 속에서 기어 곧장 산길 먼 곳까지 갔다 비로소 여기저기 흥킹어진 바위 사이에서 잽싸게 산을 내려갔다 모퉁이를 돌아보니 이미 그 언덕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다시 돌아 산길에서 북쪽을 향해서 걸어갔다 그는 길을 재촉했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여 앞에서 사람이 오는가를 살폈다 시별리를 걸어가니 갑자기 좌측 산 언덕에서 어떤 사람의 힐책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 이 못된 놈을 너는 그래도 그를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구나 컴컴한 밤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자 영호충은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그래서 사부님 일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고 또한 사모님이나 박영산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곧바로 또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지 거리가 상당히 멀고 말소리 또한 작아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하게 들을 수가 없었다 영호충이 그 언덕을 향해서 보니 삼사십 명의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마음속으로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만약에 정말로 화산파 일행이라면 소사매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춰 길 옆 관목 숲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언덕의 옆쪽을 돌아 허리를 숙이며 급히 갔다 그리고는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한 여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사백님 영호 사형께서는 의리를 행하고 그러나 단지 이 반마디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머릿속에는 아름답고 수려한 얼굴이 떠올랐다 가슴 속에서 약간의 열기가 올라오면서 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항산파의 비군이인 의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사람들이 항산파 사람들이고 화산파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크게 실망했다 마음이 격동되어서 의림이 말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 없었다 단지 조금 전에 들려왔던 그 날카롭고 늙은 목소리가 화난 듯이 말하는 게 들려왔을 뿐이었다 너는 나이가 어린데 어째서 고집을 부리느냐 설마하니 화산파의 장문인 악성생께서 보내주신 편지가 가짜란 말이냐 악성생의 편지에 의하면 영호충은 이미 그의 문중에서 쫓아내버렸고 그가 마교의 사람들과 작당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악성생이 억울하게 그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는 말이 되느냐 영호충이 옛날 너를 구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이 작비작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가해를 의림이 말을 했다 사백님 그건 절대로 어떤 은혜가 아닙니다 영호사형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늙은 목소리가 일깔했다 너는 아직도 그를 영호사형이라고 부르느냐 그는 마음이 흉악하고 악독한 사람이다 그는 점잖은 척 가장을 하여 너희 같은 어, 리네를 속이는 것이다 강호의 사람들은 음흉하고 교활한 자가 많다 너희들은 나이가 어려 견문이 적으니 더욱 쉽게 그의 꼬임에 빠질 것이다 의림이 말을 했다 사백님의 본부신데 제자가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영호사 결국 영호사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억지로 참았다 그 노인이 물어보았다 그러나 어쨌단 말이냐 의림은 무서운 듯 더 계속해서 말을 하려 들지 않았다 그 노인이 말을 했다 이번에 숭산 좌맹주께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마교들은 대거 민 땅에 들어와 복주 임가의 벽사건보를 탈취하려 한다고 했다 그래서 좌맹주께서는 오악건파의 사람들이 모두 합심하여 건보가 그들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셨지 이 요망한 악당들이 그 건보를 탈취하게 된다면 그들의 무공이 크게 개진될 것이 있고 오악건파의 사람들은 처신할 장소를 잃게 된다 그러나 그 복주의 임시 성을 가진 아이는 이미 악선생의 문화에 들어가 있으니 건보가 만약 화산파 수중에 들어간다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겠지 그러나 마교의 수법은 강교하기 이를 데 없고 더욱이 화산파의 옛 제자인 영호충이 합세했으니 그들은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처지가 대단히 불리하지 장문께서는 이 막중 한 짐을 내 어깨에다 맡기셨어 나에게 모두를 데리고 이민 지방에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셨지 이 일은 정 사상방의 운명을 바꿔놓을 일이지 그러니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앞으로 30리를 더 가면 젊은 두 지역의 경계이다 오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오느라고 모두들 수고했다 이 팔포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자 우리가 먼저 길을 재촉해서 그 뒤에 가서 마교의 사람들이 대거 쫓아 왔을 때를 기다려 우리는 거기에는 수비계 일망타진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 모두들 조심해서 일을 해야 한다 몇십 명의 여자들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이 사태는 틀림없이 항산파의 장문인은 아니다 그래서 의림삼에는 그를 사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항산삼정 그렇다면 정정사태이다 그녀는 나의 사부님의 편지를 받고 나를 나쁜 놈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 일을 가지고 그녀를 탓할 수는 없지 그녀는 길을 재촉할 줄 말 알았지 마교의 사람들이 이미 매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다행히 내가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그녀들에게 알려줘야 옳을까 정정사태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민 땅이 경계에 들어서면 모두들 조심을 해야 한다 사방 모두가 우리들의 적이니라 어쩌면 주점의 심부름꾼이나 찻집의 다 박사도 그들 마교의 끈아풀일지도 모르니 벽 속에 귀가 있는 것은 고사하고 이 수풀 속에도 적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모두들 벽사건보라는 말소리를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악선생 영호충 동방필패의 이름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여러 제자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예 영호충은 마교교주인 동방필패의 신공이 무적함을 알았다 그래서 자칭 불패인데 그러나 정교의 사람들은 그를 말할 때 때때로 필패라고 말한다 불패나 필패는 의미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낮춰서 상대방의 길을 꺾어놓으려고 그런 것이다 그녀가 자기 이름과 사부 및 동방불패의 이름을 동시에 거론하니 영호충은 씁쓸히 웃으면서 생각했다 나와 같은 무명소조를 당신 항산파 선배들이 이렇게 높이 대해주니 정말로 몸둘파를 모르겠구려 정정사태의 말소리가 또 다시 들려왔다 자 모두들 출발하자 제자들은 또 대답을 했다 그리고는 일곱 명의 여제자가 언덕을 잽싸게 내려갔다 한참을 지나니 또 일곱 명이 뒤따랐다 항산파의 경공은 그 나름대로의 맥을 이뤄 무림 중에 퍼기나 그 명성이 알려졌다 앞 일곱 사람 뒤 일곱 사람의 거리가 똑같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마치 하나의 전법을 구사하는 것과 같았다 14 사람이 소매를 휘날리며 똑같은 걸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멀리서 쳐다보니 아름답기가 그지 없었다 다시 좀 지나니 또 일곱 사람이 극히 내려갔다 얼마 되지 않아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한 무리 한 무리씩 길을 떠났다 모두 여섯 무리가 되었는데 마지막 무리는 여덟 사람이었다 아마도 정정사태가 기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 여자들은 여승은 아니고 일반 민가의 여자들이었다 컴컴한 밤중이라 영호충은 의림이 어느 대열에 끼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였다 이 항산파의 사적 사매들은 비록 각기 저마다의 기량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일단 그 언덕에 마교 사람들이 습격을 하면 틀림없 이 큰 피해를 당할 것이다 그는 즉시 풀을 뜯어다가 풀즙을 짜서 얼굴에 바르고 또다시 흙을 발랐다 더욱이 온 얼굴에 수염이 나 있고 설령 대낮이라 해도 의림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산길의 좌측을 돌아 정신을 집중하여 위를 향해 갔다 그의 경공은 본래 높지 않았으나 경공의 높고 낮음은 내력의 강 약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때 그의 내력은 노파 걸음이 상당히 빨랐다 마음을 먹고 달리니 순식간에 항산파의 여러 사람을 금방 뒤쫓을 수 있었다 그는 정정사태의 무공이 대단해서 그가 뒤따라 가는 것을 알아차릴까 염려되어 크게 한 바퀴를 돌아 비로소 여러 사람이 앞쪽으로 갈 수 있었다 산길을 오르자 그는 더욱 빨리 달렸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발은 이미 중천에 걸려 있었다 영호충은 가파른 언덕에 와서 몸을 세우고 조용히 들어봤다 그러나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였다 만약에 내가 친히 이곳에서 마교의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어찌 이 상황이 몹시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천천히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 양쪽 절벽으로 되어 있는 길 입구에 도착했다 마교의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영호충은 주저앉아 내심 생각했다 마교 사람들은 아마 나를 봤을 것이다 단지 그들은 일망타지나 기위에서 나에게 손을 쓰지 않을 것이다 한참 기다렸다가 아예 땅바닥에 들어 누웠다 마침내 은은하게 언덕 아래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내심 어떤 생각이 들었다 제일 좋은 것은 마교의 사람들이 나하고 싸움을 하도록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들하고 싸움을 한다면 항산파의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얼중얼 말을 했다 이 어르신께서는 평생 제일 미워하는 것은 암암리에 숨어서 습격하는 것이다 씨가 있는 놈들이라면 정정당당히 앞에 나와서 겨뤄야지 몸을 숨겨 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습격이나 하니 그것은 제일 염치가 없고 비굴한 행동이다 그는 마교 사람들이 숨어 있는 쪽을 향해서 말을 했다 말소리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 내력을 꽤 싫어 보냈기 때문에 멀리까지 잘 들릴 수가 있었다 틀림없이 그 마교 사람들이 들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숨을 죽이고 달려 나와 싸움을 걸지 않았다 얼마 안 잊자 항산파의 제1차 7명의 제자들이 이미 그의 몸 앞에 당도하였다 7명의 제자들은 달빛 아래에서 한 명의 군관이 사지를 뻗고 땅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산길은 겨우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뿐이고 양쪽은 모두 깎아지른 절벽이어서 만약에 언덕에 오르려면 그의 몸을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제자들은 몸을 약간 날려 그의 몸을 뛰어넘을 수도 있었으나 남녀 유별이라 남자의 머리를 타 넘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례한 것이었다 한 명의 중년 여승이 낭낭한 소리로 말을 했다 실례합니다 군관나리 길을 좀 비켜 주시겠습니까 영호충은 응응 두 번 신음소리를 내고는 갑자기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았다 그 여승의 번명은 의화인데 성격은 호탕하였지만 마음씨가 뭐가 나지 않았다 군인 하나가 한밤중에 길을 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대단히 저돌적이고 또 코를 골고 자는 것이 고의로 그러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화를 관심이 참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이 만약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정말로 당신 몸 위로 지나가겠습니다 영호충은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며 흐리멍텅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이 길에는 악마와 귀신들이 많이 있어서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읍니다 음 고통은 끝이 없구나 그러나 뒤를 뒤를 돌 아보아도 절벽이고 의화는 멈칫했다 그의 이 말 속에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 다른 한 명의 여승이 그녀의 옷소매를 흔들자 일곱 사람은 모두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한 사람이 조용한 소리로 말을 했다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한 데가 있군요 또 한 사람이 말을 했다 그는 마교에서 보낸 사람인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말을 했다 마교의 사람들 속에는 절대로 조정의 군관이 없습니다 설령 변장을 한다 해도 다른 모양으로 변장을 할 것입니다 의화는 말을 했다 누구든지 상고나 하지 말아라 그가 만약 길을 더 이상 비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그의 몸 위로 지나가 버리면 된다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일깔했다 당신이 정말로 비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뢰를 하겠습니다 영호충은 늘어지게 기지개를 펴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여전히 의림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얼굴은 언덕을 향하고 등은 항산파 사람들 쪽으로 향했다 우측 손은 절벽 위에 집권은 몸을 흔들흔들 마치 술에 취한 사람과 같았다 그리고는 말을 했다 좋은 술이다 좋은 술이야 바로 이때 항산파의 두 번째 대열에 제자들이 도착했다 한 명의 여제자가 물었다 의화 사저 이 사람은 이곳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의화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아는가 영호충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조금 전에 개를 한 마리 잡아 배불리 먹고 또 술을 늘씬하게 먹었더니 개우고 싶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정말로 올라오는구나 그는 즉시 꽥꽥 소리를 지르며 토해댔다 여러 제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코를 막고 너도 나도 비켜섰다 영호충은 몇 번 개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여러 제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사이 세 번째 대열에 제자들이 도착했다 하나의 부드럽고 청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람은 술에 취했으니 참으로 불쌍하군요 그에게 좀 쉬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가도 늦지는 않습니다 영호충은 그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으스스 떨렸다 깊이 생각하기를 의림소삼에는 정말 마음씨가 선량하고 곱구나 의화는 말을 했다 이 사람은 이곳에서 억지로 부리는 것이고 절대로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한 걸음 앞으로 가더니 일깔했다 비켜라 손바닥을 내밀어 영호충의 좌측 어깨를 쳤다 영호충은 몇 번 비틀거리더니 외쳤다 아이고 아이고 말을 잘 들어야겠는걸 넘어질 듯 말 듯 앞으로 몇 발 자국 걸음을 옮겼다 이 한 발바위 앞으로 나가니 사태는 더욱 난감해졌다 그의 몸은 좁디 좁은 산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뒤에 오는 사람은 그의 머리 위로 뛰어 넘지가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의화는 곧바로 따라와서 일깔했다 비켜라 영호충은 말을 했다 네 네 또 몇 발자국 앞으로 올라갔다 그가 갈수록 언덕은 더 가파르고 그 산길은 더욱 꽉꽉 막혔다 영호충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보시오 위에서 매복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오 당신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들이 단숨에 함께 쳐내려 온다면 그 누구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의화는 이 말을 듣자 즉시 뒤로 물러섰다 한 사람이 말을 했다 이곳의 지형이 상당히 험악하여 만약 적이 매복해서 습격해 온다면 정말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의화는 말을 했다 만약에 사람이 매복하고 있다면 그가 어째서 큰 소리로 외쳤겠느냐 이것은 거짓이고 믿을 것이 못된다 위에는 틀림없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당황한 꼴을 보인다면 적이 우리를 보고 비웃을 것이다 또 다른 중년의 여승이 일제히 말했다 네 맞소 우리 세 사람이 앞에서 길을 터놓을 테니 사매들은 뒤를 따라 오시오 세 사람은 장검을 칼집에서 꼽더니 영호충의 몸 뒤로 달려 들어갔다 영호충은 계속 숨을 헐떡이며 말을 했다 이 산길은 정말로 가파르기 그지였구나 아이고 이 노인네가 나이가 많아 움직일 수가 없어 한 명의 여승이 일깔했다 보시오 길 좀 비켜주시오 우리가 먼저 가도록 하면 안 되겠소 영호충은 말을 했다 출가한 사람이 어째서 성질이 급합니까 빨리 가도 도착하고 천천히 가도 도착하는 것인데 핵핵 여마대왕 앞으로 가는데 천천히 갈수록 좋은 것이 아니오 한 명의 여승은 말했다 이 사람이 말을 빙빙 돌리면서 말을 하고 있구만 싹 하는 검소리와 함께 의화의 좌측에서 영호충의 등짝을 향해서 내리 찍었다 그는 단지 영호충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고 이 일검이 그의 몸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 영호충은 마침 이때 몸을 돌리자 칼끝이 자기의 가슴을 겨누고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일깔했다 보시오 당신은 당신은 이것이 무슨 짓이오 나는 조정에서 보낸 명관인데 어째서 감히 이렇듯이 무례하오 여봐라 이 여승을 잡아 넣어라 몇 명의 젊은 여자들은 킥킥킥 웃어댔다 이 사람은 이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도 여전히 벼스라치에 티를 내고 있으니 정말로 우스운 것이다 한 명의 여승이 웃으면서 말했다 군관 날이 우리는 일이 좀 급해서 그러고 한시라도 빨리 갈 때가 있습니다 실례하지만 길 좀 비켜 주시겠습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무슨 군관 날이고 안 날이인가 나는 당단한 참장인데 당신들은 나를 장군으로 불러야만이 이치에 맞고 합당한 것이 아니오 7,8명의 여제자들은 일제히 웃으면서 말했다 장군 어르신 길 좀 비켜 주십시오 영호충은 껄껄껄 웃으며 가슴을 쭉 펴고 매우 흡족한 듯했다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며 걸었다 여러 제자들의 놀라운 외침소리가 들렸다 조시하시오 두 사람이 그의 팔목을 끌어당겼다 영호충은 또 미끄러지고 나서 멈췄다 그는 곧바로 욕을 해댔다 제기럴 왜 땅이 이렇게 미끄러우냐 이 지역을 관리하는 놈들은 정말로 멍청이이고 밥통이구나 왜 산길을 잘 수리하지 않고 있느냐 말이다 그가 이렇게 두 번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사이에 벼랑이 움푹 패인 곳에 몸이 들어가 있었다 항산파의 여제자들은 경공을 전개하여 한 사람씩 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떤 사람이 웃으며 말을 했다 지방관리는 응당히 가마를 보내서 이 장군을 태우고 이 죄를 넘어야만이 이치에 맞는 것일 텐데 어떤 사람이 말했다 장군은 말을 타지 가마를 타지 않는 법입니다 먼저 말을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장군은 다른 장군들과 다르지요 말을 타면 아마 말에서 떨어질걸요 영호충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그런 엉터리 말은 집어치우시오 내가 언제 말을 타고 또 말에서 떨어졌단 말이오 지난 달에 그 잡아죽일 놈의 호랑이가 나와서 내가 말에서 떨어졌고 어깨를 좀 다쳤을 뿐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란 말이오 여러 제자들은 깔깔 웃어대고 그 웃음은 언덕 위로 퍼져나갔다 하나의 날씬한 몸매가 영호충의 눈앞에 자나가자 그것이 바로 의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즉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되니 뒤에서 따라오던 제자는 또 갈 길이 막혔던 것이다 영호충은 비록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헐떡헐떡 내쉬고 두세 걸음마다 미끄러지고 또 일어나고 그랬으나 발걸음이 잽싸졌다 뒤따라 오던 한 명의 여제자는 웃으면서 원망을 했다 장군 어르신께서는 정말로 아이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자빠지고 나뒹그러집니까 의림은 고개를 돌려 말했다 의청사저 그 장군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의 마음이 급해지면 정말로 저 밑바닥으로 나뒹그러질지도 모르니까요 이 산원 덕은 매우 가파르니 한 번 넘어지면 그건 장난이 아니니까요 영호충은 그녀의 큰 눈이 총총 빛나고 마치 샘물과 같이 맑았으며 고운 얼굴이 달빛 아래서 아름답게 비치고 일반 속세의 그러한 기가 없는 것을 보자 그날 청성파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가 항산성에서 자기를 안고 나왔을 때 자기가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고받던 기억이 났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한 줄기의 따스한 기운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였다 이 높은 언덕 위에는 강적들이 숨어 그녀를 해치려고 한다 내 생명은 이미 이 세상 것이 아니지만 그녀를 온전하게 보호해야만 한다 의림은 그의 용모를 못생겼지만 두 눈이 멍청하게 자기를 쳐다보자 그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고 말했다 의청 사저 이 장군께서 만약 넘어진다면 당신이 그를 좀 붙잡아 주시오 의청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본래 항산파의 게으른 심히 엄격해서 이 여자들은 그렇게 쉽게 농담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호충이 이상한 몸짓을 하고 계속해서 그녀들을 웃기고 재미있게 하자 그리고 곁에는 항산파의 큰 선배가 없었고 컴컴한 한밤하중에 기름띵 재촉하자니 한마디에 가볍게 자나치는 농담은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영호충은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들 여자들은 정말로 위아래가 없군요 나는 당당한 장군인데 그 옛날 전쟁터에서 적들을 죽이고 그 위풍당당하고 살기 등등한 모습을 당신들이 만약 보았다면 그 위세에 눌려 당신들은 남아땅 위에서 벅벅 기었을 것이오 이 작은 산길을 내 어찌 안중에다 두고 있단 말이오 이 가파르지도 않은 산길에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소 내가 그 본때를 보여줘야만 알겠소 아이고 큰일났구나 발밑의 돌멩이를 잘못 밟아 미끄러지면서 또 넘어졌다 그는 두 손을 내밀어 허우적거리며 공중에서 아무데나 잡았다 그의 몸 뒤에 있던 몇 명의 제자들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의림이 몸을 돌려 급히 손을 내밀어 붙잡았다 영호충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의림이 손을 써서 끌어올리니 영호충은 좌측 손을 땅바닥에 지탱하여 비로소 일어설 수가 있었다 그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꼴을 보자 뒤에 있던 몇 명의 여자들은 킥킥킥 웃어댔다 영호충은 말했다 이 가죽 구두가 산길을 가는 데는 너무 무거워 만약에 내가 당신들처럼 그 배로 만든 신발을 신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잡아지지는 않았을 것이오 더욱이 나는 딱 한 번 미끄러졌을 뿐이고 넘어진 것도 아닌데 무엇이 그리 재미있단 말이오 의림은 천천히 손을 풀었다 그리고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장군께서는 말을 탈 때 신는 가죽 구두를 신었으니 이 산길을 가는 데는 정말로 매우 불편하지요 영호충은 말했다 그러나 비록 불편은 하지만 상당히 위풍은 있지요 만약 당신들 일반 백성들처럼 배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닌다면 그것은 분명히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 제자들은 죽어도 그가 체면만을 지키려 하는 꼴을 보자 또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이때 이미 제일 뒤에 오는 사람들은 산모퉁이로 들어섰고 맨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거의 언덕 위에 다다랐다 영호충은 큰 소리로 외쳐댔다 이 일대에는 닭이나 훔치고 개를 잡아먹는 좀도둑이 많습니다 아무런 대비나 경고도 주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와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해 가지요 당신들과 같이 출가한 사람들은 몸에 비록 돈은 없지만 그래도 고생스럽게 얻어놓은 몇 푼의 돈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조심하시오 의청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우리들에게는 대장군이 계신데 틀림없이 그 좀도둑 놈들은 감히 앞으로 나와 찍소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호충은 외쳤다 보시오 보시오 조심하시오 나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내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소 한 명의 여제자가 말을 했다 참 장군님은 말도 많군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 좀도둑을 무서워하는 줄 아시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두 명의 여제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어머니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왔다 두 명의 여제자가 급히 뛰어나와 동시에 그들을 안았다 앞에 있는 몇 명의 여제자들은 외치기 시작했다 도적 놈들이 암기를 쓰고 있으니 조심하시오 외치는 소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한 사람이 굴러 내려왔다 의화는 외치며 말했다 모두들 엎드려라 그리고 암기를 조심해라 즉시 여러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렸다 영호충은 욕을 해댔다 이 도적 놈들이 감히 어디라고 이 장군 어르신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의림은 그의 손목을 잡아 끌고 급히 말했다 빨리 몸을 숙이시오 앞에 있는 여제자들은 암기를 꺼내더니 수전 철보 등을 위로 향해 날렸다 그러나 위에 있는 적들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 암기는 허공에 떨어졌다 정정사태는 앞에 적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몸을 날려 한 무리의 여제자 머리 위를 지나서 영호충의 몸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훅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의 머리 위로 몸을 날려 넘어가 버렸다 영호충은 외쳤다 무엇이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가 재수가 없구만 재수가 업어 침을 탁탁 내뱉으며 소리를 쳤다 정정사태는 큰 소매를 날리면서 먼저 공격해 들어갔다 적의 암기가 휙휙휙 날아오고 어떤 것은 그녀의 옷자락에 와 박혔으며 어떤 것은 그녀의 옷자락의 힘에 의해서 떨어졌다 정정사태는 몇 차례 몸을 날리더니 언덕 끝에 다다랐다 아직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했는데 바람소리가 허공을 가르더니 한 개의 숙 동곤이 머리 위로 날아왔다 이 변기는 그 소리를 들어보건대 매우 날카로운 변기였다 그는 몸으로 막지 않고 몸을 살짝 피해 옆으로 날아가게 했다 또 두 자루의 연차창 이 하나는 위에서 하는 아래에서 찔러 들어왔다 들어오는 속도는 상당히 빨랐으며 적은 이 막다른 산길에서 매복을 하고 길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정정사태는 일가를 했다 무례한 놈들 장검을 뽑아 반격을 했다 일검의 쌍창을 막았다 그 숙 동곤은 또 허리를 향해 찔러왔다 정정사태는 장검을 들어 그 숙 동곤을 쳐버리니 숙 동곤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한 개의 연차창은 또 그녀의 어깨를 향해 날아왔다 산허리에서 여제자들은 날카로운 외침 소리가 들려오더니 펑펑펑 큰 소리가 들려왔다 원래 적들이 절벽 위에서 큰 바위와 돌들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좁디 좁은 산길에서 몸을 바짝 숙였다 이어서 큰 돌멩이를 피했다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은 큰 돌멩이에 맞아 다쳤다 정정사태는 두어 걸음 물러서더니 외쳤다 모두들 뒤로 돌아 언덕에서 내려가자 그녀는 검을 휘두르며 뒤에서 쫓아오는 적을 막았다 요란한 소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으며 머리끝에는 계속해서 큰 돌이 떨어지고 이어 아래에서 변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 아래에서 도적이 매복하고 있었으며 항산파의 사람들이 언덕을 오르자 위에서 공격을 하고 아래에서는 몸을 나타내 테로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에서 말소리가 전해왔다 사백님 길을 막고 있는 도적놈들의 공력은 상당히 강하여 도저히 길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또 소식이 전달되어왔다 두 명의 사적께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정사태는 대노하여 나누듯이 아래로 내려가니 두 명의 사내가 손에 강도를 들고 있고 두 명의 제자가 연신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았다 정정사태는 일성을 내지르며 장검을 잽싸게 찔렀다 갑자기 휙휙하고 두 소리가 들리더니 두 개의 긴 쇠사슬이 달린 빈차 철팔각추 가 아래로부터 날아 올라왔다 정정사태가 검을 들어 막자 한 개의 팔각추는 그녀의 장검을 휘감았다 또 한 개의 팔각추는 그녀의 정수리를 향해서 밑으로 눌러왔다 정정사태는 깜짝 놀라며 내심 생각했다 상당히 큰 힘이구나 만약에 평지에서라면 그녀는 절대로 이런 공격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것이고 약간의 공력을 전개하면 곧바로 공격해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좁디 좁은 산길에서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것 괴에는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었다 적의 두 개의 팔각철추는 힘이 강했다 두 개의 시커먼 안개 같은 것이 부딪혀 들어오자 정정사태는 정묘한 검수를 전개하지 못하고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언덕 위로 밀려나고 있었다 제목 소호강호 5권 1편 3번째 총 146번째 권 제목 오하감 2편 제목 복격 저자 김용 역차 박영창 키펀처 2 창후 야엔엘치안 LCH 위에서는 아이고 어머니 하는 무거운 소리가 나더니 또 몇 명의 여재들이 암기에 맞아 굴러 내려왔다 정정사태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래도 위에 있는 적들의 무공이 약간 약해서 비교적 쉽게 상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는 또 위쪽으로 몸을 날려 많은 제자들의 머리 위로 지나가고 바로 또 영호충의 머리를 뛰어 넘어갔다 영호충은 큰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무슨 짓입니까 내가 달기나 되는 줄 알고 왔다갔다 하는 거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서 작년에 감사합니다.